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먼 그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신 서영은 작가님의 자선소설 꽃들은 어디로 갔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서영은 작가님은 20대에 30살 나이 차이의 김동래 선생님을 만나 사랑하고 25년 동안 오직 그의 전화만을 기다리다가 그의 두 번째 아내가 죽자 세 번째 아내가 되어 그의 집으로 들어가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견디어내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견디어내리라. 온 삶으로 한 남자를 끌어안는 여인 나를 넘고 너를 넘어 영혼으로 향한 사랑의 기나긴 여성 그녀의 이야기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꽃들은 어디로 갔나 지연이 서영은 이상한 결혼식 그 집엔 세 식구가 살았다. 나이 많은 노인과 부엌이를 하는 아줌마 운전기사가 있기는 했으나 출퇴근을 했다. 얼마 전 노인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죽은 아내는 그의 두 번째 아내였다. 아들 다섯을 낳아준 첫 번째 아내는 두 번째 아내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했고 십여 년 전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대. 노인은 그 아내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대. 자식들에겐 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었고 마음이 떠난 지도 오래라는 것이 그 이유였대. 하지만 노인은 남아 말하듯 속내를 털어놓은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가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어. 나한테 시카를 휘둘렸을 때 정이 떨어져 버렸고 딴 남자를 보았으니 어떡하겠소?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십여 년이 넘도록 동거상태로 지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아내는 전처 자식 다섯 살 거두며 마음고생이 심했다. 거기다 나의 오십주를 들어선 남편이 제자를 사랑하여 몸만 집에 두고 마음을 딴 데 두고 살자 이혼까지 생각했다. 동시에 그녀는 나무 눈에 눈물 흘리겠으니 내 눈에서도 눈물 나와야 되겠지? 라고 자탄하며 분노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 이혼의 위기를 넘겼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한 각가지 수모를 남편의 새 연인에게는 절대로 되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를 키우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넓은 도량으로 끌어안았다. 그러므로서 동고동락하는 부부의 성만큼은 굳건히 지켜나갔대. 그녀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딸 수 있는 열매는 모두 따서 자신의 치마 폭에 담았대. 어느 날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대. 가진 것이 많으므로 병과 바꿀 것이 많다고 여겼대. 그러나 갈수록 병세가 깊어서 고통이 심해지자 그녀는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 내가 이렇게 한평생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단 말인가? 병문한 온 남편에게 그녀는 자기 명의의 빌딩을 팔아 한대에 1억원 한다는 주사라도 맞아보겠다고 말했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대. 그녀도 대답을 들으려 한 말이 아니었대. 죽음에 대한 예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었대. 남편은 아내의 멸자리를 직접 찾아다녔대. 풍수보는 이를 대동하고 다닌 끝에 산의 혈에서 김이 솔솔 피어오른다는 명당자리를 만났대. 아내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졌대. 지압이 앞에서 눈을 감았다는 사실까지도 아내가 거두는 열매가 되었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문산객들이 줄을 이어 아내의 영전에 향을 피우고 명복을 빌어주었대. 빠른 전날 남편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연인을 찾아갔다. 네가 불쌍해서 잠깐 보러 왔다. 젊은 연인은 그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평소나 다름없이 그의 옷을 바닥 걸고 양말을 벗겼대. 발바닥이 새까맸다. 이렇게 되도록 이분의 마음이 경황없고 헐벗어 있구나. 라고 말없이 생각하며 뜨거운 물을 대야에 담아와 그의 발을 씻겼대. 깨끗한 타올로 물기를 닦은 다음 다시 양말을 신기고 겉옷을 입혔대. 천사람의 문상으로도 위로받지 못한 슬픔이 진정되어 원기를 회복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 사무제까지 치르고 나자 집안에 득식을 그리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한쪽으로 치워졌던 소파들도 제자리를 찾았대. 노인은 빈집에 혼자 남겨졌대. 주방 옆의 아줌마 방에서 다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인은 아내의 죽음을 실감하기 어려웠다. 아내가 떠나간 빈자리는 이번때 그랬듯 그렇게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메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의 부재는 서서히 그 빈자리를 드러냈다. 저녁이 되어 아내를 문병 가려고 옷을 입고 나섰다가 구두를 다시 벗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낮 동안엔 이런저런 전화를 받고 친척들의 방문으로 어수선하게 지냈으나 내방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저녁 시간이 되면 노인은 허응 빈 주위를 휘휘 돌려보다가 집안의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잠갔대. 아내의 빈자리가 불러일으키는 무서움에 대해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대. 그리고 술이 있었대. 슬픔과 공허감을 무디게 해주는 술이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마음이 온통 연인 곁에 가 있었으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 빈자리는 연인도 메워주지 못했다. 아니면 메워주는 것을 거부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한 달이나 연인에게 가지 않았다. 입안이 소태같이 써서 설렁탕이나 같이 먹어볼까 하고 딱 한 번 연인을 밖으로 불러냈다. 철부지 연인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하면서도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한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다. 가진 옷 속에서도 가상 멋진 옷을 골라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노인은 수염을 깎지 않아 턱 밑이 거무댔고 표정이 쌓은 사람처럼 시무룩했다. 입맛이 없더라도 그냥 집에 있어야 했어. 노인의 속내는 그런데 그 속내를 연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담은 형국이었다. 연인은 자신의 옷차림이 부끄럽고 민망했다. 아니, 옷차림 자체라기보다 나오란다고 불쑥 나온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두 사람은 시무룩하니 서로를 외면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아진 어떤 것이 바깥에 나와서 좀 더 분명해진 것이다. 옆자리엔 노인과 같은 연배의 남자들 둘이 앉아있었다. 연인은 그들을 의식하지는 않았다. 이럴 때 노인을 위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행동 옷을 받아 건다든가 숟가락을 놓아준다든가 하는 시중을 전혀 들지 않은 이유는 두 사람이 처한 상황 자체였대. 이럴 때는 평소에 하던 작은 친절이나 상냥함도 그에게 빚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돌연 깨달은 것이대.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하얀 알루미늄 쟁반을 들고 와서 두 사람 앞에 설령탕이 담긴 뚝배기를 하나씩 놓아주었대. 노인의 시선은 식탁 한가운데 놓여있는 소금 종지까지만 와서 숟가락에 소금을 조금 떠서 뚝배기에 넣고 다시 쫑쫑 썬 파종지까지만 와서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뚝배기에 넣는 것으로 금을 긋는 듯 했다. 그녀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소금 종지와 파종지까지도 숟가락을 뻗지 않았다. 깜깨가 없는 섬섬한 국물만 숟가락으로 떠서 간간히 입으로 가져갔대. 아예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지만 노인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몇술 뜨게 하려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었대.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연인도 슬그머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대. 노인 쪽의 뚝배기엔 국물에만 밥이 반 정도 남아있었고 연인의 앞에 놓인 그릇엔 김만 사라졌고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대. 그녀는 갑자기 화난 사람처럼 노인보다 먼저 일어나 계산대로 가서 음식값을 계산했대. 산 사람에겐 세월이 약이었대. 아니 세월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대. 연인에겐 미국에 사는 팔순의 노모가 있었대. 딸을 보러 나왔던 노모는 자기가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나올 수 없으니 두 사람이 냉수라도 떠놓고 식을 올리라고 주문했대. 20대에 만나 40대를 훌쩍 넘긴 마당에 한 마음으로 숨기고 사랑했으면 됐지 뒤늦게 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딸은 짐짓 노모의 의중을 모른 척했대. 너는 왜 나만한 짓은 한 번도 못하고 사냐? 마침내 노모가 눈물을 훔치며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말을 쏟아냈대. 노인은 연인으로부터 노모의 뜻을 전해듣고 몇몇일 고민에 빠졌다. 꽃다운 나의 처녀를 머리에 히끗해지도록 곁에 잡아둔 것으로 치면 평생 그가 안고 살아온 부채였다. 죽은 아내도 눈을 감기 전 그 아이에게 잘해줘요 라고 유언같은 말을 남겼다. 그렇다고 무덤의 때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 아내를 들인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었다. 노모의 바람이란 것이 냉수 한 그릇에 마쩔이나 올리는 수준의 격식이라지만 식 뒤엔 호정 문제가 따를 일이었대. 큰 집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언젠가는 아내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고 그를 낳치면 그녀가 몸만 옮겨와 살면 그뿐인 일이었대. 하지만 세상의 눈, 자식들의 눈이 있었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까지는 두 여자의 자존심이 비밀을 지키는 봉인이었대. 시간이 그 봉인을 뜯고 스스로 비밀을 드러내는 마당이어서 그는 도망가려야 갈 수가 없었대. 원인 뒤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무서운 생의 법칙 아닌가. 어느 날 그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식을 올려줄 조용한 저를 찾아보겠노라고 했대. 그녀는 흰색 명주로 한복을 맞추었대. 노모는 자기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 친지와 가까운 친구 두세 명은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으나 그녀는 이모 외에는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못박았다. 영문을 모르는 채 그녀의 이모가 한복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달려왔다. 나이든 두 자매는 방문을 닫아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방에서 나갈 때마다 그녀는 혹여 자기 이름을 듣게 될까봐 조마조마했다. 절차로 보면 집안 어른들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허락을 앞질러 벌어진 일에 대해 이해를 강요하는 형국이었다. 그 역할을 노모가 하고 있었대. 그녀가 주방에서 조용조용 커피물을 끓이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며 이모가 나왔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는 문을 열고 물건을 찾는 척 두리번 그렸으나 몸은 그대로 주방에 둔 채로였대. 비켜가리라 여겼던 이모가 그녀에게로 다가와 손으로 등을 두어 번 토닥거렸대. 네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화들짝 놀란 듯이 돌았으며 그녀가 말했대. 커피 드시겠어요? 예, 조카님. 이모에게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조카가 아니었대. 그녀는 이모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떠올렸대. 밤늦게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나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예민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용주사란 절에 갔더니 사십구제를 하고 있어 내일 아침 다른 절을 찾아가 보려고 한다는 얘기였대.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갔다. 근방에서는 쉬지 않고 두릉거리는 소리가 흘려나왔다. 욕실문을 꾹 닫고 욕조에 걸터앉아 천천히 심호흡하듯 이를 닦기 시작했다. 입안에 그 품이 하나 가득 고일 무렵 그녀는 벼락치듯 그 품을 뱉어내고 그 입으로 전화통 앞으로 달려갔다. 구차해! 그만두자! 송수화기를 집어들고 다이얼을 돌리다 말고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나 그것은 침이 아니라 치약이었대. 뒤숭숭한 잠에서 깨어났대.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살폈대. 나뭇가지가 심하게 휘청거렸대. 얼음이 열고 강풍이 분다고 했던가 오늘 결혼식을 올리게 될 수도 있었대. 어떤 미래가 설사 흉척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대. 어젯밤 치약 거품을 삼키면서 그녀는 내디뎠다. 그 첫발을.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대. 아침 상에도 특별한 찬일할 만한 것이 없었고 점심은 때우듯이 라면을 먹었대. 설거지를 하고 나서 발톱을 깎고 있을 때였대. 전화벨이 울렸대. 정릉에 있는 본국사에서 식을 올려주기로 했다. 데리러 갈 테니 준비하고 있거라. 그녀는 장롱 안에서 한복 상자를 꺼냈대. 반지라도 끼워줘야 할 테니 예전 거라도 챙겨라. 노모의 최근에 그녀는 하마터면 실토를 할 뻔했다. 반지는 지금 전당포에 맡겨서 있었다. 돈을 융통하지 못해 안달복다라는 친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반지라도 잡혀보라고 내놓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노인은 그녀에게 책과 금반지를 주었다. 4년쯤 지난 뒤에는 그거 빼내고 이걸로 바꿔 끼워라 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주었다. 그 반지를 잡혀 친구가 받은 돈은 20만원이었고 그것으로 밀린 집세를 갚았다고 했다. 어린 시절 설빔으로 색동옷을 입어본 이후 한복을 처음 입는 그녀는 노모에게 옷걸음을 매달라고 했다. 뒤에서 끌어안는 듯한 자세로 고름을 메어주는 노모의 거친 손이 비단을 스칠 때 버섯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린 소녀로 되돌아간 그녀를 상념에서 깨어나게 하여 머리 희긋한 중년의 여자로 돌아오게 했다. 준비를 할 것은 평소에 입던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은 것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집을 나섰다.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째 화살도 시위를 떠났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인은 밖으로 나와 세 사람을 맞이하였다. 노인과 또 다른 노인인 이모는 첫 대면을 어색한 웃음으로 대신했다. 차는 각자 말없이 창밖에 시선을 주고 있는 네 사람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다. 뻔한 언어 거리를 지낼 때 기사가 불쑥 말했다. 필름을 사야 하는데요. 앞자리에 있던 노인은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기사를 쳐다보았대.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야 하는데요. 그때서야 고개를 끄터가고 그는 지갑에서 만원짜리 두 장을 꺼내어 기사에게 끝내주었다. 기사가 필름을 사가지고 와서 거스럼 돈을 돌려주자 그는 지폐는 지갑에 동전은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이 식을 올리러 가는 길 도중에 있었던 일의 전부였다. 절의 마당은 소리마저 썰어내린 듯 고요하고 적막했다. 허연 틀옷을 입은 진돗개 한 마리가 뒷짐을 진 스님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종무소로 들어갔던 노인이 얼굴만 내밀고 그녀를 들어오라고 손짓했대.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노인 곁에 앉으려고 치맛자락을 감아주었고 그 바람에 속에 입은 패티코드가 심하게 벗어버렸대. 그녀는 왠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려고 했대. 그가 부펜으로 흰 봉투에 신랑 암흑의 신부 암흑이라고 써서 직원에게 건네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그녀의 얼굴이 안에서 무언가 꾹 누르는 듯이 붉어졌대. 결혼식은 대웅전에서 그행되었대. 주지 스님이 주례를 했고 노모와 이모, 운전기사가 이를 지켜보았대. 간소한 예불 뒤에 스님이 목탁 두드리기를 멈추고 예물을 주시지요 라고 말했대. 그는 그녀에게 귀를 들이댔다. 그녀는 그 귀 가까이 입을 가져가 스님이 하신 말을 되풀이했다. 예물을 달래요. 노인이 끙 소리를 내며 예전에 이미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날들에 대해 스님이 하시는 주례사를 시침 뚝대고 엄숙하게 듣고 있었대. 식을 마친 뒤에 그는 노모와 이모를 모시고 음식점으로 가서 불고기를 대접했다. 식을 마친 뒤의 그의 표정은 한결 밝고 홀가분해 보였다. 그녀가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러 왔을 때 단지 안에 뜰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대. 그는 위도스를 벗어 그녀에게 건네주고 아이들에게서 공을 받아 지붕 위로 던졌대. 마치 내 나이 적지 않지만 청년 못지않게 힘이 있다오 하고 노모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보였대. 그녀의 노모와 이모가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대. 이틀 뒤 노모는 미국으로 떠났대.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것이 노모가 남긴 말이었대. 반야 심경 그녀에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대. 그런데 이전의 혼자는 새처럼 가볍고 홀가분했으나 이제는 나은 일도 없는 불안이 업은 아기처럼 마음을 무겁게 짓눌렸대. 아직 얼굴을 드러내시는 않았으나 변화는 이미 그녀 삶의 밑부리를 잠식하고 있었대.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대. 그는 여느 때처럼 그녀를 찾아왔대. 그리고 여느 때처럼 시간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옷을 입었대. 이제는 구속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잠을 꼭 집에 가서 자야 할까?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안타까워하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그 사실을 더욱 명백히 깨달았대. 지금까지 그가 그녀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은 아내 때문이었다기보다 집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 집이란 그 아내가 있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그녀에겐 이상했대. 어느 날 그는 선하로 말했대. 오늘 저녁은 여기 와서 먹지? 그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대. 그의 집과 그 집에 죽은 아내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하나의 추상일 뿐이었대. 그녀의 옷은 자기가 사랑해온 사람과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이 훨씬 리얼한 감정이었대. 검은색 옷을 찾아 말끔하게 다림질을 하면서 그녀는 자꾸 시계를 보았대.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대. 하얀 장미꽃을 하나로만 안고 그녀는 초인종을 눌렸대. 가슴이 뛰었대. 다음 순간 철렁하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그녀의 뛰는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대.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에서 차르륵 하는 쇳소리와 현관문 잠금쇠 푸는 소리가 또 한 차례 찬물을 끼얹었대. 그녀는 자기가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사람이 여러 겹의 육중한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오삭 소름이 끼치도록 낯설었대. 자그마한 체구에 강직한 인상의 주방 아줌마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문 앞으로 가서 손님이 왔음을 알리고 주방으로 살았었대. 그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대. 거실은 웬만한 홀만큼 컸고 아직 햇고리가 남아있는 시각인데도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대. 안방에서 나온 그가 벽의 스위치를 올렸대. 그녀 앞에 나타난 그는 그녀의 연인도 얼마 전 졸에서 식을 올린 나이든 신랑도 아니었대. 그는 거북처럼 오랜 자기 집을 무겁게 짊어진 한 노인이었대. 그 집의 모든 것, 소파, 가구들, 벽의 그림들, 도자기들, 전화기, 하다못해 탁자 위의 파리채까지도 그가 짊어진 집의 일부처럼 보였대. 그를 만나러 오면서 가슴이 뛰었다는 사실이 스스로 무언스러워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대. 그녀를 찾아올 때마다 애가 탄 나머지 양쪽 턱 밑으로 땀이 흘려 까끈을 맨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는 이 집의 어디에 숨어있단 말인가. 그는 생이 만든 신기류였을까. 노인은 그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갔다. 죽은 아내의 영정 앞에 서서 그가 말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해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대문을 나서는데 명치에 돌을 매단 것 같았다. 집에 들어서는 길로 욕실로 달려갔다. 세면대를 짚고 오래오래 토하다 바라본 거울 속에는 한 얼굴이 울고 있었다. 체중이 솜째 가라앉지 않았다. 그로부터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와 방금 전에 통화를 끝내고도 그를 기다렸다. 창놈으로 그가 비탈길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주방으로 달려가 가스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온 마음을 기울여 기다렸다. 아픔이기도 슬픔이기도 기쁨이기도 한 기다림으로 그를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연인으로 연검해 온 자리에 빈 옷걸이가 댕그라니 놓여 있었고 따뜻한 물을 담아 그의 발을 씻겨주었던 두툼한 스테인리스 대야는 먼지로 얼룩져 있었대. 그녀의 가슴에 찬란한 금빛으로 반영하던 존재가 사라졌대. 그렇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저녁마다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노인은 부엌 아줌마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도무지 입맛이 없어. 이 사람들을 친구하자고 했어. 이제 상의 수저를 한 벌 더 올려요. 저녁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는 노인이 전화를 했대. 그럴 때면 곧장 침대로 들어가 그녀는 수렁같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만 함께 먹고 일어나려는 그녀를 노인이 붙잡았대. 밤이면 도둑이 걱정되어 잠을 못 잔다고 했대. 그녀에겐 그 말이 우섭고 이상하게 들렸대. 오늘 밤은 여기서 자면 어떨까? 그녀는 소복하게 부어오른 노인의 눈두등을 처근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지 않고 여기서 책 보고 있을 테니 푹 주무셔요. 안전자리에서 책을 펼쳐놓는 것을 보고 노인은 안심하며 식당에서 나갔다. 쿵쿵 멀어져 가던 발걸음 소리가 집안 어딘가에서 가뭇없이 사라졌대. 시간이 사정으로 다가가면서 주방 옆의 아줌마 방에서 흘러나오던 텔레비전 소리도 끊기고 가늘적으로 들려오던 노인의 받던 기침 소리도 잠잠해졌대. 그녀는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집의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없었대. 피상적인 집안의 구조는 대강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으나 이 집은 첩첩이 안으로 잠긴 많은 문을 숨기고 있어 그 깊이가 얼마만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기 30년 전부터 그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이기도 했다. 그 세월을 함께한 사람은 그의 죽은 아내이지 그녀가 아니었다. 식탁 옆엔 자그마한 냉장고가 있었고 그 위에 커다란 사진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대. 액자 속의 인물은 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했대. 나이 45세 그를 낳았고 저지나지 않아 암적으로 그를 키웠다고 했대. 그 사진 속의 인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녀의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기미조차 없었을 터였다. 그녀는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간 속에 들어와 있었다. 이곳에서의 그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늘 배가 고파 울어대는 아기, 배가 고파 아버지가 마시다 둔 약주대집에 남은 술지개미를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이, 국수를 한 그릇 더 받아 책상 서랍 속에 감춰두려고 밥 짓는 형수의 마음을 일부러 불편하게 한 소년, 동네에 찾아온 엿장수가 소년의 머리에 가마가 두 개 든 것을 보고 너는 이담에 크면 두 집의 갓을 벗어놓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 울었다는 그 소년, 학도병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절에 숨어 지내며 한글을 가르쳤다는 청년, 그 절에 찾아온 처녀와 하룻밤을 지내고 식을 올린 뒤에 가정을 꾸려 아들만 다섯 낳았다는 남자 그러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흰 여성을 사랑해서 본처와 사회로부터 매운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 여성을 끝내 놓지 않고 새로운 가성을 꾸민 중년 남자 그 연애 사건으로 신문이 떠들서 갈 때 그녀는 시골을 이 학교에 다니는 수줍은 소녀였다. 그 소녀와 중년의 남자가 만나려면 세월이 십 년은 더 흘러야 했다. 그녀는 그가 살이 닿을 만큼 가까이 왔을 때 몸에서 나든 간장 냄새를 잊을 수 없었다. 그 냄새는 한 여사와 한 남자의 운명이 섞일 때만 나는 냄새였다. 그렇게 만나 사십이 넘도록 사랑해온 그 남자는 이제 마음속에만 존재했다. 그가 과거로 주음된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리자 그녀는 개와 교신할 방두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떨림이 아직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마음의 숱한 기억을 남긴 그가 어떻게 신기루일 수 있겠는가. 이 낯은 혹성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시련을 겪게 되더라도 그녀가 아는 그를 다시 찾아내야 했다. 졸음이 밀려왔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부엌 아줌마의 코고는 소리가 그녀의 졸음을 더욱 부추겼대.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찾아보았대. 싱크대 위의 선반문을 열자 한 분도 본 일이 없는 접시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대. 다른 문을 열자 유리컵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대. 서랍에는 각가지 모양의 수저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대. 주방은 그녀에게 커피를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대.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졸음을 쫓으며 소리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책에 얼굴을 파묻고 잠이 들어버렸대. 그리고 꿈을 꾸었대. 그녀는 풍랑을 만나 실종된 남편을 찾아났었다고 했대. 거친 물속으로 잠수 또 잠수하면서 그녀는 그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었대. 물속 깊은 곳인데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만져졌대. 손에 받아보니 감꽃처럼 휘었대. 그녀는 그를 찾으면 그 눈물꽃으로 만든 화환을 그의 목에 걸어줄 거라고 했대. 어느 목소리가 있어 그 화환을 다 만들면 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대. 그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대. 하지만 그것은 목젖에 걸린 울음일 뿐 더 이상 눈물꽃이 되지는 않았다. 잠이 깬 것은 따뜻한 것이 어깨를 감싸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대. 그가 그녀의 몸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대. 푹 자거라. 이제는 내가 깨어있을 테니 잠옷 바람의 그에게서 얼핏 간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대. 날이 새자 노인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대. 오늘부턴 여기 있어라 할 일이 많다. 그녀가 노인의 집에서 젊은 아내로서 맞이하는 첫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대. 남편은 아줌마가 미리 끓여놓은 뜨거운 물이 가득 든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안방 안에 붙어있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 사이 부엌 아줌마는 남편이 아침 식사로 먹게 될 자죽을 끓였대. 남편이 면도와 세수를 하고 나서 욕실에서 나와 주방의 식탁에 앉으면 그의 앞에 상이 차려섰대. 비인 사기 대접 두 개와 소금 한 종지, 김치 한 보식이, 그리고 끓인 자죽이 냄비째 상에 놓였대. 남편은 무슨 의식을 지르듯 오래오래 걸려 자죽 한 냄비를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대. 아침 식사 후에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방에 미리 준비해놓은 차상 앞에 앉아 자신이 마실 커피를 손수 탔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고 다시 욕실로 들어갔대. 주방의 일과 집안 청소, 영정 앞에 놓인 꽃병의 물 갈아주기, 빨래 등은 아줌마가 이거 끝난 뒤엔 저거, 저거 끝난 뒤엔 이거 하는 식으로 척척 모두 알아서 했다. 그녀는 그 사이 식탁에도 앉아있어보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도 앉아있어보고 볼 일도 없으면서 현관 옆 화장실로 가서 천천히 꽁들여 손을 씻었다. 그런 뒤엔 더욱 몸둘바를 알지 못해 스스로 무언지 점점 구차해져서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었다.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안방에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안방 문턱을 넘었다. 노인은 영정 앞에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녀도 그의 곁에 서서 같이 기도를 올렸대. 기도를 끝내고 그녀는 서둘러 안방에서 나왔대. 그곳의 주인은 여전히 망자인 전처였대. 그렇다고 다른 방이 있는 것도 아니었대. 현관 바로 옆방은 기사, 그 건너편 방은 남편의 소재, 식당 옆방은 또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 방이었대. 작은 아주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입원 중이어서 두세 달 휴가 중이라고 했다. 몸 둘 곳을 찾던 그녀는 궁색 하나마 엉덩이 붙일 곳을 마련했다. 거실 한 귀퉁이에 두 쪽짜리 가리개를 세우고 그 안에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를 놓고 나니 아쉬운대로 얼굴은 숨길 수가 있었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뻣뻣해진 뒤뜰미를 주무르며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가리개에 쓰인 글씨를 따라 읽어가기 시작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호 옹개공 돌체 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먼 길 남편은 그녀의 마음을 단박 헤아렸다. 그는 가리개 뒤에 숨은 그녀를 굳이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그녀가 스스로 있을 자리를 마련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그에겐 더 큰 과제가 있었다. 그가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었으나 떠나드는 자식들, 며느리들, 친인척들, 전처의 친구들, 일반 손님들에게 새 아내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식을 올린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할 처지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우선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다행스러웠다. 가리개 뒤에 그녀는 남편의 그런 속마음을 일부러 헤아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간밤의 꿈이 생각났대. 남편을 아사간 풍랑이란 것이 현실 속에선 자신이 겪어내야 할 굴욕수모를 뜻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대. 견뎌내리라 하면서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남은 남편이었던 사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치러내야 할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아프도록 깨물었대. 다른 한편으론 현재의 상황이 재미있기도 했대. 그녀는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는 양 오관을 활짝 열어 가리개 밖의 그의 일가수일투족을 그려보았대. 그녀에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대. 사랑은 함께 했어도 생활을 함께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그가 집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그녀는 소리를 듣고 그의 행동을 상상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이 무슨 행동인지 상상이 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가리개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를 살펴보았대. 오후에는 손님들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가서 손님을 맞아들인 것은 아줌마였다. 청파동 조카님에 오셨습니다. 남편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녀는 그들이 존처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 그녀는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 하는 얘기를 엿듣고 있는 셈이 되었대. 그들에게 미안했다. 그녀는 자기 귀를 자기 안으로 접어넣기 위해 반야심경을 필사해 보기로 했다. 그 가리개는 어느 소예가가 글씨를 써서 남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글씨체는 해소였다. 어느새 그녀의 귀는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타월로 몸의 물기를 닦으며 그녀에게 말했대. 너도 들어가서 목욕해라. 집에 가고 싶어요. 그녀는 무리한 요구를 받은 학생처럼 고개를 떨어뜨렸대. 이젠 여기가 내 집이야. 남편이 그녀를 달래듯 재촉했대. 그녀는 다시 꿈을 떠올렸대. 부부를 갈라놓은 풍랑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대. 자기 안에서 눈뜨는 수치심도 풍랑이었대.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대. 그가 방금 나온 욕조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대. 욕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고 나이 든 사람의 살냄새가 났대. 그녀는 자신이 외설스럽게 느껴졌대. 그녀는 거울을 등지고 옷을 벗었대. 정사를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기는 처음이었대. 한마디 말도 없이 두 사람은 정사를 끝냈대. 그러고도 아직 침구가 문제였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는 그녀와 한 이불 속에 있지 않았대. 밤낮으로 펼쳐져 있는 1인용 전기 자석류와 후줄그레한 실크이불은 잠시 반짝 기운이 뻗쳤던 그가 샤워를 하고 와서 눕자 오랫동안 호라비로 살아온 사람의 침구가 그르듯 꿉꿉한 냄새를 풍겼다. 그의 팔베개 밖에서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그녀는 곁이 허전하여 좀 채 잠을 잃을 수가 없었대. 덮고 있는 이불에선 비릿한 냄새가 났고 감속도 무겁고 칙칙했대. 누가 덮었던 이불일까? 설마 죽은 아내가 덮고 샀던 이불은 아니겠지? 한 번씩 뒤척일 때마다 잠이 달아났고 명료한 의식 저 안쪽으로 어둠에 잠긴 먼 길이 조슨까지 뻗어있는 듯 했대. 그녀는 자신이 그 길을 계속 걸어왔던 것처럼 느껴졌대. 그 길의 끝은 어디이고 무엇에 이르는 길인지 지금의 그녀로선 알 길이 없었대. 또한 길의 끝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있는 걸까? 25년 전 어느 눈 오는 날 통검에 발이 묶여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을 때 그는 윗목에서 자기의 두툼한 코트를 베개 삼아 비스듬히 누워 청순하고 가련한 양을 밤의 늑대로부터 지켜주는 목동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옷을 입은 채로 풀이 먹여서 빳빳한 무명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손으로 누르고 이 남자는 역시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 경애감을 품고 서서히 잠속으로 미끄러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 오줌이 마려워 잠이 깼다. 난감했다. 그를 따라온 길이 꿈속처럼 아슴풀의 한 가운데 기와 담상길을 꾸불꾸불 돌아 떼똘이 놓여있는 어느 방문 앞에 이르는 기억뿐 화장실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었대. 머리맛 얼음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대. 감을 그리던 촛불이 꺼지기 직전 머릿속에 그려둔 방안의 풍경을 되살려가며 그녀는 소심스레 움직였대. 자는 줄 알았던 그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아직 통금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화장실이 급해서요. 바깥 마당에서 그냥 보아라. 그래도 화장실에 혼자서는 무서워요. 여기는 절간이라 화장실이 멀다. 자, 문 열고 바라볼 테니 마당에서 보아라. 절간 어둠으로 몸은 가릴 수 있었지만 소리는 감출 수가 없었대. 참았던 틀에 소리가 크고 길었대.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망함 때문에 이마에 솟은 땀을 손바닥으로 훔쳤지만 어렵던 그가 성큼 가깝게 느껴졌대. 그럼 나도 실례를 해야지. 잠시 후 빈 병에 오줌이 차오르는 소리가 났대. 웃음이 터지려는 입을 막는다는 것이 손으로 귀를 덮었다. 이제 내외는 그만하고 안아보면 좋겠는데 여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도 마음도 다 주는 거라는데 세 번 만난 사람을 사랑하다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까이 다가온 그가 아저씨처럼 난리겼대. 그것이 두 사람이 치른 첫날 밤이었대. 문 노인은 아직도 사회적 직함이 많았대. 그가 나이 들메 따라 정년퇴임으로 조절로 떨어져 나간 직함이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그를 장으로 모시는 단체가 여럿 있었대. 집에는 이런저런 단체 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런저런 회의와 강의가 있어 일주일에 삼사일은 외출을 했다. 그는 외출을 할 때 그녀에게 문단속을 다짐시키고도 안심이 되지 않는 듯 서재문과 안방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나갔다. 서재문은 노인이 그 안에서 일을 할 때만 열려 있고 그 외의 시간엔 노인이 집안에 있을 때도 항상 잠겨있었다. 그는 서재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갈 때에도 문을 잠시 열었다가 나올 때에 이내 닫아 걸었대. 젊은 아내가 현관 앞에서 노인을 배웅하노라면 계단을 뚜걱뚜걱 내려가는 노인의 주머니에서 열쇠가 쩔렁쩔렁 소리를 냈대. 아내는 노인을 태운 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청계참에 서 있었대. 하늘의 구름을 하염없이 지켜보는 얼굴에 실험이 깊게 고였대. 한숨을 한 번 크게 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대. 현관문을 닫아 그는 소리, 자바라를 걸어 잠그는 소리가 그녀 스스로를 집안에 감금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대. 특히 그녀는 자바라가 내는 쇠소리를 끔찍하게 싫어했대. 이 집을 처음 방문하던 날 안에서 들려온 그 이상한 쇠소리가 바로 이 자바라 소리였던 것이대. 집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모든 문은 그녀 앞에 잠겨있었대. 열려있는 문들, 기사의 방, 작은 아줌마의 방, 큰 아줌마의 방까지도 그녀에겐 잠겨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대. 이 집에서 그들은 그녀보다 훨씬 오랜 가족이었대. 기사는 노인이 목적지만 말해도 그 빌딩의 어느 방으로 가는지 알았고 무슨 요일 몇 시에 외출하는지 미리 알아 차를 대기시켰대. 부엌 아줌마는 인터폰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찾아온 손님이 누군지 알았고 노인의 생활습관, 즐겨 먹는 기호식품, 좋아하는 요리 방법은 물론 찾아오는 손님들의 기호까지도 잘 알았대. 게다가 그들은 그녀보다 존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대. 그들이 존처에 대한 기억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있어. 그녀는 그들의 마음문을 열 엄두조차 낼 수 없었대. 뿐만 아니라 그녀는 존처가 남긴 흔적이면 그릇 하나도 있는 자리를 바꿀 생각이 없었대. 장례 때 쓴 조화가 거실의 문가비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나 그것조차 손대지 않았대. 거실에는 자기 혼자뿐임에도 그녀는 구석진 모퉁이의 가리개 뒤로 갔대. 노인이 대낮에도 커튼을 활짝 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줌마는 아침에 일어나는 길로 커튼을 밤만 열어놓았대. 어둠 침침한 실내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녀가 커튼을 활짝 열었더니 아줌마가 그 사실을 귀띔해 주었대. 하지만 지금은 혼자뿐임으로 그녀는 커튼을 열 수 있는 데까지 다 잡아당겨 햇빛이 자기 앉아있는 구석진 곳까지 닿도록 했대. 커튼이 거치자 밝은 햇빛뿐만 아니라 거실 창으로 잔디가 깔려있는 넓은 뜰이 내다보였대. 하지만 자바라 때문에 시야는 수많은 마름무로 짓기어 있었대. 얼굴을 마름무 가까이 들이대고 밖을 내다보아 뜰이 온전하게 보였대. 그녀는 그런 상태로 계속 뜰을 내다보았대. 하얀 털을 가진 개 두 마리가 잔디 위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대. 그녀는 아직 개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대. 전처가 개들을 좋아했다고 한다. 밖으로 나가 뜰의 바람을 쐬며 개들을 쓰다듬어 보고 싶지만 남편이 전화를 하마고 했으므로 기다려야 했대. 기다림은 그녀에게 얼마나 익숙했던가. 25년 동안 그의 전화만 기다리며 살지 않았던가. 이제 그 기다림은 잠긴 아파트 안에 홀로 남아 그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대. 호주머니 속엔 언제라도 달려가 문을 열 수 있는 그녀 자신의 집 열쇠가 있었대. 마침내 기다리던 전화가 왔대. 아줌마가 수화기를 넘겨주었대. 집에 별일 없지? 네, 없어요. 오늘 조금 늦어질 거야? 문단속 잘하고 있어. 예전에 그녀는 그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대. 그것이 겨우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 집에서 사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짐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했을 때의 슬픈 감정보다 같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 이렇게 무심심한 것들을 나누며 쌓아가는 신뢰 같은 것을 그녀는 이미 잡기 시작했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손을 호주머니 속으로 슬그머니 밀어넣었대. 내일은 꼭 집에 가보리라. 열쇠를 움켜주며 그녀는 마음을 다졌대. 이튿날 그녀는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그의 기분을 살폈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입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대. 집에 좀 갔다 오겠어요. 집에 좀 갔다 오겠어요. 그는 마지못해 허락했대. 그녀가 너무나 민첩하게 집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집의 차를 타고 가라는 그의 말이 그녀를 붙잡을 겨를이 없었대.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음미하듯 계단을 올라갔대. 해방감이 꿀처럼 달콤했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에 꽂았대. 안으로 들어와 등 뒤로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하하 소리내어 웃었대. 비어있던 집에는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대. 방문을 차례차례 열어보고 욕실문까지 열어보는 동안 낯익은 물건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녀를 안도하게 했대. 거울에 튄 치약 얼룩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대. 그녀는 주전자의 물을 받아 가스불 위에 올리고 식탁에 앉아 물이 끓기를 기다렸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대. 그녀의 손때 묻고 애써서 하나하나 장만한 살림들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대. 그녀는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갔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전화기의 자동응답 버튼을 눌렸대. 응답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부재중 전원들을 뱉어냈대. 네 여기 표구집입니다. 맡기신거 다 되었습니다. 강선생님 내일 모임 잊지 마세요. 12시 30분 대학로 니르바나 카페입니다. 호순아 어디 나갔니? 전화 부탁한다. 접니다. 비엔나 필 연주회 표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삼청인데요. 오늘 저녁 반상에 있습니다. 302호에서 합니다. 호순아 너 여행 떠났니?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할 것이지. 언니 존대요. 김치를 좀 가져왔는데 안 계시네요. 경비실에 맡기고 갈게요. 호순아 호순아 얘가 아직 안 왔나? 그녀는 갑자기 정지 버튼을 눌렀대. 친구 명주에게 답전화를 하려다 말고 스스로 놀란 듯 전화번호 누르기를 멈추었대. 너 어디 갔었니? 예상되는 질문이었대. 진실을 틀어놓을 자신이 없었대. 그때 전화벨이 울렸대. 수화기를 집어려다 그만두었대. 매일 소리는 네 번까지 이어지다 끊겼대. 그들이 찾는 자리에 있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대. 변했대. 많은 것이 변했대. 그녀도 그녀 자신에 대해서 변했대. 그도 그녀에 대해서 변했대. 그녀도 그에 대해서 변했대. 시간의 가혹함이었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대. 그녀는 침대방으로 가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대. 집은 그대로 있으나 이 집에서의 일들은 모두 옛일이 되어버렸대. 가슴을 파먹던 괴로움과 주체할 수 없어 버거웠던 자유까지도 아름다웠대. 그러나 되돌아갈 수는 없었대. 아쉬움과 고달픔이 나른한 잠처럼 밀려왔대.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사방이 캄캄했다. 그러고 보니 편치 않는 잠속에서도 계속 전화벨이 울린 것 같았대. 옆방으로 가서 소화기를 집어들었대. 짐작대로 남편이었대. 거기서 뭐하고 있어? 어서 오지 않고 간신히 화를 참고 있는 음성이었대. 열쇠 그녀는 집안에서보다 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잔디를 파먹는 클로버와 잡소를 뽑는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마당에 까리게 뒤에서 마냥 숨을 죽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대. 손님들은 거실에서 뜰의 그녀를 볼 터였고 가까운 친지들은 그녀의 존재가 궁금할 터였대. 뜰어는 꼭 집어묻는 사람도 있을 터였다. 남편이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할지는 그의 문제였다. 어느 날 그녀가 뜰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 남편이 손님들을 데리고 뜰로 나왔다. 남편은 손님들에게 뜰의 나무들이 꽃피는 시기와 꽃빛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대. 나이 든 여자 손님이 그의 말을 끊고 저기 저분은 누구예요? 라고 그녀를 가리켰대. 그는 딴청을 부리며 끝내 대답하지 않았대. 그 손님들이 저녁까지 놀라앉는 낌새에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대. 그리고 그날은 돌아가지 않았대. 그는 이제 그녀가 아침밤만 먹고 나면 이내 자기 집으로 달아나는 것을 말릴 방도가 없었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켜주는 그녀 덕분에 자신은 잠을 잘 수 있었으나 날이 밝아 그녀가 잠을 보충하려고 하면 자리를 펴고 누울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그도 잘 아는 터였다. 그렇더라도 웬만해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그녀가 이쪽을 싫어하는 내색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달아나는 뒷모습에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났대. 그녀는 자기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길로 침대에 쓰러졌대. 단지 잠이 모자라는 것만은 아니었대. 마음이 흠신 얻어맞은 것처럼 지쳐있었대. 그가 번번이 전화로 깨우지 않으면 그녀는 수렁같은 잠에 빠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대. 어느 날은 그가 모임 때문에 늦게 귀가해보니 그녀는 그때까지도 돌아와 있지 않았대. 그 집을 없애버려라. 노인이 젊은 아내에게 주문했대. 표정도 음성도 단호했대. 아내의 마음이 과거로 새고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였대. 하지만 아내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새 집에서 뿌리를 내릴 자신이 서지 않았다. 소유한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의 소유란 저통량에서 비롯된 생례적 결핍감을 채우고 또 채워 쌓이게 된 잡동산이들이었대. 그의 집은 온갖 잡동산이들로 무거워져 침몰하고 있는 배처럼 보였대. 그에게는 아내도 소유해야 할 대상이었대. 그녀는 그에게 소유당해 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대. 문제를 단순화하면 그런 것이었대. 그리고 해답도 이미 나와 있었대. 다만 그의 해답을 거스르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다. 노인은 어린 시절 얘기를 자주 했대. 배가 고파 엉검엉검 기어 방에 있는 술대습의 남은 술지개미를 마시고 취했다고 했대.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기를 보러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했대. 날 잡아보아라. 동네 아이들이 놀려대면 아기는 비틀거리며 아이들을 뒤쫓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가장 어린 여자아이가 항상 그 아기에게 붙잡혔다고 했대. 그 아기는 붙잡힌 여자아이의 손목을 물어 여자아이를 울게 만들었다고 했대. 그녀는 자신이 그 여자아이로 느꼈었대. 손목을 물려서 울면서도 손목을 빼내지 못하는 오히려 손목을 더 깊이 오래 잡혀주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그녀에게 이리로 옮기면 된다. 하고 대답했다. 따라와 보아라. 그가 자랑하듯이 말했대. 어딘가에서 커다란 열쇠 뭉치를 가져온 그는 그 중 하나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문을 열었대. 불을 켜자 깊은 계단이 입을 벌리고 있었대. 계단을 내려가니 또 다른 문이 나타났대. 그가 다시 열쇠로 문을 열었대. 시커먼 어둠으로부터 축축하고 냉한 공기가 밀려왔대. 불이 켜졌을 때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었대. 거대한 소고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대. 소가에서 보고 싶었던 책 하나를 꺼내어 넘겨보는 그녀를 이끌고 그는 밭이량처럼 열을 지어 너러선 소가를 돌아 또 다른 문 안으로 들어갔대. 그림 두루마리 도자기, 병풍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방을 지나 드디어 막다른 방에 이르렀대. 그 방에는 리놀륨이 깔려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대. 그녀의 짐을 모두 옮겨 놓아도 여유 공간이 남을 정도로 컸대. 방으로 돌아온 노인은 아내에게 말했대. 열쇠 여기에다 둔다? 쓰고 나서는 꼭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많은 문들이 그렇게 해서 그녀 앞에 속을 열어보였대. 이사를 앞두고 그녀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불러 실내를 주거 공간으로 꾸미게 했대. 지하에 방을 꾸며 놓으면 자기의 집을 없애버려도 혼자이고 싶을 때 언제든 내려와 쉴 수 있을 터였대. 인부들의 점심을 준비하던 아줌마가 그녀를 불렀대.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요. 염려되네요. 뭐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짐을 가지고 왔다가 그녀는 아줌마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대. 다만 그 염려가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대. 아줌마의 예견은 옳았대. 남편이 쓰러져 입원 중인 병원을 오가는 어느 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식들이 짐을 싣고 들어와 그녀의 살림을 모두 지하로 끌어내리고 자기들 살림을 들였대. 그때는 미처 아줌마의 말을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아줌마의 말이 떠올라. 남어 눈에는 이미 이런 사단이 충분히 예측되었던 거구나 싶었다. 며칠 후였다.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에게 단 하나의 위안이었던 주머니 속 열쇠는 세입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받은 전세금도 그녀는 남편 앞에 내놓았다. 지하의 방안 칸 식사 내내 말이 없었던 그녀는 노인이 수저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따라 일어났대. 두어 걸음 뒤쳐져 노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던 그녀는 문과 위에 놓여있는 나무 그릇에서 열쇠만 집어들고 되돌아 나왔대. 식구의 습관대로 흑단으로 만든 교자상 앞에 앉아 손수 커피를 타기 위해 제비를 하던 노인은 곁을 스치는 그녀의 옷자락에서 찬바람을 감지했대. 사실 노인은 식사 내내 아내의 침묵이 불편했대. 이제 부부 생활의 실체를 알아낸 그녀가 마음속에서 사랑 대신 환멸모멸 비애와 같은 감성을 키워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언상케 했대. 자신이 마시려는 잔에 커피를 덜고 아내의 잔에도 커피를 덜려든 그는 그냥 뚜껑을 닫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노인은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래도 아내가 아파트로 가기 위해 뒷모습을 보일 때보다 한결 마음은 느긋했다. 어찌되었든 결혼식까지 올리고 세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음에도 사람들의 입방아를 용쾌 비켜가고 있으니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그녀는 위에 있는 남편이 자기를 붙잡을 도리가 없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고 열쇠로 문을 연 다음엔 힘껏 밀어 쿵 소리가 나게 했다. 그리고 네 번째인 마지막 문 앞에 섰대. 이 집에서 온전히 그녀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모두 그 안에 있었대. 문을 닫자 그 안은 이제까지 들창문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지하로 흘려들던 약한 빛마저도 완전히 끊기어 치럭처럼 캄캄했다.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켰다. 방을 꾸밀 때 아낌없이 값을 지불한 휘황한 튤립 샹들리에가 갑자기 터지는 함성처럼 불을 밝혔다. 노인은 그녀에게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은 그녀에게 냉소를 머금게 했다. 손님들의 눈을 피해 뜰에서 잡초를 뽑다 말고 그녀는 부른듯 흥 내 집이라고 하며 불을 휙 집어던지는 것으로 분을 누르고 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집에서 뿌리를 내려보려고 애쓴 나머지 살던 아파트를 전세주고 그 전세금을 그에게 주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나무에 올라가면서 사다리를 치운 꼴이었대. 그는 오랜 세월 그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손대도 묻어있는 살림살이 들임에도 그것을 마치 자기와 무관한 듯이 지하에 짐으로 쌓아놓도록 했다. 그때 이후로 심사가 더욱 뒤틀린 그녀는 말수가 적어졌고 노인이 언짢아 할테면 하라는 듯이 아침부터 지하로 내려갔대. 그녀에겐 자기의 살림살이가 놓여있는 이 공간만이 그녀의 집이었대. 그녀는 손자리에서 천천히 살림살이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었대. 그때서야 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대. 우선 짐을 옮겨놓는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책장이나 책상 침대 등 덩치가 큰 가구들만 배치를 해놓았고 자질구대한 살림살이 들과 부엌 살림들이 들어있는 박스들은 풀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대. 박스 하나를 풀자 신문지에 여러 겹 쌓여있는 그릇들이 나왔대. 그 그릇들은 그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도자기로 만든 반상기였대. 그녀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달 동안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떼어내야 했던 기억을 아슴풀에 떠올렸대. 이제는 이 살림살이들이 정말 모두 소용없는 걸까라고 자문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박스를 열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어 늘어놓았대. 물건들은 하나하나가 무리했던 부표처럼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옛 시절의 생활의 궤적을 고스란히 기억나게 했대. 또 하나의 박스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대야가 나왔다. 쪼그려 앉아있던 그녀는 바닥에 털버덕 주저앉았다. 아 하는 감탄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이세로 흘러나왔다. 욕실이 없는 새집을 전전할 무렵부터 그의 발을 씻겨온 대야 무리에 뜨는 부유물을 보고 그녀는 그가 떨어져 지낸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짐작하곤 했대. 짐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그와 함께해온 세월들의 잊혀진 부분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옛집이 점차 형태를 갖추어 복원되고 있었대. 그녀는 뺨이 발그레 달아오를 만큼 흥분되었대. 뿐만 아니라 박스에서 나온 살림살이들을 차례로 정돈에 배치해 나가는 동안 전세를 준 아파트와 흡사한 방 3칸짜리 집의 모습이 형체를 드러냈대. 오디오 시설도 제자리를 잡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대. 테이프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했대. 당신이 잠든 그 사이 냇물은 밤새 흐르고 파리한 달빛 한계 사이로 붉은 복사꽃만 흐르지요. 흩어져 내리는 복사꽃보다 내 곁에 내리는 당신 모습 더욱 고와요.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없으리 내 품에 안겨 수줍게 웃던 님 영혼으로 피어나길 애원해도 짧았던 야속한 밤은 가고 흩뿌려질 사랑만이 사랑만이 냇물에 고운 꽃잎 흐를 때 어둠은 가고 내리는 내님의 모습도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없으리 기약된 어린 연이라 해도 이 밤 복사꽃 흐를 때까지 함께 흘러가길 영혼으로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먼지로 더러워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대. 손바닥이 금방 축축해졌대. 기억이 홀로 흘린 눈물이었대. 전처 이야기 전처가 남편과 그녀의 관계를 눈치채게 된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는 누가 시중 들어주는 것을 불편해하고 외출 시에도 혼자 채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의 들고남을 한 박자 늦게 알기 일수였다. 그날 전처는 남편을 기다리다 늦은 저녁밥을 먹고 상을 물린 뒤 뜰에 나가 개들을 돌보고 안으로 들어왔대. 선풍기가 혼자 돌고 있으려니 하고 들어선 방에 남편이 언제 들어왔는지 손자리에서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있었대. 옷통은 이미 알몸이었고 입은 채 발로 흠을 벗듯 벗고 있던 속바지가 방바닥으로 주르 흘러내리자 아랫도리도 거의 전라의 상태가 되었대. 남편과 잠자리를 따로 한지 20년도 더 됐더라 그 알몸의 속내에 대해 타인 이상의 감정이 있을 턱이 없었대. 흐릿이 스쳐보다 말고 전처는 다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점을 발견했대. 몸에 생긴 선명한 수영복 자국이었대. 태양빛에 노출되어 피부가 벌겋게 익은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선명해 벗은 몸인데도 옷을 입고 있는 것만 같았대. 그리고 그 옷은 팬티도 아니고 속바지도 아니고 수영복이 확실했대. 여름날이니 물놀이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으나 전처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 무언가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불현듯 스쳐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남편의 벗은 몸이 곁을 허락지 않아 오래 냉대를 받아온 것 같은 서러움이 지밀어 올랐다. 무슨 몸을 그렇게 태웠어요? 어, 참! 오늘 내가 물놀이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누구랑? 전처는 그쯤에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일순간 머뭇거리다 대답이 돌아왔다. 제자들? 제자들 누구요? 현숙이 패들.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전처는 뚜렷한 의혹도 추궁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남편이 얼른 몸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하다. 내가 과민한 건가? 그러면서 전처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을 보고 있음에도 생각이 눈을 가리고 있어 영상만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바가지로 물 끼얹는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거슬렀다. 전처는 자신이 잠자리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편이 육체적 욕구를 바깥에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때로는 관대한 정도를 넘어서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남편을 여자의 방에 집어넣고 밖에서 기다리는 일까지 있었대.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남편의 욕망의 행적이 감시하는 자기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내심 스스로 너그러운 아내의 입지를 다시는 자기 만족감으로 남편의 몸을 소유하지 못하는 허전함을 상쇄해 왔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남편이 제자나 젊은 여성을 가까이 하는 일만은 극구 반대해왔다. 오래전 두 사람 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빚어진 연문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었기에 또 다른 연문으로 남편을 잃게 될 경우 세상으로부터 자업자득이란 소리를 들을 법했다. 인생이 자업자득 아닌 것이 없다고는 해도 남편은 여자 문제로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다.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윗방으로 가서 목침을 베고 몰어누웠다. 선풍기 바람에 내막여진 등을 거리낌 없이 지켜보면서도 어쩐지 훔쳐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전천은 황급히 눈길을 거두고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음을 잠시 어지럽혔던 의혹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가뭇없이 쓰러져버렸대. 숯불처럼 그 벌근 속을 열어보일 듯했던 하루가 텔레비전 소리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뿐인 덤덤하고 후덥지근한 여름날의 하루로 공허하게 사위어 가고 있었대. 이튿날이었대. 전천은 볼일을 보러 나온 김에 남편이 발행인으로 있는 잡지사 사무실에 들렸대. 여기자 하나의 남자 직원이 세 분인 작은 잡지사였으나 전천은 잡지를 발간하는 이래 피같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았다. 삶의 내실보다는 거칠애를 중시하고 경쟁에서 지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탓에 전천은 얼마 전 남편이 기관장 선거에서 패한 것을 분이 여겨 보란 듯이 새 잡지를 장관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자신은 자기 돈 들여 낯세울 생각이 추워도 없어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대. 다만 아내가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며 광고를 달라거나 정기구독을 강매해도 그것만은 어쩔 수 없이 무기나고 있었대.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 격리 겸 편집을 하는 여기자와 전처의 울분에 불을 지펴 잡지를 창관하게 한 편집장은 무보수로 일을 했고 영업직과 교정직인 남자 직원 둘에게만 월급이 지급되었대. 남편을 통해 여기자를 알게 된 전처는 어느 날 그녀를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잡지사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대. 편집장으로부터 여기자를 빨리 구해달라는 재촉을 받고 마땅한 사람을 찾고 있던 터였대. 부부의 주변에는 자칭 딸 행세를 하며 구전일을 도맡아 해주는 제자도 있었고 졸업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취직을 부탁해온 제자도 있었대. 하지만 전처의 생각으론 이미 충분히 가까워서 막역해진 관계에 있는 제자들은 속내를 너무 잘 알아 말을 물어날 위험이 있었대. 그런 점에서 그녀는 자기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다 마르고 차분한 성격, 어리숙하고 순수한 용모에 예의바른 몸가짐이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켰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대. 그러나 이내 다시 아래로 숙였대.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어 그만두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서 월급을 많이 받나요? 혼자 생활할 만큼은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월급을 줄 테니 우리한테로 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대.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대. 남편과 그녀의 관계가 이미 3년째로 접어든 시점이었대. 며칠 뒤 그녀의 자취방을 찾아온 그는 가벼운 술상을 받아놓고 혼자 말없이 잔을 기울이다 드디어 입을 열었대. 글쎄 그 사람이 자꾸 너를 잡지사에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난감하기는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전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이 그 방향으로 집혔다는 것은 놀라운 예지력이었다. 그녀의 성격, 그녀가 놓여있는 정황이 만들어낼 운명의 방정식을 전처는 무엇씩 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대. 전처는 남편을 지렛대 삼아 자기의 직관을 계속 들어올렸대. 마침내 한 달쯤 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약속을 시켰대. 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누가 차 한잔 하자고 해도 저 속에 나를 급탈하려고 하는 수면제가 들어있다 생각하고 사정없이 부딪혀야 한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그녀의 손을 부딪히는 신용까지 해보였대. 그녀는 잡지사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무보스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첫 출근을 했대. 편집장이 관리하고 있던 회계상부와 얼마간의 돈이 그녀의 손으로 넘어왔대. 그녀는 남편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무슨 일이든지 했대. 돈 관리에서 교정, 정기구독 봉투를 쓰고 우체국까지 가서 책을 우송하고 청탁을 하고 신문사 기자를 만나고 영업점에서 수금을 하는 일까지도 했대. 온의 마음에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있는 직원들의 게으름과 부주의를 그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틈을 메웠대. 잡지 출간에 대한 맹목적 열일 뿐 돈도 인력도 부족한 전처의 어려운 사정을 그녀는 성심성의를 다해 몸으로 지탱해 나갔다. 전처는 그녀가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집으로 오는 편집장의 전화가 뚝 멈춘 것을 통해 자기의 선택이 적중했음을 알았대. 반면에 깊은 산속의 못 속에 혼자 논의는 물고기를 자기만 알고 찾아가 감상하는 즐거움을 빼앗긴 남편은 퇴근 후 온갖 잠무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파김치처럼 쭉 늘어져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부렸대. 그는 그깟 회사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연인을 온전히 자기만 소유하고 싶어 했대. 그날은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대. 그 대신 평생 가시처럼 짊어져야 할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전처는 그녀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만큼 나름대로 어떻게든 성의 끝 보답하려고 했었대. 그날도 데리고 나가 점심이나 사먹이려 했던 전처의 살뜰한 마음씀이 햇볕에 금깃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항상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필연에 충실할 뿐인 그녀의 꼭 담으 입술 저 안쪽에 감춰져 있는 운명의 수수께끼를 전처가 소수라치게 감지하는 순간이었대. 어제 해수욕 갔었어? 네. 누구랑? 친구들이랑요. 두 여자가 나눈 그 몇 마디 말은 채수판을 앞에 둔 적수가 한치의 빈텀도 없이 죽어받는 공격과 방어를 겸한 말이었대. 그날 그녀는 자기가 벌여놓은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서류만 보아도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장부를 정리해 놓고 책상을 깨끗이 정돈한 다음 평상시처럼 퇴근을 했다. 목숨 사무실을 나온 그녀는 오른쪽 방향으로 두어 걸음 걷다 말고 되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다섯 걸음쯤 걸어가다. 다시 되돌아서 이번에는 계속 곧장 걷기 시작했다. 그 사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집으로 갈까 친구의 사무실 쪽으로 가서 차나 한잔 같이 할까 하는 식으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두서없이 오락가락 했대. 창자가 뽑힌 듯 속이 허전했대. 독하게 부인하긴 했어도 이 비슷한 식으로 종말이 닥치리라는 것은 늘 예상해왔대. 진실을 감싼 외피는 아직 한두 겹 더 남아있지만 전처가 결정적인 말을 쓰기만 하면 그녀도 남편도 구차하게 버티기보다는 폐를 집어던질 사람들이었대. 그런 뒤 그녀의 다음 행동은 한가지 뿐이었다.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던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그녀가 그의 부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몰랐기 때문에 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아내에게 비밀로 하든 안하든 그녀에겐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 그리고 친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밀에 거짓이 더하게 된 것인데 비밀과 거짓이 동시에 드러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깨끗이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거듭해서 그냥 떠나보내며 허둥대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버스를 한 대, 두 대 그냥 떠나보낼 때마다 그녀의 생각이 그녀를 점점 더 깊이 고립시켰다. 생각이 어느 정도 가다듬어지자 마음 속에 외로움으로 파인 깊은 웅덩이 하나가 생기긴 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했대. 그녀는 단성사 쪽으로 발길을 옮겼대. 오랜만에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표를 끊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대. 영화가 상영 중인 어두컴컴한 실내를 더듬그려 빈 좌석에 앉았대. 대형 시네마 스커프 화면 속에서는 묵중한 배낭을 짊어진 한 남자가 눈부라 속에서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대. 스크린을 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을 훔치다 말고 아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틀어막고 흑흑 흐느껴 울었대.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잡지사에 나가지 않았다. 이틀 뒤 그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연어때처럼 그의 옷을 받아 걸고 부엌으로 가서 발을 씻길 물을 준비했다. 그가 안 보는 사이 부뚜막에 앉아 천장의 한 점을 물구름이 지켜보는 그녀의 입에서 긴 한숨이 나왔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 해도 후회는 없었대. 아니 회안이 있을 지연정 더 이상 흘릴 눈물은 없었대. 극장에서 입을 틀어막았던 수건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대. 그녀는 물이 담긴 대야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내려놓고 그의 양말을 벗겼대. 그녀의 손길이 대야 물 속에 담긴 발가락 사이사이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가 헛기침을 했대. 그래도 그녀가 서두르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대. 니 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이 뭐라 하든 달라질 것은 없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녀의 손길이 빨라지자 물방울이 방바닥으로 튀었대. 사랑은 목숨 같은 거야. 목숨을 지키려면 의지를 가져야 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 목숨을 지킨다고 생각해라. 그의 말에서 묻어나는 비상함이 부부 사이에서 오갔을 흠악한 대화를 침작해 했대. 그 사람은 니가 잡지사에 나온 뒤에 나랑 가까워진 줄 알고 그게 노엽다는 건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 그녀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면서 전처가 했다는 말을 곱씹어 보았대.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처는 진정 한 분도 그녀가 왜 그토록 자기를 던져 잡지사를 도우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인가. 그녀의 태도를 조금만 눈여겨보았어도 당장 의문이 생겼을 법했대. 그것은 단순한 성실성이 아니었대. 그럼에도 전처는 그 의문을 놓쳐버리고 그녀의 순전함을 무심히 챙겼대. 그러니까 진실은 완전히 덮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금만 눈여겨보았다면 이내 감지될 수 있었대. 하지만 그 후에도 그의 말대로 달라진 것은 없었대. 아내와의 사이에서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대. 그녀는 두 달쯤 쉬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 속내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녀의 순전함에 대해 화제삼는 것을 듣고 다른 유수한 잡지의 주관이 그녀를 만나자고 한 일이었대. 그 자리에서 그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사양했대. 잡지사를 그만둔 뒤 재차 제의를 받았을 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대. 새로운 직장은 굴지의 명성을 지닌 만큼 일의 양이 많았고 강한 책임감을 요구했대. 그녀는 이전보다 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대. 피로가 점차 그녀의 생활을 직장과 잠으로 변질시키고 있었대. 아내의 감시를 피해 전선을 넘듯 어렵게 찾아온 그를 맞을 때도 잠은 안에서 그녀의 육체를 무겁게 끌어내렸대. 육체의 피로가 사랑의 절실함 속으로 곰팡이 균처럼 번졌다. 곰팡이 쓴 빵을 먹어야 하는 사람처럼 그는 불만이 쌓이다 어느 날 폭발했다. 글쎄 내가 생활비를 준다는데 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느냐고 그녀는 부서질 듯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대. 그녀가 달려나가 보니 저만큼 앞에 팔을 거칠게 휘저으며 그가 걸어가고 있었대. 그녀는 그의 한쪽 팔을 부여잡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매달렸대. 그는 못 이기는 척 가던 길을 돌이켜 그녀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대.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소리는 끝내 하지 않았대. 그보다는 심파극 이수일과 심순애의 한 장면이 떠올라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대. 그로부터 며칠 후였대.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길이었대. 가로등이 골목길을 비추는 환한 불빛 아래를 지났는데 그림자신 어둠 속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대. 그녀가 무심히 승용차 곁을 신어 골목길로 꺾어지렸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대. 착 가라앉은 전처의 음성이었대. 걸음을 멈추긴 했으나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돌아섰대. 1년 반 만이었대. 잡지사를 그만둔 이후 그녀와 그녀의 잡지를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까닭에 전처의 도련한 수련은 그녀의 심장을 벌렴그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대. 할 얘기가 있는데 자동차로 갈까? 두 여자는 자동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대. 전처가 기사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명령했대. 그녀는 무릎 사이에 손을 끼고 전처의 말을 기다렸대. 직장에는 잘 다니나? 네. 최소한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어 댈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대. 그 잡지는 몇 부나 찍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선생 요새도 만나지? 불시에 날아온 일격이었대. 그런데 웬일인지 아프지가 않았대. 그것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대. 기왕 이렇게 된 건데 어쩌겠어? 우리 박선생 불쌍한 사람이야. 잘 지켜줘. 그녀는 침묵 안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났대. 살이 닿을 정도로 나란한 가슴과 가슴 사이에 깊은 강 같은 침묵이 흘렸대. 그녀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검지와 장지로 암호 같은 손가락 동작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전처의 부어오른 듯 통통한 오른손을 미동도 않고 지켜보았대. 그녀의 고집스러운 침묵으로부터 말을 끌어내기를 포기한 듯 전처는 손동작을 멈추었대. 그렇게 믿고 갈게. 나가서 기사 좀 불려줘.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은 뒤에야 그렇게 중을 그렸대. 그러고 나서 가로등 밑에서 모연히 담배를 태우고 있는 기사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대. 갑자기 그에게 담배 한 대를 달라고 하고 싶어졌다. 잠시 후 전처를 태운 자는 골목길을 떠나고 그녀는 자취방으로 돌아왔대. 그녀는 옷을 입은 채 모로 쓰러졌다. 불문율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전처의 의도는 뭐였을까. 전처가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 해도 그 사랑의 길은 애잔한 가시밭길이었대. 스물여덟 살 그녀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자기 또래 여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대. 대부분 교단으로 진출한 그녀의 동창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틈에서 해맑은 웃음에 마음을 섞으며 한 달을 보낸 뒤 월급을 받으면 개를 들어 결혼 자금을 준비하거나 일찍 결혼한 경우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김이 낀 얼굴로 입에 문 호루라기를 휙휙 불며 철부지 코올리게들을 혼내고 있을 터였대.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연탄불에 밥을 지어 도시락을 싸고 만원 버스에 실려 직장으로 출근했대. 국내 굴지의 잡지사지만 사무실은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조촐한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대. 삐걱거리는 좁은 계단을 올라서면 사방이 유리문인 열평 남짓한 편집실 첩첩이 쌓인 원고 뭉치들과 과오로 삽치들 위에 뽀얗게 앉은 먼지와 함께 그녀의 청춘의 한순간 한순간이 깨알같은 활자에 파묻혀 뜨물처럼 씻기고 있었대. 점심시간에 따뜻한 커피 한잔 들고 창가에 서서 맞은편 중국집에서 손님들이 버린 담배 꽁초들로 너저분한 낮은 지붕의 한자락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천천히 미어졌대. 그리움 같기도 슬픔 같기도 한 감정이었대. 그녀는 가슴속 비밀을 싸고 또 싸서 안으로 접을 뿐 한 번도 말로 표현한 일이 없었대. 표정으로도 드러낸 일이 없었대. 연방 울려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이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져 네에 네에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조차도 그녀의 표정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대. 다만 일거리를 쌓아놓고도 서둘러 퇴근하는 뒷모습은 누구도 지금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듯이 단호했다. 거리로 나와 행인들 속으로 스며든 그녀는 스스로 마법을 일으킨 듯 보행의 리듬이 가볍고 경쾌해졌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시장을 보고 그가 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저녁 밥상을 준비해놓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그녀는 아침 출근 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얼굴을 지푸린 채 벗어야 흔들리며 직장으로 실려갔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씽씽 달리는 택시의 열려진 창틈으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에 내맡겨진 머리카를 오른손으로 지그시 누르고 눈을 감고 있는 동안 그녀의 내부로부터 향기처럼 은밀하게 솟구쳐오르는 기쁨, 설레임, 행복감이 그녀를 그만의 여자로 변모시키고 있었대. 시장에 들러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왼손에는 음식 재료들로 가득 찬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대. 지갑이 얄팍해진 만큼 그녀는 한동안 라면 한두 가지 반찬으로 견뎌야 할 것이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연탄불을 빨갛게 익은 얼굴여 그의 목에 아이처럼 매달렸대. 두 사람은 보살 끝없는 세관들이 널려있는 부엌 안가운데서 한숨이 나올 때까지 오래 끌어안고 있었대. 그가 그녀의 팔을 풀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떼를 쓰는 시늉을 했대. 업어주세요. 그가 돌아서 등을 내밀어 그녀를 업었대. 부엌에서 방까지는 다섯 그름도 채 되지 않았대. 그에겐 그녀의 몸무게가 등이 패이도록 절절한 그리움의 무게로 느껴졌대. 그가 그녀 곁에 머무는 하룻밤은 하늘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도 모자랬대. 그는 그녀가 절정에 이르도록 기다리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고비를 넘겼대. 정사가 끝난 뒤에 그녀가 저전수건으로 그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고 속옷을 입히려고 했을 때였대. 그냥 있어. 잠결에도 안고 싶으면 안아야지. 잠결에 곁이 허전해서 그녀는 눈을 떴대. 벽에 걸려있는 그의 양복을 보고 안도하는 순간 그녀는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었대. 들창문으로 축축한 바람이 밀려들고 있었대.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열려진 방문으로 부엌을 살펴보았다. 거리로 면한 부엌의 쪽문이 열려있었고 안전체로 바깥을 내다본 그녀는 어마아하는 소리를 속으로 삼켰다. 인적이 끊긴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가 팬티바람으로 시원스레 쏟아지는 빗줄기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열려진 쪽문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는 그의 벗은 모습은 한 마리 야생 노루처럼 싱그럽고 무고해 보였대. 그녀는 잠이 완전히 달아나버렸대. 혼자 잠자리에 들었을 전처에 대한 생각이 뜬금없이 스쳐 지나갔대. 그녀에게 남편을 지켜달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전처에겐 혹독한 멍해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 멍해를 견디고 있는 것일까? 그녀를 남편에게서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차지할 부분이 없다는 계산에서일까? 아니면 그녀가 차지한 부분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뿐이라 여기고 몸은 일찍이 포기해온 터임으로 그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를 푼수면 그래도 인격을 믿을 수 있는 그녀가 남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실 이북이 고향인 전처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고 했대. 그녀가 설파한 인생이란 상황을 꼬치꼬치 파고들어 진실과 비진실을 가려보았자 목숨의 절대적 갑앞에 쓴 그게 다 그거더라고 했대. 전처는 아침에 나간 남편이 언제 외박을 하는지 알듯 모를 듯 그렇게 지나치고 있었대. 저녁 시간에 늦으면 외식을 하나보다 여기며 혼자 밥상을 받았고 10시 너머 아주머니가 들어와 아랫방과 윗방에 각각 따로 부부의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나가면 오늘도 귀가 시간이 늦는구나 생각하며 아랫방과 윗방 사이의 미다지 문을 닫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대. 중간에 잠에서 깨어나도 미다지를 열고 윗방을 살피는 일은 거의 없었대. 그것은 전처가 그녀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불문율이었대. 그런 점에서 남편도 자기의 불문율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었대. 아침에 전처가 잠에서 깨어나 미다지 문을 열었을 때는 어김없이 베개를 베고 몰어누워 있는 그의 뒤통수와 등을 볼 수 있었대. 전처로선 남편이 자기의 잠자리로 서로 시 돌아와 있으면 그뿐 그 몸이 간밤에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낸 몸인지 아닌지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일까 보냐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젊은 그녀는 부부 사이에 칼처럼 지켜지는 그 불문율을 사랑의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매번 쓸쓸하고 슬펐대. 그는 정사를 할 때 외에는 결코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놓지 않았대. 그가 방으로 들어온 기척에도 그녀는 자는 척했다. 수건으로 젖은 몸의 물기를 닦는 몸짓 사이사이로 풍기는 싸늘한 기운이 살아있는 물고기의 비늘이 살갗에 스치는 느낌 같았대. 방금 연못에서 튀어나온 물고기만큼이나 산뜻하고 싱싱한 기운으로 그가 그녀를 가슴에 품고 나서야 기다렸다는 듯 그녀는 삶의 이슬을 털어내고 온몸의 꽃잎을 열어 그를 맞아들였대. 아이 나쁜년 사람 좀 그만 녹여라. 그가 그녀의 불기작을 철썩 때렸다. 그렇게 해서 그 밤의 두 번째 송사가 끝난 뒤 그는 머리맡에 풀어놓은 시계를 집어들며 말했다. 지금 잠들면 안되겠다. 갈 테니 그대로 누워있어. 그의 만류에도 그녀는 그의 옷을 챙겨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대. 정사가 남긴 사랑의 따뜻하고 풍족한 여운이 그에게 양말을 신기고 바지를 입히고 와이셔츠를 입히는 동안 급격한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그를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 충동을 누르는 것이 그녀의 불문율이었다. 지금까지는 세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불문율을 깨뜨린 일이 없었대. 그가 방에서 나가고 나사 그녀는 이부자리 위에 불쏙 주저앉아 몸에 돋은 소름을 자기 손으로 쓸어내렸대. 혈육 그녀가 안방 바깥으로만 빙빙 돌고 있을 무렵이었대. 단둘이 있는 식탁에서 남편이 짐짓, 무심한 어조로 그 얘기를 꺼냈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전집과 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자기 문학의 손해를 본다며 불만이 컸지. 그녀는 숟가락질을 멈춘 채 잠자코 그를 쳐다보았다.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작품을 발표하면 평론가들이 늘 자기 작품을 젖혀버린다는 거야. 전집을 내줘야겠어. 언제요? 그녀는 일부러 한숨 두숨 뒤에 응대를 했다. 당장 정리를 좀 해보지 작품을. 제가요? 할 사람이 없잖아. 오고 간 말은 몇 마디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녀를 지목하는 그 여투는 아내를 건너뛰어 꼭 전처의 자식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났을 때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다. 따라와 봐라.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 문지방을 넘어섰다. 늘 마음에 가로 놓여있던 문지방을 넘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았다. 욕실 앞 좁은 공간에 있는 라면 상자 두 개 중 하나를 집어들고 그가 말했다. 그건 네가 들고 와라. 네. 남편은 전처의 영증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도 자기가 들고 온 상자를 그 앞에 내려놓았다. 방선생 작품 사료다. 우선 정리를 해보아라. 말을 남기고 그는 방에서 나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전처의 영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영증 속의 전처는 짙은 녹색 비로드 드레스 차림이었다. 친혈육이 없어 유언을 받들어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 제가 왔어요 하는 듯이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대. 마음에서 고여 나오는 슬픔이 자꾸 말이 되고 싶어 했다. 여기 이 상을 써라. 남편이 쓰지 않는 밥상을 가져와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전처의 유언은 그녀 앞에 일러서 떨어졌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잡지사 일을 보고 있을 때였고 전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때의 일이었다. 지방에 일이 생긴 전처는 그녀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거절해야만 했으나 겉으로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못 간다고 해라.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전처는 같이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 1박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한층 마음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객시의 나이 많은 전처를 혼자 가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대. 기차에 나란히 앉아가는 동안 전처는 평소에 그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 물어댔다. 어떤 질문은 그녀의 명치 끝에 칼을 겨누는 것 같은 말도 있었대. 결혼을 왜 여태 안 하고 있어? 내가 누구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남자에게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그녀로선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으나 질문을 하는 전처의 마음은 꼭 딸을 대하듯 살들했다. 현지에 도착해서 볼일을 마치고 어느 흐름한 여관방에 여상을 풀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으나 파도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긴 막대 같은 형광등 불빛으로 파래하게 밝혀진 방 안에 느닷없이 함께 있게 된 두 여사는 자기들의 손가방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았고 벗어놓은 그 도시 나란히 벽에 걸린 것을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친숙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 하루 반나절을 꼬박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를 대하는 것이 이미로워진 만큼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험시 빼앗아 버린 전처는 그녀로 하여금 이대로 이 선생님의 딸로를 타며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했다. 고단하지? 먼저 누우세요. 그녀는 전처가 누울 자리를 폈다. 고마워. 전처는 눕기 전에 가발을 벗어 머리맡의 작은 문가비에 올려놓았다. 머리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수치적은 머리를 그녀는 왠지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공연히 빈말을 끄적거렸다.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전처가 이불 밖으로 다리를 내놓고 자기 손으로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 줄 테야? 네. 전처의 다리에 손이 닿는 순간 그녀에겐 이상하도록 그 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혹시 우리는 전생의 모녀사이였나요? 희고 부드러우나 달력이 사라진 살집에 손가락으로 힘을 주며 그녀는 생각했다. 거기 전화기 좀 줘? 전화기를 말없이 건네고 그녀는 계속 다리를 주물렀다. 아줌마 집에 별일 없어? 다정이란 애들 밥은 줬소? 어제 내가 사다 놓은 돼지 뼈닥이 푹 구워서 밥 줄 때 섞어서 줘요. 다정이가 요새 통 입맛이 없는 것 같던데. 뽀뽀는 오늘 뭐하고 지냈소? 하하하하 그랬구나. 그 양반은 지금 뭐해? 이제 바야흐로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하실 참이구나. 생각하며 그녀는 잠시 다리 주무르기를 멈추고 자리를 피할 참이었다. 내가 내일 올라갈 거니까 조카한테서 전화가 오면 밤에 전화하라고 해줘. 그리고 끝이었대. 전화통 저쪽에 연인이 불려나오면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켜줄 참이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대. 갑자기 자신이 그에게 품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 먼 과거의 일처럼 비현실로 느껴졌대. 그 대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 손가락이 부은 듯 통통하고 염색한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고 팔뚝 안쪽에 좀 채 낫지 않은 오랜 부스럼이 있는 펑퍼짐한 엉덩이를 가진 이 나이든 여자에게 느끼는 진한 연민이 훨씬 현실적이었대. 다리를 주무르는 손길에 점점 정성이 담기는 것과 반비례하여 그녀의 마음에서 그는 모르는 타인처럼 멀어지고 있었대. 팔 아픈데 이제 그만 됐어. 괜찮아요. 그녀는 잠자지 않고 계속 다리를 주무르면서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싶었대. 그런데 그 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계속되어 그녀를 영정사진 앞에까지 데려올 줄이야. 전처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을 알고 난 뒤에도 자식을 보는 듯한 아파도 볼 수밖에 없는 자식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그녀를 보고 냈대. 명절때면 두 사람 사이를 알지 못한 친구들이 인사를 가져가고 그녀를 불러내어 마지못해 친구들 틈에 끼어 연인의 집을 찾아간 적이 몇 번 있었대. 음식상 앞에서도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 쌓이듯 둘러앉아 안으로 멀리 달아나버린 입맛을 간신히 달래며 물김치나 국그릇에 가끔씩 숟가락을 적실 뿐 잔잔한 표정에 말이 없었대. 연인과 아내가 그녀 앞에서 번갈아 오가며 그리낌없이 말씨름을 하고 친구들이 가세하는 왁자한 분위기에도 그녀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았대. 전처가 방금 아줌마가 들고 온 생선 접시에서 소대 한 토막을 손으로 집어 그녀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아 주었을 때야 비로소 얼굴을 쳐들었대. 전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른 시선을 옆사람 쪽으로 옮겨갔으나 그녀는 그 시선에서 그 밤의 잔행을 보았대. 참으로 위태로운 마음의 고개였다. 이제 그 고개는 끝이 났나. 그에게만 세 번째 아내일 뿐 전처에게 그녀는 여전히 혈육의 마음자리에 있고 싶었다. 오직 그녀만이 무덤에 공손히 애틋하게 저를 올릴 사람이란 것을 전처는 어쩌면 이미 생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손님들 노인의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나이 든 여자 손님은 그가 회장인 서예협회의 회원이었대. 그 손님은 다른 회원과 함께 그날 오후 그를 찾아왔대. 두 사람은 보라색 아이리스와 백합으로 만든 커다란 꽃바구니를 맞잡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침묵이 흘렸다. 자기 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노인이 얼른 그 침묵이 길어지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고 나서 지하에 새로 꾸민 방으로 아내를 데리러 갔다. 문을 하나 지나 둘 지나 셋 지나 넷 지나서 새로 꾸민 방문을 열었다. 구조만 조금 다를 뿐 예전에 그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익히 보아온 그 살림살이들이 그때의 그 방에서와 비슷한 형태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그때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간 듯한 감회에 젖었다. 하지만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그를 다소 두렵게 했다. 그는 두 번째 아내와의 연애사건으로 재산도 모두 내놓고 세인의 입방하에 올라 명예가 실수되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다시 또 한 차례 그른 폭풍을 지르게 되는 건 아닌지 염려되었다. 결혼식 올린 게 신문에 났다는군. 그 소식을 듣는 아내의 표정도 박지 않았다. 그녀로선 이럴까봐 염려되는 재산도 명예도 없지만 이제는 노인의 세 번째 아내로서 그 곁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 속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이 절감되었다. 거실에서 노인이 손님들 앞에서 그녀에게 말했대. 이분들이 축하한다고 꽃을 가지고 왔는데 봤지? 고맙습니다. 그녀의 인사를 받는 두 여자 손님은 방금 안방에 모셔져 있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나온 참이였대. 사진보다 미인이시네요. 나이 든 여자 손님이 말했대. 남편은 그녀를 진여사 또 한 손님을 미스박이라고 소개했대. 주방에서 주소 두 잔을 가지고 나온 아줌마가 두 여자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대. 그녀는 두 사람이 전처 생전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대. 두 사람은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를 썼대.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녀들이 느낌직한 기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대. 전 부인의 채취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이어서는 무어란 말인가?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야속한 것이지. 마치 흐르는 물에 젓가락을 넣었다 뺀 것 같잖아. 두 사람은 나이가 지긋해요. 그 야속함을 노인이나 그 세 번째 부인에 대한 비난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제풀의 마음이 쓸쓸해졌다. 특히 나이 적은 미스박 쪽은 미혼독신녀였고 나이도 그녀와 동갑이었다. 어머나 우리 동갑이네요? 하고 그녀의 손을 잡기까지 했으나 미스박의 표정은 울먹이는 듯 했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내고 주방으로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그것은 주부로서의 신용일 뿐 실제로는 아줌마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했다. 저녁 식사하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남편은 서재로 가서 술 한 병을 들고 나왔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노인이 가운데 앉고 그 왼편의 아내가 앉고 오른편의 지녀사, 지녀사 옆에 미스박이 앉았다. 이 술은 금문이란 술인데 내가 무척 아껴온 것이요. 노인이 들어보이는 술병을 신용으로만 살펴본 뒤 지녀사가 말했다. 그럼요 오늘 같은 날 축배를 들어야지요. 그러자 미스박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서 꽃바구니를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미스박이 자기 속마음과 반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각자가 자기 앞의 잔을 들어올리자 지녀사가 덕담을 했대. 두 분 행복하세요? 가신 분도 그것을 바라실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산을 내려놓으며 그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대. 평소 그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던 속내였대. 회장님 오늘 저 좀 취해도 되겠지요? 아무렴 취해서 못 일어나면 자고 가면 되지. 노인이 지녀사의 잔에 연거푸 술을 석 잔째 따르고 있었대. 회장님도 아시죠? 방여사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병문 안 가서 제가 그랬어요. 환자한테 뭘 달라고 하면 좋아하신다기에 액세서리 하나 줘주세요 그랬더니 지녀사 그거 다 가짜야.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지. 그분은 그릇이 큰 분이셨어요. 눈시울만 유난히 붉어진 미스박이 그녀를 힐끔 쳐다보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제가 협회 총무일 볼 때 월말이면 꼭 따로 불러서 거마비를 주셨어요.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녀는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세 사람이 추억하는 전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불교에선 옷김만 서쳐도 인연이라지만 그 인연은 변하는 마음 따라 쉽게 맺어지고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그는 예전에 그녀의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 사랑은 의지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또 말했다. 그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에게도 같은 말을 했던 것일까. 전처가 첫째 부인에게 시달릴 즈음 하루는 첫째 부인이 전처의 집으로 쳐들어와 경대 앞에 놓여있는 크림 단지를 얼굴에다 집어던졌는데 이마가 패여 피가 천정까지 솟구쳤다고 했다. 두 여인의 경우에는 인연이 맺어졌다 풀리는 것도 어렵고 새 인연이 맺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대. 한쪽은 치욕을, 다른 한쪽은 수모를 참으며 두 여자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두 사람 다 고인이 된 마당이어서 그녀의 면상에 크림 단지를 집어던지는 사람은 없어도 부부의 연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었대.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이 신문에 알려진 뒤 무시로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드나들든 손님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뜸에 썼다. 노인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에 아연 긴장했다. 뜰에 나가 키 큰 달리아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과 귀는 세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기는 혼자 된 그의 곁에 새 아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친척들, 제자들, 각종 단지의 여성 회원들이 찾아와서 술을 대작하며 그를 위로했으나 이제는 반려자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흔들어 놓았다. 찾아온 손님은 전처의 여자 조카였다. 들어서는 길로 안방으로 들어간 조카는 영정 앞에서 한바탕 소리 내어 울고 거실로 나왔다. 조카는 가져온 상자를 풀고 그 안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꺼냈대. 고모가 고양이를 좋아했는데 이거 고모 보듯이 키우세요. 꼬리난 음성이었다. 표정이 굳어진 노인은 새끼 고양이를 받아 안 했대. 조카가 돌아가고 나서 노인은 고양이를 안고 영정 앞으로 갔다. 자 보아라 니 할메다. 노인이 사진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자 고양이는 몸을 뒤로 빼며 야옹 하고 울었다. 고양이 노인이 메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고양이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냘픈 소리로 울어댔다. 개든 고양이든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그녀는 신문을 보며 전화를 받으며 차를 마시며 그저 고양이가 우는구나 할 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처의 조카가 고양이를 가져온 목적은 고양이로 하여금 자기 고모를 생각나게 해서 노인의 마음이 새 부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니 그녀는 그래 울어라 많이 울어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줌마가 조그만 사기 그릇에 우유와 밥불을 섞어 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주는 것을 보았다. 아줌마 고양이가 많이 울던데 왜 그러죠? 그녀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어미를 너무 일찍 떨어져서 그래요. 아줌마가 주방으로 사라진 뒤 그녀는 밥그릇 곁에 지키고 앉아있었다. 간혹 메랑아 메랑아 불려보기는 해도 고양이가 들으리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결에 어디선가 고양이가 야옹하며 대답을 했다. 그 후 그녀는 짜증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밥그릇을 들고 고양이 이름을 부르면서 고양이 밥 먹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고양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갈대 없이 떠돌던 마음이 고양이의 귀로 푹푹 엎어졌다. 그녀의 마음을 잃지 못한 새끼 고양이는 발톱을 세우고 깐단없이 까타를 부렸다. 손에도 팔에도 핥힌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더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잠시라도 고양이가 품을 떠나 눈앞에서 사라지면 허둥거리며 고양이를 찾으러 다녔다. 남편이 곁에 있을 때도 고양이를 부르며 고양이를 찾으러 다녔다. 고양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을 때만 그 자리가 진정한 자기 자리처럼 편안해졌다. 노인은 못마땅한 투로 그러다가 빙이 될라 했고 부어 가수만은 예전에 방 여사님도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두 분이 참 많이 닮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잤고 미소만 쥐었다. 그렇다면 방 선생님도 노상 개나 고양이를 끼고 살 만큼 마음이 갈대없이 공허했던 걸까? 그동안 그녀는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처의 흔적들을 죄면하고 지냈으나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남편이 외출한 뒤에 전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전처의 사적인 유품은 뜻밖에도 많지 않았다. 유품을 따라 그려지는 전처의 생활 반경은 안방의 한쪽 구석으로 마치 겨살림을 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안방에는 세 개의 장롱과 두 개의 서랍장이 있었는데 전처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장롱 하나와 서랍장 하나뿐이었다. 서랍장은 그나마도 욕실 들어가는 문턱의 좁은 공간에 놓여 있었다. 전처는 어째서 이 큰 집에서 자기의 내밀한 공간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남편이 전처에게 흠신 곁을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전처가 남편에게 흠신 곁을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전처가 남편에게 흠신 다가가기를 거부했던 걸까? 부부의 실상이 이런 것이었다면 전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 깊은 외로움과 따가운 수모를 견딘 것일까? 그녀는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 쓸만한 물건과 버릴 물건을 갈라놓았다. 남편이 전처와 친했던 사람들에게 성한 옷가지나 감나가는 목도리 외투 가방 등을 이미 나눠줄 만큼 주어 남은 것은 소권료나 쓰다만 의약품들이었다. 버리기 전에 그녀는 약품 하나하나의 효능과 생산년도 용법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전처를 괴롭힌 고통의 정체를 그 약품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주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버리려고 상자에 담아놓은 것들을 가리키며 서랍을 좀 정리했어요. 이것들은 태워야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기탄없는 태도에 그는 속으로 다소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집품 3개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작은 아줌마는 낮 동안 자고 밤에 집을 지키는 일을 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줌마는 다른 일 안 해도 좋으니 밤에 집만 잘 지켜 라고 당부했다. 작은 아줌마는 당부대로 청소도 빨래도 부엌 일도 모두 큰 아줌마에게 맡기고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전만 보았다. TV 방송이 종영된 뒤에는 라디오를 켜놓고 뜨개질을 했다. 잠이 모두 꿈이라고 말하는 남편은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한 차례 보는 길에 작은 아줌마가 집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와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창마다 삼중장치에 드나드는 출입문도 초저녁부터 장금새로 채우고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어 월급을 따로 주고 집 지키는 아수머니를 고용하는 남편이 그녀에겐 아무래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대. 남편의 태도로 보면 이 집안 어딘가에 실물 크기의 황금 송아지 같은 만인이 탐낼 만한 보물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의 그 보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에 감춰두고 있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다. 남편이 소재 안에 있을 때면 그녀는 의식적으로 멀찌감찌 돌아서 다녔다. 그녀는 남편이 소재에 어떤 보물을 간직하고 있든 간에 그가 굶주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국수 그릇을 서랍 속에 감춰두었던 그때의 그 마음이지 싶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감상하다가 스스로 감격했던지 가지고 나와 그녀에게 보라고 했다. 그녀는 남편이 무한하지 않도록 그의 설명을 열심히 귀담아 듣는 채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보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보다는 소유하지 않고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훨씬 좋다는 것이 그녀의 속내 생각이었다. 게다가 그녀에겐 그라는 사람 자체가 보물이었으므로 그 이상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마치 신규류처럼 사라지고 지금 그녀 앞엔 마이다스 증우를 가진 욕심 많고 인색한 한 노인이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자기의 보물을 탐내시는 않고 기꺼이 감상해 주기만 하는 관객을 가진 것이 기쁜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보인 뒤 갖다 놓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서 보이는 식으로 보물 보여주기를 계속했대. 관객으로 잡혀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녀는 속내 생각을 감추고 있기가 점점 힘들어졌대. 두통이 일고 사지가 결박당한 듯 쑤시고 저렸대. 그녀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을 눈치챈 노인이 보물 프레이드를 중지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노인은 그녀를 관객삼아 자기의 수집품 보여주기를 취미처럼 즐겼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젊은 아내에게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노인은 손수 살림 꾸리기를 즐겼고 금금 절약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생활비, 요건대 각종 세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은 청구서를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계산해서 운전기사로 하여금 은행에 갖다 내게 하고 쌀이나 기름이 떨어져 주문을 하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건네었대. 그녀에게 반찬거리를 사오라고 돈을 줄 때도 몇 가지 반찬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건네주었대. 막상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다보면 돈이 턱없이 부족했대. 그녀는 자기 돈을 두 배, 세 배 보태어 장을 박아지고 왔대. 부어 큰 아줌마는 장거리를 불어 정돈하며 나야 푸짐해서 상차리기 좋지만 이런 식으로 생색도 안 나는 돈을 자꾸 쓰셔서 어떡해요? 라고 우회적으로 충고했대. 노인도 자기가 주는 장값 이상으로 식탁이 풍성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대. 그럼에도 장보러 가는 아내에게 돈을 더 내놓는 일은 결코 없었대. 가끔씩 그녀는 철약의 이면이 이른 것이라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했대. 가령 커피 한 병을 가지고 15일간 먹는다고 계산을 해놓으면 운전기사나 아주머니들이 그 커피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부엌 찬장에 주인 큰 아줌마 작은 아줌마 운전기사의 몫이 각각인 커피병 4개가 있다. 이런 그림이 된다면 도대체 그렇게 철약해서 모은 돈으로 뭘 하자는 건가? 자기를 위해 애써 수고하는 사람들이 커피 하나 푸근하게 마음대로 마실 수 없게 한다면 그 철약은 더 이상 미득일 수 없다. 물이나 에너지라면 몰라도 인간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한 사람이 덜 내놓으면 다른 사람 쪽에서 그 사람이 덜 내놓은 것만큼 보충해야 한다. 아무리 그럴싸한 뜻으로 포장을 해도 이런 경우의 철약은 모륜정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 모륜정이 인색함이다. 인색함은 남의 수고를 착취할 위험이 있다. 사랑도 착취이다. 다만 당사자 자신이 그 착취를 기꺼워하기 때문에 착취로 인식되지 않을 뿐이다. 어느 날이었대. 노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녀는 주방에서 거실로 달려나갔대. 고양이 메랑이가 서재에서 후다닥 뛰쳐나왔고 노인이 뒤따라 나오며 또 한 차례 고함을 쳤대.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놀라서 묻자 노인이 고양이가 달아난 쪽을 손짓하며 목청을 높였대. 저년이 글쎄 내 옥당지를 다 지져놓았어. 남편이 화를 낼만도 했다. 그 옥당지는 얼마 전 중국에 다녀온 서해협회 회원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었다. 메랑아, 왜 그랬어? 어? 고양이가 사라진 쪽에다 대고 그녀도 남편의 역성을 들어 고양이를 야단쳤다. 하지만 끼실은 신용일 뿐이었다. 그 사이 새끼티를 완전히 벗은 메랑이는 몸이 날렵해져서 몸을 즐기기 시작했다. 노인이 거실에 놓고 서열을 하는 높은 책상 위에 뛰어올라 커다란 벼루 가상자리를 사뿐사뿐 딛고 다니는 고개를 즐기는데 어쩌다 발이 먹물에 빠지기도 해서 그 발로 공들여 써놓은 작품을 밟고 다녔대. 어? 이게 뭐야? 하는 외마디 소리에 달려가 보고 그녀는 남편 몰래 웃음을 참아야 했대. 인간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겁없이 망쳐놓은 짐승의 그 무심한 장난이 후련하고 통쾌했대. 외마디 고함을 지르긴 해도 남편 역시 기르는 짐승이 입히는 피해에 대해 미운 감정까지는 없는 모양이었다. 고양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파며 양탄자를 발톱으로 긁어대어 흠집내기를 즐기자 남편은 목침같은 나무토막을 구해와 고양이 앞에 놓아주기도 했다. 멜랑이는 물론 그 목침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 집안이 조용할 때면 멜랑이가 발톱으로 소파를 긁어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대. 저년 저 나쁜 짓 하는 것 좀 봐라. 방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노인과 젊은 아내 사이에 이유 없이 긴 시간 끊겨있던 대화가 그렇게 해서 다시 이어지곤 했다. 서재 밑에 내려가도 되죠? 거실에서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던 노인이 돋보기를 벗어들었다. 정력이 약한 그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 손에 커피포트, 다른 한 손에 전기난료를 들고 있는 아내를 무슨 일인가 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대. 오늘부터 밤새워 일해야 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왜? 신년호에 작품을 주기로 했어요. 사실 그것은 핑계였대. 아내는 노인과 부부로서의 호흡을 맞추고자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지친 상태였대. 무릎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어루만지며 혼자 추설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마음이 몰두할 정처로 작업을 생각해낸 것이대.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아내의 뒷모습을 어정쩡하게 지켜보던 노인이 도련 표정을 바꾸었대. 이봐요. 그녀가 돌아섰대. 그거 두고 이쪽으로 와봐요. 그녀는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노인 곁으로 갔대. 노인이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 앞으로 가서 주머니의 열쇠로 문을 열었대. 1년이 넘도록 그녀 앞에 닫혀있던 마지막 문이 그렇게 해서 열렸대. 하지만 그녀 앞에 펼쳐진 방안의 풍경은 어이없을 만큼 난장판이었대. 첩첩이 쌓여있는 두루마리 종이들 사방 벽에 빈텀없이 걸려있는 고소화들. 선반에 이중삼중으로 포개어져 있는 청자 그릇들과 백자 항아리, 화료병류들. 그리고 바닥에도 술병과 아직 풀지 않은 선물 상자들이 널려있었대. 발디딜 틈이 없었대. 남양창 밑에 큼직한 책상이 하나 놓여있었지만 그 위에도 종이 두루마리들과 상자 같은 것들이 쌓여있어 책상 구실을 안한지 오래된 듯 했대. 노인은 그 책상 위의 것들을 대강 치우고 나서 문관에 서있는 그녀를 돌아보았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그녀는 주춤주춤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이런데서 일이 될까? 그녀는 손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 자, 이 열쇠는 내가 방 선생한테도 맡긴 일이 없어. 그런 줄 알고 방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열쇠는 안방에 갖다 놓아라. 그녀는 얼떨결에 열쇠를 받아들였대. 노인이 방에서 나간 뒤 그녀는 머뭇거리며 의자에 앉아보았대. 팔걸이 부분이 달아서 날기날깃 헤어진 그 갈색 의자는 회전 의자였대. 이것이 우리 생활을 온통 집시키기와 문단 속에 메여 살게 하는 것의 정체였단 말인가.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대. 그녀는 안전자리에서 의자를 천천히 돌려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대. 의자가 360도를 돌아 본래의 자리에 와서 멈추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반감이 어느정도 풀린 것을 깨달았대. 그 방에 천만금의 값어치를 지닌 보물이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존중근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녀로서는 수긍할 수 없었대. 그보다는 수집품 하나하나와 마음의 눈을 맞춘 그 짧은 한 바퀴 회선으로 남편이 살아온 지난 한 세월의 스펙트럼 속을 관통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잡단 수집욕의 근저에 자리한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결핍감을 감지한 순간 가슴이 짜아내지고 말았대. 수집욕은 식탐의 변형이었대. 그녀는 살그머니 책상 서랍을 당겨보았다. 물론 그 옛날 노인이 소년이었을 때 형수로부터 국수 두 그릇을 받아 한 그릇은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책상 서랍 속에 감춰둔 또 한 그릇의 국수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상체가 뒤로 젖혀지도록 서랍을 앞으로 잡아 뺀 그녀는 잡다한 것들이 가득 들어찬 속을 손을 넣어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쓰다만 볼펜들, 카트칼 연필, 캡슐에 든 알약들, 건전지 명함, 아핀과 클립이 들어있는 상자, 메모첩 등등이었다. 그 메모첩 표면에 신문에서 올려낸 1989년도 미스 모스코바로 뽑힌 라리사 리티 체프스카야의 수영복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노인이 서랍을 열 때마다 그 발나의 요염한 미인 사진에 눈도장을 찍었을 것을 생각하며 불현듯 예전의 전처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박 선생 불상한 사람이야. 그 말이 말로서가 아니라 아리탄 슬픔으로 전이 되었다. 노인이 대강 치워주긴 했어도 그 정도 빤한 공간만으로는 책 두억은 펴놓고 팔꿈치 고이기에도 부족했다. 썰 끝 버릴 것을 나누어 정돈하고 책상 위의 빈 공간을 조금 더 넓히고 서랍 하나도 비웠다. 지하에서 스탠드와 책 몇 권, 노트 한 권 그리고 만년필, 풀, 칼, 스테이플러 등을 가져와 작업할 분위기를 만들고 스탠드를 켰대. 스탠드 가스로 해서 책상 위에 조그만 빛의 원이 만들어졌대. 그 불빛의 원 안에 노트 한 권을 펼쳐놓았대. 거기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빈 백지만이 그녀에게 허용된 영역이었대. 하지만 거기엔 밝고 따스한 빛이 있었다. 불빛 밖 어둠 속에 무엇이 있든 그녀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백지로부터 수그리고 있던 고개를 쳐들면 창문이 있었대. 창문은 내 귀퉁이를 앞핀으로 고정시킨 푸른 보자기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대. 그녀는 앞핀 하나를 뽑아내고 보자기의 네 각종 하나를 접어 핀을 꽂아 보았대. 보자기 끝이 접힌 만큼 삼각형 모양으로 창이 터여 밖이 내다보였대. 창밖이 이만큼만 내다보여도 어디야? 대단한 횡재라도 한 듯 그녀는 중을 그렸대. 밤 몇 시인지 알 수 없었대.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남은 잠이 달아나서 그녀는 이불을 저치고 일어나 앉았대. 큰길 건너 높은 빌딩의 파리한 네온빛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에 귀괴한 음영을 들이우고 있었대. 이곳이 어디일까? 나는 왜 이곳에 와 있을까? 코골며 자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잠이 든 사이 자신을 태운 배가 어딘지 알지 못할 곳에 표류하여 천지간에 홀로 된 것처럼 막막했다.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밤의 요람 속에 남편이랑 나란히 누웠는데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 혼자였다. 결혼 전엔 오히려 혼자였어도 잠에서 깨어나면 마음이 훈훈했다. 그때는 온 밤 내내 내 의식이 저울로 그리움에 사무져 있었던 것일까? 이제 그는 언제든지 품 안으로 파고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으나 그리움이 떠난 가슴은 더 이상 파고들 품을 찾지 않았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던 남편이 잠결에도 그녀가 깨어 일어난 것을 눈치챈 듯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몰어 누웠다. 편편한 등이 이제 안심이 된다는 듯 그녀들어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가운을 차작을 치고 윗방으로 가서 남편과 자기만 아는 곳에 놓아둔 서재 열쇠를 찾아 방에서 나왔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그만큼 더 시커먼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넓은 거실 한켠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는 방향은 주방 쪽이었대. 주방과 거실 사이엔 조그만 복도가 있었대. 주방의 왼쪽 방이 작은 아줌마 오른쪽이 큰 아줌마 방이었대. 작은 아줌마는 지금 라디오 볼륨을 낮춰놓고 뜨개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밤중에 자다가 일어난 남편은 방에 있는 요강의 소변을 보고 나서 반드시 아줌마 방을 둘러보고 온 뒤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에겐 작은 아줌마가 집에 고용된 사람이긴 하지만 남편의 수집품만을 위해 따로 고용된 사람으로 느껴져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되야듯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밤에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재의 불을 밝혀 집을 지키는 역할까지도 겸하고 있는 셈이어서 아줌마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대. 거실에 있는 조명은 50개 정도의 작은 정구로 구성되어 있는 큰 샹들리에와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스탠드뿐이었대. 불을 켜기에는 어느 것도 마땅하지 않았대. 더듬더듬 거실을 가로질러가서 서재 문 앞에 이르러 열쇠를 꽂는 일이 익숙지 않은 터라 문을 열기 위한 신랑이는 매번 되풀이 되었대. 그때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수많은 불 중에서 자신이 밝히려는 어둠이 무엇인지 잠깐씩 생각하곤 했대. 드디어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벽의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켰다. 일시에 드러난 발디딜 틈없이 널려있는 물건들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책상 앞에 이르러 스탠드를 켰다. 그런 뒤엔 입구로 되돌아가서 벽의 스위치를 내렸대. 그녀가 간신히 만들어낸 책상 위의 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공간은 다시 어둠 속에 파묻혔대. 의자에 앉아 불빛에 드러난 밝은 부분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던 그녀는 문득 팔을 뻗어 존등가시 만든 둥근 테두리를 따라 보이지 않는 원을 그렸다. 팔을 내리는 순간 가슴이 가차없는 날카로운 어떤 것에 푹 찔린 듯 아아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삶이 참 두렵구나.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명치를 겨누고 있는 칼 끝처럼 단호하고 용서 없는 어떤 것이 자기 삶으로부터 불속 모습을 드러낸 그런 것이었대.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오직 치러내는 길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는 두려운 깨달음. 저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서 비롯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실핏줄처럼 다시 자기에게로 귀결되는 그 인과의 가차없는 꼭지점이 바로 자신의 가슴 한복판에 있었다니. 작은 아줌마. 어느 날이었대. 다투는 듯한 고승이 주방 쪽에서 들려왔대. 두 아줌마가 무슨 일로 싸우는 걸까 싶어 잠시 귀를 기울였대. 뒤이어 불편한 심기를 담은 남편의 음성이 뒤따랐다. 한청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 귀를 기울였으나 시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대. 그녀는 서재문을 등 뒤로 닫고 주방으로 갔다. 썰렁하고 어두침침한 주방의 타원형 식탁에 몸을 삐딱하게 기대인 작은 아줌마는 두 뼘이 밝게 부풀어올라 만만치 않은 기세로 노인을 몰아붙이고 있었대.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 월급을 깎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깎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지지난달 말일에 집에 가서 이달 20일 넘어서 왔으니 정확하게 따지면 이달치 월급은 열흘치만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반달치를 줬잖아. 추석 보너스는요? 집에 갔다 왔다고 해서 추석 뜻값도 안 주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추석 뜻값은 규정에 없는 거잖아. 내가 아줌마 데려올 때 명절때 뜻값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잖아. 그건 이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적금 들어가야 하는데 월급을 이렇게 반토막 내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아줌마의 기세는 상대가 비록 고용수지만 경우없고 모른정한 처사엔 분연히 할 말은 하겠다는 토였대. 그녀는 슬며시 웃음을 머금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대. 아줌마, 그건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끄떡도 않는 노인의 표정. 그러자 작은 아줌마는 울컥 울음을 섞어 더욱 언성을 높였대. 솔직히 말해서 회장님한테 실망했어요. 먼저 뻔 살던 집 아저씨가 아무리 구두 세워도 추석 보너스만은 챙겨주었다고요. 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면 누가 봐줘요? 앞둘에서 빨래를 걷어가지고 들어온 큰 아줌마는 어른에게 버릇없이 대들고 있는 작은 아줌마가 자신의 피부치라도 되는 듯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큰 아줌마는 빨래를 품에 끌어안은 채 손사래를 치며 작은 아줌마의 말을 멈추게 하려고 했었대. 아무리 나머지 살의를 해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요. 민망해하는 큰 아줌마의 기세에 어조만 낮춰었을 뿐 작은 아줌마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대. 그녀는 작은 아줌마가 보기에 노인을 편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뒤에서 슬며시 시어처를 잡아당겼대. 마음으로 치면 그녀는 작은 아줌마 편이었다. 20년 넘게 식사수발을 해온 큰 아줌마가 세상에서 평가하는 노인의 이름값을 속속 들이하라. 집안에서도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처신하는 데 비해 꽤 바른 척 경우바른 척해도 작은 아줌마는 언연중 본바도 배운바도 없는 떠내기 생활에 길들여진 티가 나서 척은 지심을 불러일으켰대. 옹이야 들어줄 테니 할 말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노인이 목소리를 푹 누그러뜨렸대. 그때서야 그녀는 아줌마에게 빙긋 미소를 남기고 노인의 뒤를 따라 거실로 갔다. 작은 아줌마 저거 천방지 죽이지? 따질 건 따지더라도 자신에게 함부로 기어오르는 작은 아줌마의 배운 바 없음을 탓하지 않는 남편의 아량이 속으로는 흐뭇했대. 떡값을 좀 주시지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것을 끝으로 노인은 안방으로 그녀는 소재로 갈라져 들어갔대. 그날 밤 다들 잠든 시각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아줌마 방을 찾았대. 벽에 등을 기대인 채 다리를 쭉 뻗고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녀의 발치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소리를 내고 있었대. 방 안에 들어찬 자기 화장대니 서랍장 같은 가구는 전처가 쓰던 것들이었대. 자기 것이라곤 구석지에 놓여있는 작은 가방 하나뿐인 떠내기 생활의 뻔한 속내였지만 그녀가 스스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고향인 속초에는 남편과 자식이 있다고 했다. 삼천만 원만 모아지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바 그 집에서 그녀를 찾는 전화가 온 일은 한 번도 없었대. 월급을 받으면 불이 났게 은행으로 달려가 액수가 불어난 통장을 가슴에 품고 돌아올 때만 살갑고 말이 많아질 뿐 그녀는 대체로 뚱한 성격이었대. 아줌마 내가 밤을 새울 거니까 아줌마는 자도 돼요. 이거 내일인데 그러면 되나요? 말투는 퉁명스러우면서도 그녀는 슬며시 뻗은 다리를 거두어 가부좌를 했대. 지금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족이에요. 그러면 좋은 색깔로 두 개만 짜줘요. 회장님 거 하고 내 거. 아줌마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듯 잠에 와서 개슴처레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대. 그냥 떠달라는 게 아니고 떠서 나한테 팔라니까. 그녀의 눈빛에 반짝 생기가 돌아왔다. 무슨 색으로요? 회장님은 짙은 수박색, 내 거는 자주색.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은 바였대. 그녀는 그렇게 해서 아줌마의 추석 떡값을 채워 수자는 보관을 세웠대. 어쨌든 잠이 오면 언제든지 자요 아줌마. 서재로 돌아온 그녀는 회전화자 속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전등가시 만든 밝은 원을 응시했다. 책상 위에 생긴 알 수 없는 흠집이나 잉크 자국이나 말라붙은 소그만 벌레의 껍질이 눈에 띌 때마다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보고 또 휴지에 침을 묻혀 닦아보기도 했다. 그렇게 노닥거리듯 시간이 무연히 흐른 뒤에 그녀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놓았다. 노트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 턱을 고이고 또다시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벗기고 이렇게 했었다. 모든 어둠은 단순한 캄캄함이 아니다. 이 세상에 텅 빈 어둠이란 없다. 캄캄한 밤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별이 반짝이고 있듯이 모든 어둠 속엔 빛의 씨앗들이 파묻혀 있다. 이제부터 나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빛의 나무로 키워가려고 한다. 큰 아줌마 얼굴이 갸름하고 몸체는 갸날프고 키가 자그마했다. 머리 숱이 적어 살포시 빗은 머리 한가운데로 반듯하게 그어진 하얀 가리마는 아줌마의 자존심이었다. 남들 다 잠든 첫 새벽에 일어나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몸단장이었다. 밤을 새운 어느 날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간 그녀는 우연히 불이 켜져 있는 아줌마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방은 뒷방만 했다. 잡동산위를 얹어놓은 선방과 한쪽짜리 장롱과 텔레비전만으로 방이 꽉 찼다. 손바닥만한 동그란 거울이 방바닥에 세워져 있지만 아줌마는 거울과 무관하게 익숙한 손놀림으로 긴 머리를 빗고 쪽을 진 다음 종지에 담긴 물을 지고 머리칼이 한올도 일어나지 않도록 잠재웠대. 그녀의 몸놀림 초 어느 안쪽에서 잠든 기억이 살아나 아래 사람을 많이 거느린 대가집 안방만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비록 아줌마가 입고 있는 옷이 흐름하고 낡은 몸뼈와 셔츠라 해도 뼈가 나 사이에 그녀가 뒤치다 끓이를 해야 하는 일곱마리 개들과 주인집 가족들의 식사수발, 빨래, 청소 등 산더미 같은 일거리들이 하루종일 그녀를 일하는 당나귀처럼 끌고 다닌다 해도 아줌마의 기억 속 어느 한 시절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대. 어느 순간 인기척을 엮인 아줌마가 자리에서 발 딱 일어났대. 뭐 하시려고요? 네, 물 좀 마시려고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드릴 테니.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 하세요. 그녀를 세워둔 채 아줌마는 천장에서 컵을 꺼내어 받침까지 해서 공손하게 물잔을 내밀었대.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이로는 사기 딸볼밖에 안 되는 데다 집안 속사정에 무지하여 터세를 부릴 수도 있었대. 집에 들어서는 길로 거실과 안방을 피해 주방 옆의 아줌마를 먼저 찾는 며느리들이나 전처의 친척들에게 말을 옮겨 그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대. 아는 척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처 얘기를 꺼내어 그녀를 은근히 주눅들게 할 수도 있었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손님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그녀를 소외시킬 수도 있었대. 물잔을 받아들며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대. 아줌마한테 물달라고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잠시 후 그녀는 서둘러 덧붙였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날 아침 식사 후 안방에서 자신이 마실 커피를 타고 있는 남편 옆에 앉아 그녀가 말했대. 큰 아줌마는 예전에 무척 잘 살았나봐요. 그렇다고 하지 아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됐나? 몸가심이 기품이 있어요. 성격도 진솔하고. 사는 처지가 바뀌었음에도 자존심에서는 자신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나 남을 숨기는 위치에 있을 때나 변할 게 없다는 태도. 사람을 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고 나서 만족스러운 듯 달게 또 한 모금을 마셨다. 왜요? 예전에 방 선생 말로는 아줌마가 집에 갈 때면 자시나 굴비 같은 것을 조금씩 가지고 간다고 하던걸. 커피잔을 들고 화장실로 가면서 노인이 한마디 툭 던졌대.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노인의 뒷모습을 뒤쫓던 그녀는 부른듯 친구의 말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대. 우리 어머니가 글쎄 꿀단지의 꿀이 자꾸 없어진다고 파출부를 의심하시잖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고 했더니 당신은 꿀을 퍼내고 뚜껑을 살짝 닫아놓는데 그 다음에 보면 뚜껑이 항상 꽉 닫혀있다는 거야. 그것은 정직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나를 가르는 경계가 달라서 그런 거야.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피고용이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데 반해서 고용이는 한 지붕 아래이기 때문에 콩 반쪽도 내건 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자신의 말을 곱씹어보고 있던 그녀는 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려 창가로 갔대. 감나무 아래 놓여있는 평상에 앉아 쇠절구에 마늘을 짓고 있는 큰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다.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 채 마늘을 짓고 있는 아줌마의 굽은 등 뒤로 꽃대가 멀쑥한 사수색 다이아 한 송이가 바람에 건들거리고 있었대. 아줌마한테 돈을 줘야 해. 뜬금없이 중얼거리며 그녀는 창가를 떠났다. 온수 시장에 좀 갔다 와야겠어? 아침에 장을 보러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대. 아내는 남편이 주는 돈을 받아들었대.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였대. 의아해하는 그녀에게 남편이 말했대. 아줌마한테 가서 사올 물건 써달라고 하면 알 거야. 아줌마가 적어준 쪽지엔 제수음식 재료들이 적혀 있었대. 오늘이 돌아가신 분 탈상 재산 날이에요. 아줌마가 그녀의 궁금증을 얼른 풀어주었대. 그녀를 이곳까지 실어와 힘겹게 뿌리를 내리게 해온 세월이 망자에겐 싹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과 싹별하는 세월이었던 것이다. 세월이란 하나의 밭에서 망자는 수확을 거두었고 그녀는 이제 씨앗을 심는 형국이었대. 망자가 그 가혹한 세월을 경작한 비를 들여다보긴 해도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수고, 고통, 슬픔 한숨은 이제부터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대. 그녀는 종종 전처의 음성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다. 너는 지금 내 남편이 된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나? 너는 그를 얻기 위해 길 위에서 머리채가 잡혀 꼬꾸라서 본 일이 있는가? 자식들로부터 칼부림을 당해 본 일이 있는가? 미움과 질투로 검게 탄 가슴에 이슬이 맺혀 본 일이 있는가?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 그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해 본 일이 있는가? 그가 사회로부터 돌팔매질 당할 때 그 곁에서 성난 집단을 향해 그를 옹호해 보았는가? 자문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그 물음의 대답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연인으로 사랑해온 마음 안에는 그 대답이 있지 않았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 꾼꾼은 아내로서 그를 사랑하는 일의 어려움을 예시해 준 것이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했다. 남편이 손처를 지극히 신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신뢰를 받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것도 내가 이룩한 것이 없는 이 집에서 내가 이룩한 것들로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가? 그의 너에 대한 바람이 자기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곁에 있어주는 그것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가? 그의 세 번째 아내라는 것이 너에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되어도 그의 곁을 지키겠는가? 그렇다 하는 대답은 아직 그녀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 대답은 사랑이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대. 시장에 다녀와서 그녀가 장거리를 풀어놓자 큰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대. 들어가서 일 보세요.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잠잤고 부엌 바닥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팔을 다듬기 시작했대. 날이 어두워질 무렵 거실에는 제사상이 치러졌대. 남편은 자신의 글씨로 만든 병풍을 꺼내어 펼쳐놓았고 1년 동안 안방에 두고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명복을 빌었던 영전과 향로를 제사상에 갖다 놓았다. 옷을 갈아입은 남편이 향을 피우고 제사를 올리고 있는 동안 그녀는 안방에서 메랑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대.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아침 식사 때였다. 작은 아주머니를 내보내면 어떨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의중을 다시 냈다. 왜? 어차피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아줌마한테 월급을 주면서까지 집을 지키라고 할 거 없잖아요. 남편의 서재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 그녀는 매번 그의 당부가 부담스러운 탓인지 종종 열쇠를 놓은 자리를 잊어버려 그때마다 타박을 당했다. 때문에 내심 작은 아줌마를 내보내면 그 방을 작업실로 꾸미겠다는 요령이었대. 그녀가 밤에 자기 일을 하면서 집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남편은 아내의 뜻을 받아들였대. 다른 일자리를 찾은 작은 아줌마가 방을 비우자 그녀는 그 방에 있던 가구와 사실 구례한 물건들을 지하방으로 내려보내고 지하에 있던 자기 짐을 위로 옮겨왔대. 자그마한 공간이나마 손때 묻은 살림이 놓인 자기 방을 가지게 되었대. 1년 반만의 일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거실의 방석 커브를 바꾸고 욕실의 수건장과 거울을 바꾸고 장롱을 새로 들여놓았다. 새 장롱을 들여놓을 때 그녀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혔다. 글쎄 멀쩡한 장롱을 왜 바꾸겠다는 거야? 그녀는 남편한테 상처가 될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대. 저녁에 지 녀사와 미스박이 왔을 때 남편이 두 사람의 의견을 물었대. 회장님 그건 바꾸어야 해요. 다른 살림은 몰라도 장롱만은 안 돼요. 진 녀사도 노인의 심중을 살피어 왕국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대. 진 녀사가 생각하듯 그녀가 장롱을 바꾸려는 것은 전처가 쓰던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대. 남편이 손전히 전처의 손때 묻은 물건으로서 장롱을 아끼는 것이라면 그녀 또한 그것을 아끼지 못할 바 없었대. 하지만 남편은 멀쩡한 장롱을 놔두고 왜 돈을 낭비하느냐는 나무람이었대. 그는 전처의 손때 묻은 살림을 젊은 그녀가 멀쩡하다는 이유만으로 손때 사용할 수 없는 거북함과 비애의 감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의 그런 무지가 노엽기 시작했다.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자기 돈을 아낌없이 썸으로써 그 노여움을 표출하고 있는 셈이었다. 새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과 그녀 사이엔 미묘한 침묵의 고립해였다. 남편이 혼자 쓰는 욕실을 오래되고 볼품없는 수건상과 거울을 바꾸기 위해 그녀가 망치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동안 남편은 무언가를 간신히 참고 있는 듯 발뚝으로 눈을 가리고 방에 누워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조금은 산뜻해진 욕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쁨으로 그의 침묵을 어렵게 비껴갔다. 작업이 끝난 뒤 잘 건조된 수건 여러 장을 보기 좋게 접어서 수건장에 채워놓고 타일 틈바구니와 욕조에 끼인 물대도 깨끗이 청소했다. 노인이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욕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 때가 되어서야 눈치를 보며 서둘러 청소를 하곤 했다. 그녀는 꽃병에 꽃도 한 송이 꽂아 거울 앞에 놓았다. 거울을 들여다본 그녀는 자신이 먼저 빙긋 웃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욕실에 들어가 보라고 졸라댔다. 마지못해 일어나서 욕실을 돌아보고 나온 그를 그녀는 상귀된 얼굴로 쳐다보았다. 어때요? 나한텐 다 마찬가지다. 노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닌 것은 뭘까? 그녀는 자기 방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손으로는 배 위에 엎드려 있는 메랑이의 따뜻한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고 있었대. 전기 담요를 깔고 있음에도 뼛속까지 파고든 추위가 조금도 덜해지지 않았다. 난방률을 아끼기 위해 밤에만 보일러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발이 시려울 만큼 실내 공기가 냉했다. 늘 입술이 파란 젊은 아내는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다. 남편의 처방은 간단했다. 양말이랑 내복을 더 껴입어라. 언제부턴가 몸이 청근처럼 무겁고 실험으로 삭은 마음에선 굿내가 났다. 미열 같은 잠이 항상 몸 안에서 배회했다. 그녀는 틈만 있으면 자기 방으로 가서 누웠다. 부르지 않아도 메랑이 역시 어느 틈에 그녀 곁에 와서 누웠다. 어느 날이었대. 갑자기 방문이 왈칵 열리고 남편이 성난 얼굴로 들어섰다. 이게 무슨 부부야? 너는 나무 아내가 뭔지 모르잖아.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란 고양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밖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남편이 홧김에 고양이를 발로 거듭할까 봐 조마조마했대. 나더러 아내가 뭔지 모른다구요? 그가 돌아가고 나서 그녀는 쾅 하고 닫힌 문을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바라보았대.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도대체 당신의 아내로서 내가 더해야 하는 일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대.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 속옷 몇 가지와 지갑을 챙겨놓고 집을 나왔대. 그녀가 찾아간 것은 집 가까이 있는 작은 호텔이었대. 숙박기를 쓰고 열쇠를 받아들자 집을 나온 사실이 실감되었대. 이대로 내친 걸음이 되어 부부의 연이 끊어져도 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대. 방은 훈훈하고 깨끗하고 쾌적했대. 그녀는 가방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욕조의 온수부터 받았대.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며 욕실의 거울이 이내 뿌옇게 변했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목욕을 해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욕조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길게 뻗고 누웠대. 따뜻한 물이 추위에 온몸을 삽시에 녹여주었대. 그녀는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대. 춥고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있을 그가 가엾고 자기만 뜨거운 물에 들어앉어 온몸을 녹이고 있는 것이 미안했대. 그녀는 남편을 오라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대. 저녁밥도 그런 채 한숨 자고 일어났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대. 습관대로 집을 지키려고 눈이 떠진 것이대. 내가 몇 집 건너에서 집을 지키고 있으니 염려 말고 주무세요. 그녀는 혼자 말을 중얼거렸대. 새벽녘에 잠이 들어 내쳐 몇 시간 푹 자고 일어났대. 시계를 보니 열 시였대. 집에서는 능마처럼 불쾌하게 쏟아지던 잠이 말끔히 사라져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대.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자유로웠구나라고 기지개를 켜며 그녀는 생각했대. 커피를 마시고 싶었대. 룸 서비스를 받으려고 인터폰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돈이 아까웠다. 어느새 남편을 닮아간단 말인가. 그녀는 스스로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대.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흔들렸대. 기왕 나온 김에 2, 3일 뜨거운 물에 목욕이나 실컷 하려던 생각이 흔들렸대.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 그가 나이 많다는 것이 슬프고 가슴 아팠다. 그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대. 거기 어디야? 그가 시침을 뚝 떼고 전화를 받았다. 그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있는 곳을 말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실내를 휙 둘러보았다. 여기가 우리 집보다 따뜻하네. 나 목욕하고 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대. 고리에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았고 그는 어린 시절 미역 가물 때처럼 옷을 한 가지씩 훌훌 벗어 던졌다. 눈 모르는 듯이 평상시대로 자질 꾸려한 일들을 하는 동안 내내 창밖에 선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대. 이부 자리를 깨어 장롱 속에 집어넣고 나서 보아도 거실의 스토브에 불을 지피고 나서 보아도 세수를 하러 욕실로 가다가 보아도 눈이 오고 있었대. 아 눈이 온다. 얼굴에 로션을 바르면서 그녀는 벅찬 가슴을 달랬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주방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아줌마가 말했대. 아줌마는 눈이 오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앞에 있는 말상대가 아줌마일 뿐 그녀의 음성에 담긴 아양은 욕실에 있는 남편을 염두에 둔 것이었대. 글쎄 뭐 생각날 게 있겠어요? 무덤덤한 아줌마의 대답 그녀는 어쩐지 속내를 들킨 것 같아. 아줌마 모르게 혈을 쏙 내밀었대.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대. 아 눈이 오는구나. 그러자 까마득히 잊었던 기억 하나가 한층 선연해지며 눈길을 걸어 그가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 어느 해 겨울 깊은 밤이었대. 들창문을 손매듭으로 톡톡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발뒤꿈치를 한껏 들어올려 밖을 내다보았대. 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그가 들창문 아래에 서 있었대. 이리 나와봐. 온 세상이 다 잠든 시간에 한 남자만 깨어있어 눈길을 걸어 연인을 보러 온 것이었대. 그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급히 뛰어나갔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한밤에 찾아온 때 아닌 행복을 놓칠 것 같았대. 살그머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녀는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대. 우리 저기까지 걸어가 볼까? 두 사람은 팔상을 끼고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걸어갔대. 외등이 없어도 골목길이 눈빛으로 환했대. 발이 푹푹 빠지도록 눈이 쌓여 있었대. 급한 김에 맨발로 나온 탓에 금방 발이 시렸으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대. 큰 길까지 걸어가 본 뒤에 두 사람은 걸음을 되돌렸대. 어느 집 대문 앞이었대.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대. 여기 한번 누워봐. 아이, 길에서 어떻게 그래요? 왜 길이야? 눈 위지. 그는 꿈쩍도 않고 그녀를 재촉했대. 그녀는 코트 앞 숲을 활짝 열고 눈 위에 펑 넘어졌대. 넘어지고 나니 이제는 그녀가 더 대담해졌대. 자, 어서요. 그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한지 손뼉을 쫙쫙 쳤대.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식당으로 들었었대. 그녀는 웃음을 참으며 그가 식탁의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 줄곧 눈길을 주고 있었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눈이 오고 있잖아요. 그녀는 노인에게서 예전의 그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대.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만 돌려 노인은 창밖을 내다보았대. 많이 오는군. 아내도 곧바로 남편의 눈길을 뒤쫓았대. 하지만 노인은 이내의 몸을 바로 했대. 아침 식사 후에 그녀는 문방구숨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차가 고물에 굴린 인절미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차창에 쌓인 눈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대. 차창마다 하얀 커튼을 들이워 놓은 듯 차 안이 아늑해 보였대. 손잡이를 당겨보니 문이 열렸대. 그녀는 차 안에 들어앉아 눈이 자꾸자꾸 내려 자신을 하얗게 파묻고 있는 느낌을 즐겼대. 문방구숨에 다녀올 만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대. 스토브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이 아내의 귀척에 얼굴을 잠시 쳐들였대. 아까부터 왜 사람을 보고 자꾸 웃어? 조국에서 입맞추면 참 좋겠던데요. 어디? 자동차 안 해요? 안 된다. 눈이 쌓여서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돼. 그녀는 실상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흡족했대. 차축과 커피와 휴지와 그녀가 보기에 노인은 아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대. 그는 아내로 하여금 자질구려한 시중을 들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대. 그는 외출했다가 귀가할 때면 구두를 벗고 자기가 직접 구두를 신발장에 넣었고 옷을 벗어 옷걸이에 거는 것도 스스로 했고 속옷이나 양말을 빨아야 할 때면 자기 손으로 아줌마에게 갖다 주었대. 신문을 갖다 달라거나 커피를 타 달라거나 하는 일도 없었대. 결혼을 함으로써 그녀에게 생긴 최초의 변화는 남편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대. 나한테서 커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바로 네가 내 아내가 되었다는 증거다. 라고 하며 노인이 커피잔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는 하루 두 번 아침과 점심 식후에만 커피를 마셨다. 그는 일을 할 때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에게 커피는 마시며 가지고 노는 것이었고 생활 리듬의 한 부분이었다. 그의 생활 리듬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변함없었다. 아침 9시 기상 노인은 잠옷 바람으로 부엌으로 가서 아줌마가 미리 끓여놓은 뜨거운 물한 수전자를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면도를 했는데 뜨거운 물을 대접에 부어 약간의 찬물을 섞은 뒤 밤사이 수염이 절아 까칠까칠해진 얼굴을 대접물에 한참 동안씩 담그고 난 다음 면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물로는 세수를 했다. 세수를 하는 그의 몸짓은 너무나 활달한 나머지 몇 차례 얼굴을 씻고 나면 대야의 물이 반은 넘쳐서 욕실 바닥이 흥건했다. 그래서 잠옷의 바지 자락은 늘 촉촉하게 젖어버리고 냈다. 욕실에서 나온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문가비에 놓인 거울 앞에서 애프트 쉐이브 로션을 바르고 세수할 때 귀에 들어간 물을 면봉으로 닦아냈다. 거울 옆에는 면봉 상자와 면봉을 쓰고 나서 버리는 상자 두 개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녀가 식탁 앞에 앉아 기다리노라면 거실 바닥을 쿵쿵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또 때로는 그 소리 위에 가래가 끓어올라 기침을 하는 소리도 겹쳐지곤 했다. 노인은 몸이 무척 강인하고 건강했는데 단 하나 기관지가 약한 편이었다. 목에서 항시 가래가 끓는 듯한 느낌 때문에 기침을 일삼아 터뜨려 보는 것이 습관이었다. 식탁 위에는 미리서부터 사기대접 두 개와 소금 한 종지 그리고 끓는 물이 담겨있는 대형 보은병이 그를 위해 따로 차려져 있었대. 수 년 동안 그는 아침 식사로 자충만 들었대. 그것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어떤 것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금처럼 지켰다. 부부는 같은 식탁 위에 따로따로 자기 아침을 차려 먹는 셈이었대. 그녀는 자축의 느끼하고 텁텁한 맛이 벅차 간혹 먹기는 해도 주로 밥과 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대. 노인이 식탁 의자에 와서 앉게 되면 아줌마가 자축을 끓인 손잡이 부분이 달린 냄비를 냄비째 올려놓았대. 자축 속에는 계란 한 개가 띄어져 있었대. 노인은 음식을 가만히 앉아 받아들지 않았다. 자축만 하더라도 아줌마가 부엌에서 대접에 담아내와도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때때로 그녀는 자기 밥 먹는 것도 잊고 노인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다. 그는 자축에 띄어진 계란을 풀고 대접에다 자축을 반점 들어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반찬 없이 죽만 들고 다시 나머지 반을 그릇에 옮겼다. 냄비에 남은 나머지 반의 죽을 또 다른 대접에다 옮기는 과정이 그녀에게는 특히 흥미로웠다. 냄비에는 죽이 누르붙어 있게 마련이었다. 그는 그것을 숟가락으로 달달 긁어대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푹 빠지듯이 열중했다. 그때는 조성 같기도 영혼 같기도 한 고요가 노인을 둘러쌌다. 어느 순간 노인이 빈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냄비를 달달 긁으면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지. 사실 냄비 긁는 소리는 거의 리드미클한 음소를 띄기까지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노인은 보험병을 가지고 안방으로 갔다. 방 한쪽 구석에는 항시 찻상이 놓여 있었대. 그 찻상 위에는 깨끗이 닦인 찻잔두 세트가 쟁반 위에 엎어져 있었고 인스턴트 커피와 프림, 설탕 단지와 차 스푼이 놓여 있었대. 노인이 즐기는 커피 맛은 매우 진하고 달았다. 커피 4스푼에 설탕 3스푼 반 그리고 프림이 3스푼의 배합이었다. 그 커피를 탈 때도 노인은 가지고 논일듯이 했다. 처음엔 물을 조금 부어 끌죽한 상태에서 잘 저은 다음 다시 물을 반컵 정도 부어 또 저은 뒤 8부 정도 되게 양을 만들었다. 그 사이에 방바닥이나 찻상에는 물이 튀거나 약간씩 엎질려져 있게 마련이었대. 노인은 항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휴지로 일일이 방바닥에 흘린 물을 닦고 나서 커피잔을 들고 욕실로 갔다. 그는 욕실에서 대변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고 다 마신 뒤엔 컵을 씻고 양체질까지 하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어느 날이었대. 일을 하다가 그녀는 문득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대.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했대. 한동안 귀를 기울여봐도 아무 기척이 없었대. 그녀는 책상 앞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대. 메랑아 거실을 둘러보며 그녀는 고양이 이름을 불렸대. 하지만 그녀가 정작 궁금한 것은 남편의 기척이었대. 메랑아 안방 문지방을 넘으며 또 한 차례 고양이 이름을 부르려던 그녀는 슬그머니 소리를 안으로 삼켰대. 기묘하도록 조용한 남편의 뒷모습에 그만 절로 입이 다물어졌대. 그녀는 가만히 서서 남편을 지켜보았대. 남편은 자신이 휴지로 대신 쓸 바지를 접고 자르고 있었대. 그 바지들은 서예 연습에서 나온 것이었대. 최근 남편이 연습하고 있는 글귀는 귀그레사 전문이었대. 그녀가 휴지 대신 그 바지들로 무얼 닦다보면 호불, 손, 실 등의 한자를 볼 수 있었대. 종이를 잘라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 있는 그의 손돌림은 너무나 그 일을 즐기고 있어 자기만 아는 무슨 놀이에 빠진 아이 같아 보였대. 그녀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되돌렸대. 생각해보니 노인이 아내가 필요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역시 남편이 필요없는 사람이었대. 그날 남편이 이게 무슨 부부야? 너는 남의 아내가 무언지 모르잖아? 라고 소리쳤던 것은 이렇게 여러 번 그도 아내의 등을 보고 살그머니 몸을 돌린 까닭이었으리라. 목베기롱 이제 그녀는 자기 일을 완전히 놓고 항시 노인 주변에서 맴돌았대. 남편이 무엇을 하든 그녀의 마음이 뒤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지 않듯이 하며 죄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대. 그러자 그는 아내의 시야 밖에서 몇 시간씩 혼자 일을 하다가도 아내가 보이면 내내 함께 있었던 듯 또 내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어디를 뚝 잘라 말해도 아내가 이해하리라 믿으며 불쑥 속내를 털어놓았대. 물론 아내는 책을 읽는다든가 다림질을 한다든가 편지를 쓰는 등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내 남편의 속내와 하나가 되었대. 점심 식사 후 서자에 들어가서 두 시간 남짓 일을 하다가 거실로 나온 노인이 장어자에 앉아 수첩을 정리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왜 그때 어머니한테 편지를 좀 보내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그토록 편지를 받고 싶어 하셨는데 그녀는 그저 남편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되었대. 사실 남편의 말은 그 자신 속에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었대. 또 어느 때는 파지를 접고 썰어 휴지를 만드느라 방에서 한동안 기척이 없던 노인이 그녀가 파리채를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끊어졌던 대화를 다시 있든 말했대.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아마 지들 엄마를 내 곁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유언을 할 거야. 뜰에 목베기롱이 만개한 어느 날 오후였대. 부부는 거실에 함께 있었대. 서쪽 현관문으로 비스듬히 흘러드는 석양빛이 벽에 걸린 액자 유리에 반사되어 노랗게 불타고 실내는 한없이 조용했대. 남편은 화선지를 펴놓고 손채로 먹을 갈고 있었대. 아내는 우편물을 뜯어 내용을 살피고 있었대. 고양이 메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 아내의 다리에 꼬리를 슬쩍 문지르고 노인이 있는 쪽으로 갔대. 묵향이 실내에 가득 도돌았대.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남편 쪽을 바라보았대. 들의 만개한 목베기롱이 창살 사이로 닭벼슬처럼 붉게 빛났대.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에선 꽃이 마치 남편의 이마에서 핀 것처럼 보였대. 그때였대. 남편이 손에 먹을든 채 그녀를 돌아다 보았대. 희연이 말이야.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그녀는 말이 더 이어지나 해서 잠자코 남편을 쳐다보았대. 하지만 그 뿐이었대. 남편은 돌아서 다시 먹을 갈기 시작했대. 희연이란 남편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잠시 좋아했던 여자라고 했대. 남편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그 여자의 말을 꺼내놓고 더 이상 잊지 않았대. 제가 사는 곳을 수소문해 볼 테니 돈을 좀 보내주세요. 처음으로 아내가 뒤를 달았대. 또 어느 날은 저녁 식사 후 부부가 방으로 와서 텔레비전을 볼 때였대. 우리 결혼식 때 말이야. 내가 아무래도 시주돈을 너무 적게 내놓은 것 같아. 아내는 떨드름한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았대. 사실 노인이 털어놓는 속내는 모두 기억의 반주에서 오는 참회 후회, 회안의 이념에서 하는 말들이어서 처음 들을 때는 아내를 숙연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자 그녀는 고해수 안에서 신자들의 고해숭사를 듣는 신부처럼 잠자고 듣고만 있어도 되었대. 그런데 결혼식 시주돈 얘기는 처음 듣는 고백이었대. 얼마를 넣었는데요? 그녀는 대답 듣기가 두려웠대. 이제 와서 얼마를 넣은 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하지만 대답에 따라 또 하나의 실망을 더 얹고 싶지 않았대. 일상생활에서 그녀는 남편의 행동, 남편의 말에 속이 실망하게 될 때마다 전체를 떠올려보았대. 이 세상에서 아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다른 많은 여성들도 떠올렸대. 뭐야, 이런 떫은 감정을 속으로 감추고 부부 동반 자리에서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야? 하고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녀는 그 웃음이 순전히 거짓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었대. 젊은 아내가 남편을 어떤 호칭으로 부를지 몰라 우물주물하는 것을 보고 노인이 말했대. 소방님이라고 불러. 노인의 표정이 농담처럼 보였으므로 그녀도 재미로 그를 소방님이라고 불려보았대. 그런데 나중에는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재미가 아주 더해서 어레 그렇게 불렸대. 그녀는 남편이 너무 오래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뒤로 가서 허리를 넌지시 끌어안으며 소방님하고 입속으로 조그맣게 불렀대. 그는 허리를 껴안 낀 채 하고 싶나? 할까? 라고 대꾸하며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했대. 농담 노인에겐 다섯 아들들이 있었대. 자식 다섯은 모두 첫 번째 아내의 소생이었대. 두 번째 아내와 세 번째 아내에게서는 소생이 없었대. 두 번째 아내는 자궁적출 수술 때문이라지만 젊은 그녀는 임신을 못할 이유가 없었대. 아주 오래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아주 호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녀를 불러내 저녁을 먹고 영화를 함께 볼 때 그는 남의 시선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정사를 할 때도 임신이 될까 봐 조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거침없이 행동하는 품새로는 여태까지 쌓아올린 자기 삶의 모든 아우라로부터 탈출한 자유인처럼 보였다. 그의 곁에 있을 때면 누가 얼굴을 알아보면 어쩌나 또는 혹시 임신이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사소하고 하찮은 기후로 느껴졌다. 그의 과감한 행동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내는 광채인 양 마음을 눈부시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신중하고 나이 든 유분함의 태도로 바뀌었다. 어느 날 그가 어깨를 움츠리고 어색한 웃음을 띈 채 말했대. 밖에는 보는 눈들이 많으니 집으로 가면 안 될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녀는 조금 서운했대. 마치 마술사의 소매 속으로 절정의 기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 같았다. 또 어느 날은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하얀 풍선 같은 것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대. 아침에 그녀는 휴지통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대. 나중에 그는 그것에 대해 널 닮은 애가 하나 있어도 좋겠지만 알다시피 나한텐 자식이 이미 너무 많아서 라고 설명했다.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그녀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자신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속맘은 자식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없다 하더라도 어쩌다 임신이 되면 낳아서 키우겠다는 각오는 항상 하고 있었다. 그가 낳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혼자 낳아서 기르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단호한 자세였다. 이러한 속맘을 그가 읽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연인에게 최선의 것을 주지 못하면서도 그는 점차 그녀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 갔대. 두 사람 사이엔 서로를 결속시키는 신뢰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정작 방사자끼리는 속맘을 서로에게 털어놓지 않았대. 여학생 때부터 그녀는 책 속의 인물들에게 자기를 투사해왔고 책 속의 주인공들은 그녀 속에 투사되었대. 그녀는 기이하고 극단적인 것에 유별난 호기심을 느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을 통해 자기 안의 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막연하게 품고 있었대. 그는 그러한 열망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히 힘든 존재였대. 세인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하더라도 쟁취해야만 얻어지는 사랑, 사랑이 결혼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운명이 되는 그런 사랑, 그를 만남으로써 그녀는 바야흐로 자기의 무엇이기 바라든 바가 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독하게 치르면서 알아가게 될 것이었대. 한편 그가 그녀에 대해 품고 있는 속내는 나중에 드러났다. 양처럼 온순한가 하면 무소처럼 독립적인 그녀의 상반된 성품은 그를 항상 긴장하게 했다. 바다 한가운데 솜처럼 그녀를 고립시켜 놓고도 그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몸도 영혼도 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그는 그녀를 끊임없이 기다리게 해서 그녀가 다른 남성은 물론 친구나 가족들까지도 만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 어느 여름이었다. 너를 혼자 두고 나만 물가에 갈 수 없어서 여름을 선풍기 앞에서만 보냈다. 이번 휴가 때 맞춰 동해안에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대. 그는 약속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속내는 해수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대. 민박집에 짐을 풀자마자 노타의 셔츠 위에 양복 윗도리를 챙겨 입었대. 아버지 산소부터 찾아봐야지.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앞장서 길을 나섰다. 산소로 가는 도중 그는 대절차를 세우고 길가에 있는 구멍가게로 들어가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를 사가지고 나왔다. 지 푸른 숲과 넘실거리는 푸른 들판 맑은 물이 바위 틈으로 하얗게 구르는 계곡을 끼고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계속 달렸대. 문득 묵직한 침묵이 느껴져 그녀는 그의 옆 얼굴을 쳐다보았대. 귀 밑에 굵은 땀술기가 매달려 있었대. 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대절차를 기슬게 세워두고 두 사람은 상등성이를 올려 산마루에 안장된 묘지 앞에 이르렀대. 벌초를 못한 묘가 잡풀에 뒤덮여 있었대. 자, 아버지한테 술을 올려라. 그녀는 그가 채워준 잔을 풀을 눕히고 잔이 쓰러지지 않게 잘 놓았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대. 그가 봉분위의 한 지점, 바람의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엉겅키에 눈을 맞추고 말했다. 순이는 제가 영원히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녀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격식을 차린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다치지 않으면서 그녀의 거처에 와서는 질투와 격정을 한껏 불태우는 사랑의 폭군으로 변신했다. 50줄에 접어든 그는 그녀로 인한 감정이 자신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을 즐기면서도 절대로 그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녀에게 아주 조심스럽고 용의주도한 처신을 주문했고 자신도 그렇게 처신했다. 그것이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녀를 만날 때마다 설득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녀의 집에 그가 찾아와서 그녀의 돈으로 마련한 밥상을 받고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다.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그의 더러운 양말과 속옷을 빨지 않아도 되었고 그가 주는 월급으로 살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사랑이지 생활이 아니었다. 사랑을 주는 것 이외에 그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을 주고 싶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서만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아련한 수증기를 가만히 지켜보았고 아침에 커튼을 젖히고 지붕 위에 하얗게 쌓인 눈을 한동안 지켜보며 집에 전화기가 있다면 이럴 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 나머지 담장 너머로 활짝 핀 장미를 보고도 그래 바로 적어야 라고 뜬금없이 중얼거리기도 했대. 어느 일요일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대. 창밖을 지켜보는 동안 편편히 날리는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마음 안쪽으로 떨어져 희게 쌓였다. 연이어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대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죽고 싶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긴 편지였대. 그의 집 앞엔 아무도 다니지 않아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대. 초록색 대문은 안에서 빗장이 굳게 잠겨 있었고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혀있는 담장엔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된다는 듯 철조망이 뚫려쳐져 있었대. 그 담장 안에서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다섯 자식의 아버지며 사회적 직함이 여러 개 적힌 명함을 쓰며 위풍당당하게 살아간다 해도 그의 심장만은 그녀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집 앞에 갓 피어난 꽃인 듯 선연한 발자국을 찍으며 대문 앞 전봇대 밑에 이르러 눈을 걷어내고 땅을 판 뒤 가석한 편지를 묻어놓았다. 빨갛게 온 손을 입김으로 불며 그녀가 그의 집 앞을 떠날 때 또 다른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피어났다. 오는 길에 공중전화로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에 열쇠를 꽂을 때 찰깍 하는 소리에서 묻어나는 적막함에 잠시 멈추댔다. 그는 지금쯤 편지를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자신이 불쌍했다. 이튿날 회사에 출근했어야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았대. 그 편지에 쓴 시 누구신지 좋더라. 전화 속의 음성이 어린아이 얼굴처럼 빛이 났대. 아름다운 시절이었대. 언제부터 그의 주머니에서 풍선이 사라졌을까. 아마도 10년쯤 지난 때였을 것 같다. 오늘은 아무래도 임신이 될 것 같은데요. 염려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아닌 말에 그녀가 불쑥했을 때 그는 손짓까지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임신 잘하는 여자들 엉덩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요렇게 생겼잖아. 나처럼 생긴 여자들도 아기를 잘 만났던데요. 뭐 아무래도 남자 쪽이 나이 많아서 얘기 나는 스치기만 해도 아기가 생기는 사람이야. 자식들 그녀는 아직 그의 자식들에게 정식으로 소개된 일이 없었대. 결혼식 때 양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지만 두 사람의 결혼식이 비밀스럽게 치러지다 보니 가족에게도 알릴 수 없었대. 노인으로서는 알려질 때 알려지더라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상황은 미룰 대로 미루고 싶을 것이들. 결혼을 하는 시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여자의 면면 중에서 특히 반절밖에 되지 않는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자식들이 모척 꼰녹스러워할 게 분명했대. 물론 모두 성인들이고 각자의 가성을 가지고 있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복잡한 심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대. 그렇다고 꼰녹스러운 입장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대. 다섯 자식 중에는 정초에나 가족을 데리고 나타나는 아들도 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셋째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려고 냈대. 결혼식 후 두 달쯤 지났을 때였다. 셋째 아들이 점심시간을 틈타 집에 들린다고 했다. 무슨 서류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구실일지 모른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소문이 자식들의 귀만 비켜갈 리 없었다. 자식들은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든 떨어질 때를 기다리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정탐꾼을 보냈을 수도 있었대. 그 결과 안방에 들어앉아 있는 아버지의 여인을 보게 된다 해도 대놓고 물어보시는 난을 더였다. 결국은 이쪽에서 무슨 설명이든 하지 않을 수 없긴 한데 노인은 혼자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주머니에서 연방 꼬깃꼬깃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풀고 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했대. 마침내 초인종이 울리고 셋째 아들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거실 한가운데 엉거주춤 서서 실내로 들어서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인은 아들이 아직 소문을 접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대. 그렇다면 굳이 그는 자기 속내를 다시듯 헛기침을 하며 소파로 가서 앉았대. 다행히 그녀는 지금 집안 어디에 있는지 몇 시간째 꼼짝도 안고 있었대. 그녀가 불쑥 어디선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둘러들이라. 노인은 아들의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대. 평소에는 귀가 어두워 했던 말을 되물어 보곤 했으나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할 정도로 노인은 아들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자신이 먼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큰 아줌마가 나타나 점심 준비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다. 끼니 때 찾아왔으니 아들의 점심상을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노인의 의중을 물어본 것이었다. 그렇게 하든지 노인의 대답이 탐탁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아들은 상 차리는 것을 만류했다. 나중에 지하에서 올라온 그녀는 아들이 다녀간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 주전자의 물을 받기 위해 주방으로 들었었다. 가스불 위에 얹어놓은 냄비가 뚜껑을 들썩이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대. 벌써 점심 준비를 하세요? 셋째가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가스불을 끄며 아줌마가 대답했다. 그녀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는 사이 주전자의 물이 넘쳤대. 수도꼭지를 잠그는 표정이 굳어져 있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사랑에 충실하면서 자기 삶에서 기꺼이 포기한 것들 중에는 이른바 남편이란 관계를 맺어 한 남성에게 의존하는 형식의 삶 그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자식과 재산이었다. 그녀의 빈자적 인생관은 그의 세속적 인생관이 추구해온 삶의 번들에 한 외관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순결한 안감이었다. 결혼이란 이름으로 그의 소유의 우산 밑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당신 삶의 외관에 해당되는 부분과 끝까지 상관없이 살겠다. 하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런 중에도 그녀에게 힘든 부부는 노인이 남편이 됨에 따라 부장품처럼 자신에게 따라온 갖가지 연출들과의 관계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그녀를 사모님 작은어머니 할머니로 호칭할 때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어 다리에 쥐가 났다. 그녀는 얼음물에 발 담그고 서 있는 외관리처럼 치마 밑에서 끊임없이 다리를 엎바꾸어 가며 쥐가 난 발등을 꾹꾹 눌러대곤 했대. 그녀는 자신이 옆에 서 있을 때의 그의 목소리 어서 몸짓이 평소 그녀가 대하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때로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가 연기를 함으로써 감추고 싶어하는 그 무엇의 뚜껑을 확 벗기고 싶은 충동을 가만히 누르고 냈다. 세상의 아내들 모두에 대해서도 칫! 이런 걸 감추고 살아왔단 말인가? 하는 어이없는 배방감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 대면조차 하지 않은 자식들이 다섯이나 되고 그 중에는 그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자식도 있다고 했대. 며느리들까지 합치면 열이나 되는 가족이란 이름의 낯선 사람들이 있었대.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남자 구두의 여러 켤려가 현관에 헛어져 있었대. 주방 쪽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대. 신발을 벗고 있는 그녀에게 아줌마가 말했대. 아들들이 다 와서 회장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는 그녀를 따라오며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추었대. 회장님이 아드님들한테 돈을 이천만 원씩 주신대요. 신문을 보고 결혼 사실을 알았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대신하는 거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줌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맛있는 것 좀 많이 하셨어요? 하고 웃었대.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남편의 음성이 들려왔대. 여느 손님들과 같이 있을 때에 비해 목소리의 음소가 다소 가라앉아 있긴 해도 그녀가 알지 못하는 편안함 같은 것이 있었다. 그와 살을 맞대고 살아온 지 오래지만 자식이 없는 부부란 물고기 없는 어항 같은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옷을 갈아입고 그녀는 현관 옆 자기 방으로 갔다. 아줌마에게 귀가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식탁으로 불러내면 어쩌나 싶어 마음이 긴장되었으나 시간이 흘려도 그녀를 부르는 소리는 없었대.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아줌마가 자기에게 한 말을 곱씹고 있었대. 식탁에서 오가는 얘기를 밖으로 몰아나려는 일이 결코 없는 아줌마가 어째서 그 말을 옮긴 것일까. 당신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줄 것이니까 그때 자기에게도 얼마 나누어 달라는 뜻이었을까. 얼마 전 그녀는 그 이상의 금액인 전세금을 남편에게 맡겼다. 딱히 돈 쓸 일이 없는 터에 무엇 때문에 공짜 돈을 팔하겠는가. 그녀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날의 회식은 꽤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파했다. 현관으로 몰려놓은 자식들의 불쾌한 얼굴은 볼 수 없으나 화목을 다진 화기애애한 분위기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대. 노모 어머니를 태운 비행기는 오후 2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대. 딸의 결혼식을 보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간 지 2년 만이었대.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대. 늘 혼자 마중을 나가던 때와 달리 지금은 남편이 먼저 옷을 차려입고 기사를 체근하고 있었대. 노모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출입문을 나서면 딸의 곁에 사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이고 무거운 짐을 기사에게 넘기고 승용차에 올라 딸이 혼자 살던 집이 아니라 사유와 딸이 함께 사는 집으로 향하게 될 것이대.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대. 입국장 출입문 앞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가드레일을 따라 겹겹이 둘러서서 승객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아니,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얼굴이 가무잡잡한 중년의 남자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었대. 어, 어, 어. 노인은 오래전의 제자를 기억하지 못했대. 곁에 서 있긴 하지만 그녀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대. 공공장소에서 아내로서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쑥스러웠대. 저 28회 졸업생 이영섭입니다. 그래, 자네는 웬일요? 시카고에 갔던 아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마중 나왔어요. 헤어지며 인사를 나눌 때 제자의 갸우뚱한 눈길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대. 차를 주차시기고 온 기사가 두 사람의 곁에 슬그머니 붙었었대. 마중객의 수가 점점 불어나면서 주변이 수렁그릴 쯤 출입문이 열리며 첫 승객이 가방을 끌며 나타났대. 저기 어무이다. 노모를 먼저 발견한 남편의 목소리에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한 무리의 승객들이 몰려나오는 후미에 베이지색 모자를 쓴 노모가 큰 가방을 밀며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대. 엄마! 그녀는 노모 앞으로 다가갔어야 같이 나왔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로부터 가방을 받아든 기사가 앞장을 서고 세 사람이 뒤따라 갔대. 그녀를 사이에 두고 그가 노모에게 인사를 건넸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말했대. 장모가 사위의 인사를 받고 대답했대. 바쁘신데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너무 성중해서 어색한 인사였다. 사위는 75세, 장모는 79세. 동년배인 두 사람은 딸 때문에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로 엮이게 되었지만 지금 나란히 서서 걷고 있는 세 사람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색한 분위기는 세 사람이 차에 오른 뒤에도 계속되었다. 자동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하이웨이를 달릴 즈음 앞자리에 앉은 노인이 뒷자리에 노모와 나란히 앉아있는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머의 저녁 식사를 어디로 모실까?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가 노모의 팔짱을 끼며 어리광 섞인 음성으로 물었다. 피곤해. 그냥 집으로 가. 노모의 말을 받아 그녀가 앞자리의 남편에게 말했다. 그냥 집으로 가시겠대요. 그것으로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2년 전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리려 함께 차를 타고 갈 때도 이와 흡사한 침묵이 흘렸대.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일단 그 모습은 남들이 사는 것과 같은 꼴을 갖춘 지금까지도 그래서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두 사람이 그녀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지금 말없음 속에 흐르는 어색함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신혼예복 옷걸음을 매주던 어머니 앞에서 해설피 웃던 그 딸은 이제 가슴 깊은 곳에 간직된 말하지 못하는 서러움과 외로움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자칫 눈물을 보일까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대. 자동차는 무겁고 거북한 침묵을 한가득 싣고 휘파람 소리를 내며 싱싱 달렸다. 나중에서야 그녀는 이때의 침묵이 참으로 이상했다는 것을 느꼈다. 자기 나이의 절반 가까이나 더 많이 살아온 두 사람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이 쓸몰되네. 차창 밖으로 향한 노모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녀가 때아닌 밝은 음성으로 덧붙였다. 엄마 저기 깨풀에 불거스름한 거 보이지요? 저게 뭔가? 저게 깨풀에 서식하는 해초인데 이름이 함초래요. 말려서 가루를 내서 먹으면 항암 효과가 크대요. 밀몰때는 물속에 잠겨 정화작용도 한대요. 나무를 해서 먹기도 하는데 맛이 짜서 그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친구에게서 들은 얘기를 길게 이어갔다. 앞좌석의 노인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힐껏 쳐다보았다. 노모가 팔꿈치로 그녀의 옆구리를 툭 쳤다. 딸의 철부지함을 나무랄 때 노모가 하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유모를 불안히 커지는 마음을 누르며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차창 밖으로 얼핏 보아도 높고 긴 담상에 둘러싸인 집은 그녀가 혼자 살던 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이만치 컸다.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차에서 먼저 내린 그가 헛기침을 하며 대문 앞으로 다가가서 안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댔다. 이어서 그가 인터폰에 대고 내다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확고부동한 음성의 볼륨만으로도 위험을 대신하기에 충분했다. 줄에 묶여있는 우람한 세퍼드는 아빠를 번쩍 들어올리며 낯선 사람을 위협했대. 그녀는 민망한 마음으로 개를 야단쳤대. 그녀는 어머니를 침대가 놓여있는 주방 옆방으로 모셨대. 방에 들어서서 눈에 익은 침대와 소소한 가구들을 돌려보던 노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대. 어머니의 커다란 가방이 들어서져 방이 꽉 찬한 듯 했대. 엄마, 침은 나중에 풀고 좀 쉬세요. 이제는 이 침대에 안쓰니? 생각에 잠겨 침대 머리 부분의 장식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는 노모의 의중이 얼핏 짐작되어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열린 문 앞에 큰아줌마가 나타나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히 절을 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두워진 노모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돌아왔대. 딸을 잘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큰아줌마는 이내 아는 듯 했대. 시장하실 텐데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애쓰지 마세요. 방문을 닫고 그녀는 아줌마를 뒤따라 주방으로 갔다. 안방 쪽에서 그가 카카카카 카레를 올리는 소리가 옆방에서처럼 가까이 들렸대. 한 번도 거슬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도련 신경이 쓰였대. 아줌마, 아침에 사다 놓은 조기로 탕을 끓이면 좋겠어요. 예,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그녀는 도련 아줌마를 뒤에서 껴안으며 고마워요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대. 그리고 현관 옆방인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대. 방범창을 감고 붙은 땀쟁이 넝쿨 잎사귀들이 노을빛에 젖어 붉게 반짝였대. 두 손을 깍지 끼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오래전 월급을 다 가지고 침대를 장만하겠다고 큰맘 먹고 가구점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종업원이 싱글이냐 더블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더블이라고 대답하며 살짝 얼굴을 붉겼다. 종업원이 권한 침대는 신혼 부부를 위한 것이어서 그녀가 입 밖으로 내기에 벅샀던 것 이상으로 사이즈가 커 보였대. 그럼에도 그녀는 말을 번복하고 싶지 않아 종업원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랐대. 기사가 퇴근을 하며 대문을 턱하고 닫고 나서 집안엔 다시 깊은 적막감이 감돌았대. 13시간을 날아오신 어머니가 바로 옆방에 계심에도 저기를 품은 듯 단단한 적막감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갔대. 그녀는 자신의 연극을 하더라도 어머니가 속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 지난 2년의 혹독한 결혼생활을 꼭꼭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딸이 써던 가구들이 곁방살을 하듯 간신히 자리 비집고 있는 것만 보아도 눈치채실 것이다. 할 수 없지. 결심을 하고 나니 불안하던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줌마가 저녁상 차리는 것을 보려고 주방으로 가려다가 어머니 계신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이 엄마 좀 쉬시지 않고 노모는 가방을 풀어넣고 가져온 선물들을 몫을 지어 나누고 있었대. 그녀가 들어가서 제일 큰 무더기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건 내 몫이다. 그리고 이건 아줌마 줘라. 화장품 커피 프림, 자, 치즈, 초콜릿, 금 외에 새로 나온 전화기, 그리고 팝콘 튀기는 기계도 있었대. 아참, 이건 비행기 안에서 산 건데 박선생 줘라. 적색 라벨의 조니워크 한 병이었대. 그녀는 지하실에 가득 차있는 세상의 온갖 좋은 술들을 떠올렸대. 힘들게 뭐하러 이런 걸 사오셔요? 안스러운 마음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바뀌었대. 자기 몫의 선물들을 쇼핑백에 담아 그녀는 방을 나왔다. 남편은 방바닥에 옥당지를 펴놓고 긴 대련 크기로 자르고 있다가 그녀를 쳐다보았대. 어머니, 식사하셔야지? 네, 지금 차리고 있어요. 이거 엄마가... 그게 뭔데? 커피랑 술이래요. 그녀는 쇼핑백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대. 술? 그가 쇼핑백에서 술병을 집어올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얼른 돌아섰대. 어머니가 피같은 돈으로 사왔음에도 온갖 비싼 술을 수시로 받아온 그에게는 시답자나 보일 것이 분명했대. 그녀는 노모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표정을 가다듬었대.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바닥에는 힘겹게 바다를 건너온 선물들이 꼼꼼하게 나뉘어져 있었대. 그녀는 어머니 발치에 걸터앉아 어머니 발을 무릎 위로 당겨 주무르기 시작했다. 노모는 잠시 가만히 있는 듯 하다가 발을 오므리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야아가 왜 안 하던 짓은 하고 이래? 인삼 잠이 깼다. 잠이 깬 순간 늘 가슴이 허전하던 때와 달리 좋은 꿈을 꾸고 난 것처럼 뿌듯했다. 어머니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푸근해지다니 그녀는 살그머니 친구에서 빠져나와 방을 나왔다. 집안은 아직 새벽역의 서늘한 어스름에 잠겨있었다. 어머니 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어보았다. 벽을 향해 돌아 놓은 어머니의 뒤통수에 눈길이 가 닿는 순간 예기치 않은 충격에 그녀는 얼른 문을 닫았다. 가늘고 새하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뒤통수의 잔형에 눈물이 빙 돌았다. 그녀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쟨 걸음으로 서슴거렸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렸나? 아니, 그녀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마음고생은 미국의 어머니가 하셨다는 말인가? 그 노무가 노구를 이끌고 딸을 찾아왔음에도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일이 별로 없었다. 부엌에서는 연어떼와 다름없이 큰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고 센 불에 화르르 끓인 자축을 옅은 불로 은근하게 조리는 중이었대. 그 뿐이었대. 아줌마 방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대. 남편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부엌에서 달그락대는 소리가 날 터였대. 노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서 아침을 준비하는 기색은 어디에도 엿보이지 않았대. 그렇다고 아줌마를 지치고 자기가 나서서 반찬 하나라도 정성들여 만든다고 부산을 떨 수도 없는 처지였대.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갔다. 책상 소랍을 열고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꺼냈다. 얼마 전 원고료를 받아둔 봉투가 그대로 있었대. 그녀는 돈봉투를 만지작거리다 결심한 듯 봉투만 꺼내고 상자를 도로 서랍 속에 집어넣었대. 어머니는 아직도 벽을 향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었대. 그녀는 예전에 잘 받은 성적표를 빨리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화장실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었던 생각이 났대. 엄마! 엄마! 노무가 잠이 깨어 딸 쪽으로 돌아 누웠대. 왜? 이거! 그게 뭔데? 돈이에요. 엄마 여기 계시는 동안 쓰시라구요. 노무는 일어나 앉아서도 선뜻 봉투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돈 쓸 일이 뭐 있니? 아끼지 마시고 이모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잡수시고 그러세요. 어머니 방을 나와서 그녀는 한결 느긋한 마음으로 안방으로 갔다. 남편은 아직도 잠 속에 들어 있었대. 그녀는 큰일을 하고 난 사람처럼 잠자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대. 슬퍼시 잠이 들었던 것일까. 남편의 기척에 그녀는 이불을 젖혔다. 어머니 식사 준비 안 하나? 잠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이 바지를 입으며 말했다. 그녀는 무심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일어나셨으면 같이 상차릴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다시 좋은 생각이 아니었대. 남편을 위해선 평소대로 자축이 차렸었고 모녀를 위해선 몇 가지 반찬을 곁들인 밥상이 차렸었대. 어머니가 그녀의 건너편에 자리 잡자 그가 아침 인사를 건네었대. 평소에 러닝셔츠 바람이 든 때와 달리 회색빛 반팔 셔츠를 걸치고 있었대. 잘 주무셨습니까? 네, 편히 잘 잤습니다. 그녀는 노모의 어색한 웃음의 의미를 짐작하고 고개를 숙였대. 어머니는 식사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듯이 하며 그가 냄비에서 잣죽을 그릇으로 옮기고 소금을 치고 하는 등의 다소 야단스러운 몸짓을 지켜보았대. 사실 남편이 아침 식사로 잣죽을 먹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녀의 잣죄 시절 어머니가 와서 김치를 담가주고 있을 때 그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대접할 것이 없어 그녀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잣죽을 끓여넣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어머니 솜씨가 좋군. 홍차를 탄 위스키로 얼굴이 불화해진 그가 호쾌하게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집으로 돌아가려다 그녀에게 붙잡힌 어머니가 옆방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그가 통금이 가까운 시각에 문을 두드렸다. 깊은 잠에 들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 사람은 얼른 한 이불에 들었다. 아침에 그의 구두가 없어져 그녀가 당황하고 있으려니 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어머니가 밤새 이불 속에서 구워 따뜻하게 덮여진 구두를 꺼내어 그녀에게 내주었대. 그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후 어머니는 음으로 양으로 그에게 은덕을 많이 입혔대. 이 다음에 어머니 노후는 내가 책임지지 이불처럼 그가 말해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모는 이민간 아들을 곧장 뒤따라가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노후를 그가 책임질 이유도 없었고 이미 노후에 들어선 사람에게 더 먼 노후가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이 우습기도 했다. 노모는 국을 한 숟갈 뜰 때마다 가세 수건으로 입수위를 닦았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에 비해 남편은 후루룩 소리를 그리낌 없이 내면서 자죽을 빠르게 떠먹었다. 그녀는 내일부터 노모의 아침상을 따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노모의 젓가락이 구운 갈치토막으로 뻗치기 전에 그녀가 먼저 가시를 발라 어머니 밥그릇 위에 살코기를 올려드렸다. 생선만 드셨다 하면 가시에 걸려 칵칵 끓이고 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신 뒤였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살코기를 양보하고 본인은 늘 살이 부담한 생선 머리를 차지하다 보니 가시를 미쳐 발라내지 못해 목에 걸렸던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진작 식사를 끝낸 노모는 비로소 다리 안쪽을 의자에 올리고 구경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대. 노모는 한동안 이런 시선으로 집안 이곳 저곳을 살필 것이다. 식탁에서 그릇을 거두던 아줌마가 그녀에게 한마디 했다. 이따가 장 좀 봐가지고 오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이봐요. 안방에서 남편이 그녀를 불렀다. 누가 있을 때 남편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이 호칭이 아직 익숙지 않은 그녀는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란 것을 잊을 때가 많았대. 어머니도 커피 드실까? 그가 타탁 위에 잔 세 개를 올려놓고 커피를 타고 있었대. 그녀는 대답 대신 남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앉아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집어넣어 그를 깨아놨대. 남편의 등에 뺨을 댄 채 컵에 물을 붓는다. 스푼으로 커피를 줬는다. 하며 느낌으로 움직임을 쫓든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이제 갖다 드릴까요? 그래라. 아이, 가기 싫어. 조금 더 있다 가야지. 쟁반에 담은 커피 두 잔을 가지고 노모의 방으로 가며 그녀는 생각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쨌든 식탁 너머로 노모를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이 울컥했던 것과 연관이 있었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모는 식사 후 식탁을 치우는 아줌마랑 몇 마디 말을 나누기도 하고 방에서 나와 속옷 같은 빨랫걸이를 손수 세면대에서 빨기도 했대. 어머니가 그런 대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가는 것인지 그녀가 이 집안에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품었던 과민한 감정이 무뎌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았다.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사이클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고 그녀 역시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온 것처럼 어머니를 두고 바깥의 약속 때문에 집을 비우기도 하고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처럼 편안해졌다. 어느 날이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개가 승마르게 지저댔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고 이모를 맞이했다. 이모를 모시고 온 이종사촌 부부는 곧바로 차를 돌려 떠나갔다. 그녀는 이종사촌 부부를 붙잡지 않았다. 어쩐지 남편이 거북해할 것 같았다. 이모님 오셨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서 샹들리에 불을 켜고 현관으로 나왔다. 이모와 그는 구면이긴 하지만 아내의 친정적 가족으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었대. 이모는 불빛이 휘황한 거실로 들었으며 조카님이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척했대. 동란 때부터 사선을 넘으며 유경사업을 해온 질순의 이모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는 사람인데 나름 조카를 위해 사교적 발언을 한 것이었대. 그녀는 이모의 묵직한 보따리를 받아들고 손을 잡아 끌듯이 얼른 어머니 방으로 모셨대. 아이고 형님 동상 울컥하며 노모가 동생의 손을 마주잡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리를 피했다. 적적한 노모에게 말벗이 생겨 한결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의 눈치도 말을 가려 하지도 않는 이모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 이모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고춧가루와 굴비는 언니에게 참기름 마늘은 그녀에게 주었다. 이모는 손가방 안을 쥐적거리더니 조카님 선물은 사흘이면 완성되니까 기다려 보시게 하며 주먹보다 큰 청색 실뭉치와 코바늘을 꺼내 놓았다. 두 자매는 그 시간 이후로 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고슴도치처럼 식사 때만 잠시 얼굴을 보이고 방 안에서만 지냈다. 그녀가 수시로 간식을 가지고 방문을 열어볼 때마다 자매는 인매의 이야기 꽃이 피운 미소를 물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에도 이모의 손은 빠르고 능숙하게 코바늘을 놀리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선 집안을 한바퀴 돌아본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계시는 동안은 도둑 걱정은 없겠다. 녹색 잔디로 뒤덮인 뜰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영산홍이 지고 나서 뜰을 환히 밝혔던 철숙도 지고 소양 달리아가 피기 시작하더니 능수화도 고목나무를 흐드러지게 휘감고 있었대. 담상 너머 우뚝 솟은 빌딩이 길 하나 사이로 지척해 있음에도 햇빛 가득한 뜰은 다른 세상처럼 고스노옥했다. 그녀가 거실의 창가에 바싹 붙어선 이유는 시야를 방해하는 자바라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생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계량 모시 반솜의 윗돌이 차림인 노인은 존직 가위를 들긴 했으나 철족 앞에서 한참씩 머물기만 할 뿐 무엇을 손질하는 기색은 없었다. 무엇을 한참씩 바라볼 때의 그 무연함이 너무 비밀스러워 그녀는 도련 외로워졌다. 벨 소리가 울렸고 그치지 않은 벨 소리에 그녀는 할 수 없이 돌아섰대. 뜰에 계시는데 잠시 기다리세요. 노인이 전화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가자 뜰에 혼자 남은 그녀는 남편의 흉내를 내보며 철족 앞에 한동안 서 있었대. 그러나 무연한 느낌이 들기도 전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우리 뜰에 나가 커피 마셔요. 그녀는 밀짚모자를 쓰고 과일 접시 생반을 들고 있었대. 그럽시다 형님. 이모가 선뜻 왼쪽 금지 손가락에 감긴 실을 풀며 안경을 벗었다. 뜰러 나온 세 사람은 능수와 나무 아래 놓인 야외용 티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쟁반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낙화를 집어든 그녀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아까워라 아직 싱싱한데 과일 드시고 계세요. 커피 가지고 나올게요. 잠시 후 그녀는 끓인 커피가 담긴 마호병과 잔인 온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형님은 이제 안심하고 눈감아도 되겠어요. 이모가 포크로 사과를 찍어 언니에게 먼저 권하며 뜬금없이 말했다. 노모는 사과가 꽂힌 포크를 든 채 말없이 시선을 멀리 옮겼다. 거기에는 빈 평상이 있었고 감나무가 있었다. 그 말없음이 어쩐지 어둡고 무겁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모는 일주일 남짓 머무는 동안 가방 두 개를 떠놓고 돌아갔다. 어느 날 일에 파묻혀 지내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방문을 열어본 그녀는 가슴이 돌컥 내려앉았대. 거실 창놈으로 뜰에서 풀을 뽑고 있는 노모의 웅크린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슬그머니 가슴을 쓸어내렸대. 아마도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믄 가슴이 더 먼저 반응하나 보았다. 노모는 뜰에서 풀을 뽑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에게 뜰의 풀이 무슨 큰 대수였으랴. 딸이 결혼생활 깊숙이 감수고 있는 것을 눈치채어 아픈 마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떨쳐내려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는 동안 노모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거 어머니 들여라. 노모가 떠나기 이틀 전이었대. 남편은 서재에서 인삼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와 그녀에게 내밀었대. 달랑 그것뿐이었대. 찌푸려진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녀는 무심한 듯 상자를 받아들었대. 이제 가시면 언제 다시 볼지 알 수 없는데 노후를 책임지겠다든 말은 뭐였을까. 자동차에 오르기 전 노모는 대문 앞에서 배웅하고 있는 사위에게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건네고 그 옆에 서서 공손히 절하는 큰 아줌마에게도 수고 많이 하라는 인사를 남겼다. 차가 움직이자 그녀는 차창을 통해 대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일별했다. 나이든 충성스러운 아줌마 옆이 어쩐지 더 편해 보이는 얼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얼굴이 있는 것일까. 공항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도 한동안 창방만 바라보았다. 돌아가서 그의 옆을 다시 지키기보다 이대로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가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후방나무 어머니를 배웅하고 나서 그녀는 멀리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 차에 올랐다. 그녀가 차를 버리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이유와 타협한 것이다. 어쨌든 차를 타고 있으니 차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 그 주인의 집이었다. 퇴근해도 되는지 회장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차에서 내리는 그녀에게 기사가 말했다. 현관에 들어선 그녀는 거실로 들어서려다 복도를 지나 노모가 머물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대. 지금쯤 어머니를 태운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갔다. 방에는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노인은 사시장철 방바닥에 깔려있는 전기 자식료 위에 구부정하게 몸을 웅크리고 속 내의를 걷어올리고 대나무 효자 손으로 등을 긁고 있었대. 아저씨 퇴근해도 돼요? 그러지? 두 사람은 쭉 같이 있었던 것처럼 묻고 대답했대. 방금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사실은 남편도 그녀도 없었던 일처럼 행동했대. 방에서 나오다 말고 그녀는 우뚝 제자리에 섰대. 노모가 머무는 동안 내내 애써 피하려 했던 노모의 어둡고 무거운 말없음이 지금에서야 그녀의 마음에서 눈물 자국처럼 점점 진해지고 있었대. 현관문을 잠그고 다시 자바라를 닫는데 얼마 전 자식들이 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대. 그때 이게 뭔가 했지만 확실치 않았던 것이 지금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그게 그런 거였소? 어디선가 들려오는 조소하는 듯한 웃음소리에 그녀는 다시 한 번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 거였소? 감추어진 사실이 깨달아지니 외롭고 허망했다. 살아온 세월이 모두 허망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도 허망할 게 뻔했다. 거기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대. 며칠 후 그녀는 이종 사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 난데 엄마가 너 결혼 선물로 후박나무 두 그루를 가져다 주라고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 후박나무를? 어 인부들이 와서 나무를 차에 올리고 있는 중이야. 잠깐 있어봐. 여쭤봐야지. 전화를 끊고 그녀는 안방으로 갔다. 남편은 커피를 타고 있었대. 이모가 선물로 후박나무 두 그루를 주신다고 하네요. 나는 후박나무 싫어. 멋대가리 없는 나무야. 이미 인부들이 차에 실었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말로는 거절하지 않았으나 표정은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다. 남편과는 달리 그녀는 울긋불긋한 꽃과 식물보다는 푸르름 자체가 거룩해 보이는 관상수를 더 좋아한다. 특히 집 근처 성당의 입구 양쪽에 큰 촛대처럼 우뚝 서 있는 후박나무를 보러 산책을 자주 가는 그녀로서는 그 푸르름을 떨 안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어쩐지 자기 앞의 행복으로 와닿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어떤 힘든 과정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 뿌리를 어떻게 잘 내리게 해야 할지 지뢰에 부담스러웠다. 몇 시간 뒤 양쪽 대문의 빗장을 다 풀어넣고 장정 세 사람이 힘겹게 들인 후박나무는 생각보다 둥치가 컸다. 두 그루였다. 이거 어디다 심을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당연한 호칭이지만 그녀에게 그 호칭이 나무 옷처럼 거북했대. 바깥에서 소란이 이어져도 코끝도 내다보지 않는 남편이 신경 쓰였지만 이미 나무 심기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였대. 남편의 집이라는 그녀 생각 속의 거북한 경계가 그 나무로 해서 넘지 않을 수 없는 넘어서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엇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탐정 아래 빈자리 두 곳을 지정해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인부들이 마실 음료를 내오기 위해서였다. 주방으로 가기 전에 그녀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나 궁금해서 안방을 들여다보았대. 남편은 창을 통해 바깥에서 되어져가는 일을 살펴보고 있었대. 그 뒷모습에서 그녀는 문득 남편이 정작 싫은 것은 후방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했대. 거기에 아내인 자기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 느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대. 그때마다 그녀는 거북함이라는 감정의 경계 앞에서 조신하게 멈춤으로써 결혼생활의 실체를 은폐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대. 하지만 나무를 계기로 본의 아니게 남편의 감정을 거역하게 되었다. 그 거역으로 해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질지 아니면 이 불가사의한 미궁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쪽으로 돌진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았다.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녀는 이종에게 먼저 주스컵을 건네고 인부들에게도 컵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대. 아저씨 구덩이를 좀 더 깊게 파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걸요? 나무가 잘 살아야 해요. 이미 심어놓은 다른 한 나무의 밑둥치 부분을 꼭꼭 밟아주며 그녀가 말했대. 남편은 여전히 창옆에 붙어 서 있는 것일까 등이 따갑게 느껴졌다. 이종이 말렸지만 그녀는 인부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봉투를 건네주었대. 그들이 떠나가자 그녀는 대문을 닫아 걸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대. 마음에서 정체불명의 결의가 붉은 솟았대. 사람들 일 끝내고 갔어요. 거실에서 무심한 듯 먹을 갈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대. 남편은 가타붙다 대답이 없었대. 표정이 뚱 했대. 그녀가 짐작한 것처럼 그것은 후박나무 문제가 아니었대. 하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후박나무 문제였대. 숨막히는 침묵의 횡포 깊숙이 푸르름의 뿌리를 깊고 넓게 뻗음으로써 나무를 천천히 실하게 키우는 것이대. 이튿날 아침 그녀는 잠자리를 접고 일어나자마자 창가로 가서 후박나무부터 살펴보았대. 들이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대. 후박의 푸르름이 언성해지려면 네다섯 계절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화려한 꽃들을 일가에 숙연하게 하는 기쁨이 감돌고 있었다. 남편도 조만간 이 광경을 목도하게 될 텐데 그의 기분이 언짢아질 것을 염려해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해온 그녀는 이제 괴념치 않겠다는 결의를 키우는 중이었다. 외출 미국에서 온 친구 때문에 오늘 모임이 있어요. 남편은 못 들은 듯이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거실로 나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며 응석석인 음성으로 재차 말했다. 저 7시에 모임이 있다니까요. 얼굴만 내밀고 얼른 돌아와야 한다. 오랄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남편은 단호한 몸짓으로 돌아섰대.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그녀 가슴의 널판에서 나는 소리 같았대. 혼자 남겨진 그녀는 빈 거실의 어둠침침함과 뚜껍고 치렁치렁한 커튼 그리고 자바라도 차단된 이 고립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돌연 깨달았대. 아, 내가 숨막힐 듯한 시간에 잡혀있는 동안 세상은 이렇게 바쁘고 활기차게 명멸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차창 밖으로 도심 거리를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대. 그러고 보니 밤 외출은 수개월 만에 처음이었대. 불의 환히 밝혀진 백화점과 거리에 넘치는 인파, 차량들의 홍수가 불려일으키는 활기속을 활보하던 때의 자유로 돌아온 흥분이 서서히 가슴에 차올랐대. 모임의 장소는 정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친구의 집이었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북한산 봉우리가 긴 복도 가까이 다가와 있었대. 문이 열려있어 안에서 불빛 한 자락이 복도로 흘러나왔고 현관에는 남녀의 신발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대. 늘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웃음과 담배 연기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를 맞아들였대.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도 친구들은 잠시 자리를 떠났다 돌아온 사람을 대하는 식이었대. 그녀는 신발을 하나하나 가지려니 해놓고 거실로 들어서서 둥그렇게 둘러앉은 친구들 틈에 끼어 앉았대. 미국에서 온 케이가 몇 사람 건너편에서 눈길을 마주치기를 기다렸다가 빙긋 웃었대. 조그만 상이 가운데에 놓여 있었지만 마른 안주나 과일 접시, 맥주병 같은 것들이 반한 상 아래 신문지 위에 놓여 있었대. 너는 맥주지? 옆자리의 와이가 그녀 앞에 유리컵을 놓아주고 왼손으로 맥주병을 집어왔대. 오른손 금지와 장지 사이에 끼어 있던 담배가 긴 채를 그녀 앞에 툭 뚫어뜨렸대. 와이는 일남이녀를 키우고 있었대.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편이 있음에도 씀씀이가 커서 생활이 늘 빠듯했대. 그녀에게서 몇 차례 빌려간 돈이 있음에도 이제는 아예 이전듯했대. 그녀의 잔에 맥주가 채워졌다. 자, 여기 후레자 위에 건배요. 와이의 제안에 각자 자기 앞의 잔을 들어 그녀를 향했대. 그녀는 컵을 들어 올리고 잠시 머뭇거렸대. 결혼 이후 수개월 만의 외출이니 격려하는 말 좀 곁들일 줄 알았대. 하지만 부딪히는 시늉만 하고 나서 잔들이 화르르 흩어졌대. 왈칵 배신감이 치솟았대. 최소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기색은 보여야 할 거 아닌가. 그래야 내가 어쩜 너희들은 결혼 생활 속에 그런 지독한 것을 감추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 수 있었니? 하고 늦깎이 투정을 부려볼 게 아닌가. 원샷을 한 것은 그녀뿐이었대. 그녀가 내려놓은 빈잔을 예사로 스쳐보며 와인은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양볼이 홀쭉 들어갈 만큼 담배를 깊이 빨았대. 평소에는 볼 안쪽에 숨겨져 있던 숨가쁜 어떤 것이 흙이 드러났대. 동시에 와인의 청치마 자락 끝에 말라붙어 있는 밥풀이 문득 눈에 띄었대. 다들 힘든 거야. 힘들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야. 그녀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그 밥풀을 떼어냈대. 맥주가 없네. 건축 설계를 하는 제의가 빈병을 흔들었대. 박 선생님이 요 앞 가게에 가서 맥주 좀 사오시겠어요? 집주인 H는 하나뿐인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P를 돌아다 보았대. 네, 그러지요. P가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S가 발칵 화를 내는 신용을 했대. 예, 너 박 선생한테 연극 그만하라고 해. 우리는 너희 사이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연극하고 있으니 보기 딱하잖아. 부인에게 두 번 상처 줄 수 없어 그런다잖아. 부인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뭘 그래? 알고 있어도 대놓고 말하는 것은 다르지. L의 말에 다들 입을 다물었대. 그녀는 K의 옆자리로 옮겨갔대. 잘 지냈어? 너는 어떠니? 남편이 잘해주니? 너네들한테 배신감 느껴. 그녀가 셀쭉하는 신용을 했대. 무슨 뜻이야? 부부 사이란 말이야? 고슴도치가 상대의 가시를 자기 살 속으로 끌어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중엔 그런 생각조차 안 든단다. 관용이야? 타성이야? K가 쿨한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였다. 그래, 뭐가 제일 힘드는데? 인색함 하고 불쑥 말하려다 그녀는 참았다. 어쩐지 친구들은 자기 이상으로 이미 많은 것을 참아왔기 때문에 말을 해보았자 엄살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못 참을 것도 없는데. 나 이혼했어? 언제? 한 1년 되었어. 다른 애들 아니? 지금 처음 말하는 거야. 피가 무겁게 늘어진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나자 그녀는 처음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대. 떨어져서 K를 지켜보았으나 이혼이 남긴 화마의 흔적 같은 것은 쉽게 감지되지 않았다. 수고하셨어요, 박 선생님. 말은 정중하게 했지만 H는 안전자리에서 P가 끝내주는 비닐봉지를 당연한 듯이 받았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어떤 말을 삼키는 것처럼 침묵의 순간이 지나갔대.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스스로 격리되는 느낌에 사로잡혔대. 술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며 허드러져가는 흥취에도 섞이지 못했대. 열한 시가 지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대. 친구들이 화들짝 놀란 듯 말려했대. 그냥 가게 놔둬. 아직 신혼이잖니? 거나게 취기가 오른 와이어의 말이었대. 뭐든지 감당할 듯 배짱이 두둑한 태도 어느 한구석에 늘 싸한 냉소를 감추고 있는 말투. 단지 안에는 휑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대. 가까운 곳에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대.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그 계곡물 소리는 한층 풍성해지리라. 친구의 처소가 있는 10층 건물 직각 모서리에 빛을 잃은 반달이 걸려있었대. 방금 왁사한 소란을 뒤로 하고 빠져놓은 현관문은 어둠에 잠겨있었대. K가 불렸던 노래 가사 한 소절이 귓가에 맴돌았대. 나홀로 길을 걷고 있네. 안개 속으로 길이 빛나고 있어요. 밤은 고요하고 텅 빈 길은 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별들이 서로 속삭이네요. 별들이 서로 속삭이네요. 그녀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픈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대. 대문 앞 외등이 전봇대 아래로 밝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대. 벨을 눌려도 대답이 없었대. 계속 벨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아줌마의 음성이 흘러나왔대.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녀는 발로 대문을 쾅쾅 찰까 하다가 그대로 쭈그리고 앉았다. 대문을 발로 차는 순간 결혼생활을 직파할 것 같았다. 세운 무릎 속에 얼굴을 문노라니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다. 등이 아무리 쉬려도 나무 등인 듯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자기 체온으로 비해를 견뎌왔을 친구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주방 쪽의 쪽문이 열렸다. 강여사님 여기요. 아줌마가 다가왔다. 아줌마 들어가서 대문을 열어주세요. 아줌마가 멈칫하더니 네 하고 대답하고 다시 쪽문 안으로 사라졌대. 이튿날 그녀는 사기방 책상 앞에서 안전체로 눈을 떴대. 창밖은 아직 미명에 잠겨 있었대. 창 앞으로 너러서 미동도 하지 않는 담쟁이는 굴 잎사귀가 유리창에 그려진 그림같이 보였대. 이 창이 내가 머무르는 마지막 풍경이 될 수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대. 작고 큰 창이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움과 갈망을 네모나게 만들며 무던히도 흘려갔대. 이제 인생을 좀 할 것 같은가. 자신보다 30년이나 더 많이 살아온 남편은 인생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몸을 일으켰대. 다리가 저리고 어깨축지가 뻐근했대. 방에서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갔대. 남편은 방 안의 어둠과 뒤엉켜 움직임 없는 물체처럼 보였대. 비어있는 그 옆자리도 어둠에 파묻혀 있었대. 아내에 대해 잔뜩 고려난 상태로 잠자리에 든 그는 지금 어떤 잠을 자고 있을까. 그가 잠에서 깨어나 뜨거운 물수순자를 가지러 주방으로 나올 때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흠을 자신에게 궁색한 상황까지도 넉넉하게 보듬을 수 있게 했던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점차 메말라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아마도 어머니 일로 엿보게 된 그의 실제에 대한 실망감이 사겨지지 않는 탓이기도 했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갔다. 가스불 위에 얹힌 주전자만 짙은 수정기를 뿜어내고 있을 뿐 아수마방은 조용했다. 그녀는 이중삼중으로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뜰러 나갔다. 쇠사슬에 묶여있던 개도 가시런한 앞발 위에 얼굴을 묶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대. 후방 나무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있나? 안에서 보았을 때는 꿋꿋해 보이던 나무가 가까이서 살피니 이파리들이 시들어가는 기색이 역력했대. 오른쪽 나무가 특히 그랬대. 설탕 단지 남편의 그녀에 대한 침묵의 횡포는 계속 되었대. 뿌루퉁한 얼굴로 모르도 대답이 없었고 식탁에 마수앉아 식사를 할 때도 좀째 입을 열지 않았다. 무심하려 해도 그의 말없음은 보이지 않는 바위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러 질식할 것처럼 숨이 막혔다. 겉으로 이렇다 할 충돌이 없었음에도 노여움을 쉬이 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줍고 공손하게 행동해 왔던 아내가 보란듯이 나가 밤늦게 귀가했다는 것만으로도 배신감이 느껴진 것일까? 아내에게서 감지되는 변화, 무조건 숨죽여 살지 않겠다는 결의에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 것일까? 어린 시절 그는 먹는 것 때문에 살림하는 형수에게 자주 뿌루퉁한 표정으로 말을 하지 않아 형수를 늘 쩔쩔매게 했다. 남을 불편하게 해서 어떻게 자기 뜻을 관철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그녀도 이 보이지 않는 바위덩이에 짓눌려 백기를 들게 될까? 거실에서 울리는 벨 소리에 전화를 받고 온 그가 아줌마를 불렀다. 저녁에 진석이 패가 온다고 하니 준비 좀 해요. 장을 좀 봐가지고 올까요? 그녀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말했대. 그는 아줌마를 쳐다보며 아줌마가 가서 장을 좀 봐가지고 오지? 하고 안방으로 돈을 가지러 갔다. 민망해서 입술을 꾹 다물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식탁 위에 설탕 단지를 복도를 향해 집어던졌다. 유리 항아리가 끼어지며 하얀 설탕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발소리를 쿵쿵거리며 사기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나게 문을 닫았다. 분이 뻗친 기세로는 짐을 싸서 나갈 판인데 다른 한편 이제 남편이 아줌마에게 시장 볼돈을 주로 나와 설탕이 쏟아진 것을 보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며 책상 앞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싫다. 연주를 끊기로 결심했던 때가 있었대. 가방에 몇 가지 옷을 챙겨 놓고 서울을 떠냈대. 만난 지 6년쯤 되었을 때였대. 그가 절대로 찾지 못할 산간 벽지나 휴전선 마을 속으로라도 숨을 작정이었대. 강릉에서 하룻밤 자고 속초에서 하룻밤 자고 화진포에서 밤을 지낸 아침이었대. 절벽 위에 서서 단해 밑의 바다를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바깥의 길은 지워져버렸는지 몰라도 안의 길은 한청소년하게 자기 속으로 깊이 패여 있었대. 사랑은 밖에서 찾아오는 길과 안에서 찾아나가는 두 길이 있다. 안에서 찾아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밖에서 찾아오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4박 5일의 잠적여행 끝에 그녀는 집으로 되돌아갔다. 떠났다 돌아온 사실을 그가 모르게 할 수 있다면 그녀는 마음이 바삭바삭 탔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그것은 그녀가 전화를 하자마자 그가 달려왔다. 뺨으로 흘러내린 두 줄기 땀이 너무나 처연해 보였다. 어디 갔었나? 떨리는 목소리 속에 움켜쥔 주먹이 느꼈었다. 며칠 여행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헤어져 보려고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다. 그의 주먹 안엔 정말 사리가 담겨 있었대. 죽여서라도 데리고 있겠다는 사리.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의 목소리가 쉰 목 안으로 잠겨버렸대.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맞았대. 매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 얼마 동안 때리고 맞는 소리만 냈대.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대. 눈이 감겼대. 그녀는 울음 대신 웃음이 나오려 했대.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격렬한 온몸을 시원한 물처럼 흘러내리는 기쁨이었대.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었대. 운명의 확인이었대. 그녀는 그의 주먹 안에 가득 차있는 피투성이 사리 속으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렸대.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그녀는 깍지를 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줌마가 재빨리 뒷수습을 해서 남편은 그녀가 설탕 단지를 집어던졌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설탕 단지는 남편에게 보란듯이 던진 것이었으나 오히려 자기 안으로 던져진 것처럼 예상치 못한 결의를 다지게 했다. 견뎌내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견뎌내리라. 전화 여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전화를 걸었음에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그만 끊을까 하다 그만두었대. 여보세요? 아니 웬일이니 사모님께서? 잘 있었어? 나야 잘 있고 말고가 있니? 그날이 그날이지. 아들은 말 마 이 녀석이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어? 잠깐? 그녀는 거실에서 무선 전화기를 빼들고 자기 방으로 가면서 주방으로 이동해 수화기를 맞고 아줌마한테 재빨리 말했다. 아줌마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너 지금 전화할 수 있니? 선생님 계시는데? 전화는 이쪽에서 했는데 자기가 할 말을 가로채려는 기색이었대. 어? 괜찮아. 회의에 나가시고 안 계셔. 그녀는 딱히 애서에게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했던 게 아니었대. 남편이 외출한 뒤 그녀는 혼자 뜰에 나가서 후방 나무를 살펴보고 들어와서 공연히 안방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 일거리가 펼쳐져 있는 책상 앞으로 다시 돌아왔대.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인가 이유 없이 마음의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다. 결혼 전에는 절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이 있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로움만 깊을 뿐 기다림과 그리움이 사라졌다. 말해. 괜찮아. 우리 민석이 때문에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아직도 그 여자애를 그렇다니까 수능을 안 보겠다고 난리를 쳐서 간신히 달래 시험 보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기집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졸라대는 거야. 결혼시켜 달라고. 안 그러면 집을 나가겠다고. 그래. 결혼하면 뭘 먹고 살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조그만 포장마차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녀는 커피를 가져온 아줌마에게 손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여자애를 설득해 보지 그래? 말마. 기집애는 한 수 더 뜬다 더 떠. 포장마차만 있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대학 공부 시킬 테니 지하방 전세 얻고 포장마차 살 돈만 마련해 달라는 거야. 여자의 부모님은 뭐하는 사람인데? 지방 어디 경찰서의 과장인데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래. 아버지를 만나서 딸을 좀 설득하라고 하지. 만났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찌나 수줍하고 겸손한지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기만 하니 더 이상 진전이 없잖아. 막말로 다리 몽댕이를 부르뜨려서 집안에 들어앉어 놓든지 지방으로 전학을 시키든지 무슨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니? 그건 네가 네 아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여자의 부모님 입장도 있는 거잖아. 헉,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 아버지의 어떻게 그렇게 되바라진 애가 나왔는지 아마 혼자서 여기저기 부임지로 돌아다니다 보니 딸이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엄마는 딸하고 같이 살지만 학교 일이 많다 보니 같이 보낼 시간이 없나 봐. 타이르긴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너네 남편은? 우리 민석이 아빠는 그 녀석은 자기 씨가 아니라고 집에 오면 쳐다보지도 않는단다. 내가 보기엔 너네 남편 엘리트 의식에 애가 무조건 반발하는 것 같아. 예전엔 걔한테 기대를 좀 했지. 하지만 지금은 무슨 기대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최소한 아무 대학이라도 나온 뒤에 넉마를 줍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게 말칠해지. 대학 나온 뒤에 넉마 줍는 거나 지금 좋아하는 애하고 결혼해서 포장마차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거나 뭐가 다른데? 너는 자식을 안 놔봐서 모른다. 부모 맘이 어떤 건지. 글쎄 모르는 게 많겠지. 하지만 제도권이 만든 길만이 길은 아니잖아. 그건 그렇고 얘 너 괜찮니? 전화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어때? 뭐가? 그녀는 시침을 뚝 떼떼. 처음부터 자기 하나의 허전함은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대. 친구가 하는 말을 그저 듣고 있음으로써 공으로부터 잠시 피해 있으면 좋겠대. 행복하니? 숨이 막혀. 뭔가가 못마땅하면 말을 통 안 하시는 바람에 어머머머? 진짜? 선생님 귀여우시네? 얘는 그거 별거 아니야 얘. 너 길들이려고 그러시는 거야. 문제는 나도 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야. 말 마. 나는 우리 민석이 아빠하고 한 달간 말을 안 한 경우도 있어. 친구가 또 한 차례 소다를 늘어놓을 김에 그녀는 한편으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냥 끊으려니 밀려들 공허와 맞설 결심이 선뜻 서지 않았다.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 각방 쓰는 건 기본이고 최소한의 말은 쪽지에 써서 식탁 위에 놔두는 거야. 쪽지? 어.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을 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데 아, 이 인간이 도무지 말이 없는 거야. 어쩌면 일부러 애 좀 태워봐라 하고 직전까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 나도 마음독하게 먹고 과태료 낼테면 내라지 하고 자기 밥 먹고 들어가면 나와서 설거지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차 내가 쓸 거야? 하고 쪽지를 남긴 날 자기는 택시를 타고 갔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내가 급히 약속 장소로 가다가 골목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거야. 우리 남편 알잖아? 자동차 광인 거? 손톱 자국 같은 흠집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이실 직구하고 땜빵하든지 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하는 상황이니 어쩌겠어? 나중에 알고 펄펄 뛸망정 당상은 모르는 척 했지. 시간이 좀 지난 뒤에는 세워두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기도 좋잖아. 그런데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어. 내 팔에 뭐가 나서 캄비손 연고를 짜다가 너무 꾹 눌려서 약이 많이 짜신 거야. 뾰들락지에 바르고도 남은 약이 아까워 남편한테 가서 어디 뭐 난데없나 살펴보고 남은 약을 발라주고 싶은데 꾹 참으며 휴지에 닦아버리자니 정말 아깝더라. 그녀는 문득 친구가 자기 안의 더 큰 문제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얘기를 길게 길게 늘어놓으며 전화통 이쪽에 자기를 붙잡아 놓으려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래서 결국은 피차가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주고받는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지 싶었다. 어머 우리 집에 누가 왔나 봐 뺄 소리 들리지?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를 끊자 더 큰 공허가 밀려왔대. 전화를 다시 해서 친구를 밖으로 나오라고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대. 점심을 먹자는 핑계로 다시 만나 얘기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감추어진 허전함이 채워질 리 없었대. 지난번처럼 밥을 먹고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 얼른 들어와 점심상에 같이 앉아 안 먹은 척 또다시 점심밥을 먹다 보면 과식만 할 뿐이었대. 신라금 앞들에 있는 개가 요란하게 짖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남편도 동시에 잠이 깼는지 머리맡의 스탠드를 켰다. 개 짖는 소리가 평상의 톤이 아니었대. 담을 넘은 괴한의 존재를 나름 주인에게 알리려 애쓰는 것처럼 들렸대. 노인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 불을 켰다. 그녀도 뒤따라 일어나 안방 창문에 얼굴을 바싹 대고 밖을 살펴보았다. 뜰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손을 눈에 오목하게 대고 더 집중해서 밖을 살펴보았다. 건너편 빌딩의 네온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뜰 한켠 시커먼 어둠 덩어리로 뭉친 대나무 숲에 바람이 일렁이고 있었대. 그 일렁임이 어쩐지 으스스하게 느꼈었대. 개는 여전히 맹렬하게 지저댔다. 뭐가 보여요? 거실의 커튼을 들추고 바깥을 살피던 남편이 돌아섰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젖는 그의 손에 이상한 물건이 들려있었대. 노인은 그녀에게 불안듯이 들고 있는 물건으로 허공을 몇 번 내리쳤다. 슉슉 하는 소리는 그녕 뿌연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멜리어서 잠옷 바람이긴 해도 그 기세는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었다. 나가지 마세요. 그녀가 걱정을 담아 만류를 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늘 문갑사이에 세워져 있던 먼지투성이 녹슨 검이었대. 그의 설명에 의하면 녹이 슬어서 그렇지 그 검은 신라시대의 골동품이라고 했대. 잠시 후 개 짖는 소리가 잦아진 뒤에도 그는 검을 들고 서서히다가 마침내 문갑사이에 다시 검을 세워두고 거실에 불을 껐다. 숨으세요. 기왕 잠이 깼으니 저는 일을 좀 하겠어요. 그래 그럼. 고디어 방에서 가래를 일삼아 칵칵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대.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가서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대. 탁상식에는 새벽 2시 40분을 지나고 있었대. 놀란 금돌이가 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몸을 뒤척일 때마다 목줄에서 나는 쇠소리가 심야의 고요를 흔들었대. 그녀는 FM을 켜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실었대. 잠은 말끔히 달아났으나 몸은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대. 정체 모를 슬픔이 엄섭했대. 이렇게 도둑이 들까봐 전전긍긍하며 이 사람 옆에서 살아가야 하나. 그가 무엇을 소유했고 그것이 얼마만큼 값진 것인지 몰라도 긴 세월 나눈 사랑의 흔적은 어디로 갔나.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애태우며 눈물 짓게 하던 사람이 지금 잠옷 바람으로 녹슨 검을 들고 도둑을 쫓으려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긴 한 걸까. 그녀는 FM에서 흘러나오는 존 필드의 피아노 녹턴의 길을 기울이며 문득 혼잣말을 중얼거렸대. 바보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사실 지나가는 것은 시간이고 새로이 오는 것은 마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막 배달된 신문 사이에 끼어 있는 간지를 보게 되었대. 외부인이 침입하면 저절로 벨이 울리는 센서식 방범 시스템에 관한 광고지였다.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 그녀는 지나가는 소리처럼 남편에게 말했다. 고양이 한 마리라도 담을 넘으면 금방 알 수 있다는데요. 한 번 오라고 해보지. 남편도 관심을 보였다. 설비업체에서 방문한 중년의 남자는 최근에 동네에서 잘 사는 집 열어채가 도둑에게 틀렸다고 하며 기계에 무지한 노인에게 급을 주어 마음을 얻었다. 다음 날 그녀는 설비업체에서 나온 사람이 어디에 센서를 붙여가는지 눈여겨보며 작업하는 동안 내내 집안팍을 들락거렸대. 그동안 남편은 소선스러움에 짜증이 나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는 듯 안방의 전기자승료 위에 꼼짝 안고 누워 팔뚝을 이마에 얹고 얼른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대. 이제 끝났어요. 얼마를? 제가 줄게요.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비 행정은 이미 끝낸 상태였다. 그녀는 남편이 도둑 걱정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대. 그는 적은 액수의 돈은 지갑에서 꺼내어 쓰고 많은 돈은 장롱 속 서랍에 두고 썼대. 180만 원이래요. 그가 무릎을 꺾고 앉아 서랍을 열었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업자는 그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시험 가동을 해보였대. 센스박스는 남편이 앉는 식탁의자 뒷벽에 부착되어 있었대. 자, 여기 와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1번은 앞들, 2번은 부엌 뒷문에서 앞들로 나오는 동쪽 담벼락 쪽, 3번은 대문에서 현관 들어오는 쪽, 4번은 바깥 외벽, 이건 전원 아시겠죠? 제가 한번 밖에서 들어와 볼 테니 2분 뒤에 이 전원을 켜보세요. 그녀가 전원을 켜고 몇 분 뒤에 웽웽 하는 사이렌 소리가 온 집안을 들었다 놓았다 했대. 그녀가 얼른 전원 버튼을 껐다. 잠시 후 밖에서 주방으로 들어온 설비업자에게 돈을 건네며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조금 줄일 수 없어요? 하고 그녀가 주문했대. 기계가 나올 때부터 맞춰져 있어서 그건 곤란해요. 소리가 크면 도둑이 소리에 놀라 도망갈 테니 좋잖아요. 업자가 돈을 받아 바로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노인이 아내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대. 세워보라고 하지? 아저씨 세워보세요. 뭐 맞겠죠? 하다가 그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돌아서서 손가락에 침을 묻혔대. 맞네요.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하는 말을 남기고 업사는 돌아갔다. 도둑이 도망가기 전에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놀라겠네. 그녀의 생각은 괜한 기후가 아니었다. 당장 그날 밤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안에서 나갈 사람도 없고 밖에서 들어올 사람도 없는 시각인지라 그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방범 시스템 전원을 온 상태로 놓았다.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 연속극을 보고 있었고 노인은 TV를 켜고 9시 뉴스를 그녀는 자기 방에서 소파 깊숙이 주저앉아 밀려오는 하루의 고단함에 눈을 지글시 감고 있었다. 특별히 고달프다고 할 것도 없는데 이 시간이 되면 몸이 물먹은 손뭉치 같았다. 그러고 보니 이 집에 살려 들어온 이후부터 마음이 늘 뒤꿈치를 바싹 들고 있었던 것 같다. 남편 밥을 앉아서 먹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설탕 단지를 집어던져 설탕이 사방에 하얗게 흩어지며 그녀가 정작 본 것은 그 뒤였다. 결혼 생활이 파탄날 상황이라면 남편은 자신을 두고 소유한 것을 택할 것이란 사실이 명백히 깨달아졌대. 마음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며 서늘한 아주 서늘한 비애가 살을 파고드는 듯 했대. 그녀는 짐을 싸가지고 나오고 등 뒤에서 남편이 결기에 찬 표정으로 현관문을 잠그는 것을 상상해 보았대. 그는 최후적인 것이 남아있지만 자기는 전부를 다 잃은 것이었대. 그러므로 잃을 수 없는 것을 이 집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때였다. 갑자기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벨이 왱왱 그렸다. 이게 뭐야 손에 금을 든 노인이 방에서 뛰쳐나와 주방으로 왔다. 그녀도 방에서 뛰쳐나가 주방으로 갔다. 그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뭐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정황으로 보면 소저녁부터 나머 집을 털려고 땀을 엮는 대담한 도둑이 있을 것 같진 않았고 그렇다고 벨이 괜히 울려대는 것으로만 볼 수도 없었다. 거금을 들였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벨 소리의 기세에 주눅이 든 그녀가 불이 들어온 번호를 확인하고 얼른 오프 버튼을 눌렀다. 앞둘 쪽인데요. 노인은 녹선 금만이 믿을 만한 것을 다시 확인한 것처럼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띄고 앞둘을 살펴보러 거실로 갔다. 뜰에서 도시 한복판의 주택으로는 뜰이 꽤 컸다. 장방형이었고 가장자리로는 감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같은 정원수들이 담장을 따라 띠를 두르듯이 섰고 테라스 아래로는 홍철죽, 황철죽, 백철죽이 늦은 봄까지 서로 자태를 다투며 꽃을 피웠고 가운데 넓은 빈 공간에 잔디가 입혀져 있었다. 노인은 20년 전 수중의 금쪽 같은 목돈을 소금 쥐게 되었을 때 땅을 사두려고 말죽거리를 둘려보았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당시로서는 전망이 가장 좋다는 곳에 땅을 조금 잡아두었다고 했다. 그것이 택지로 조성되어 기와 공장에 몇 년 임대를 주었다가 집을 지은 것이 오늘의 일은 것이라고 했다. 안에서 마음 둘 곳을 찾다가 그 노력이 스스로 부지럽다 느껴질 때나 안전자리가 옹색하여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뜰러 나왔다. 오른쪽 후방 나무는 정성스레 돌본다고 했지만 기어이 가망 없는 쪽으로 시들어가는 중이었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새파란 잔디 중간중간에 잔디를 파먹고 있는 클로브나 민들레는 눈부신 햇빛이 자기 편이라는 듯 나날이 기세가 등등했다. 굳이 잔디와 클로브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허공을 휘젓는 마음을 클로브 앞에 주저앉혀 풀뽑기로 다스리려는 것이 그녀의 속내였대. 찬찬히 움직이는 손길 따라 클로브가 긴 줄기를 드러내고 민들레의 질긴 뿌리가 땅속에서 뽑히어 나오면 까닭진 마음이 점점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중되어 가기도 했다. 우리 집들이 낙원이요. 전처의 목소리가 불쑥 들려왔다. 병원에서 가망없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휠체어에 앉아 뜰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전처가 했다는 말이다. 전처는 자신이 죽은 뒤에 남편의 여자가 들어와 살 것인지 아닌지 혼자서 수없이 그 마음을 헤아려보려 했었을 것이다. 그러는 사기 자신이 부지럽게 느껴질 때면 불쑥 실수를 지으며 셋, 내 죽은 뒤에 아무려면 어때? 하고 입속말을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번민에 가까운 그 궁금증은 남편의 연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았다. 끝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한 생애를 얼룩지었던 애련을 이제는 아무려면 어때로 흘려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전처는 그렇게 갔고 전처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나 바랐던 바람은 저버리고 남편의 나의 어린 연인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듯 이 집으로 들어왔다. 삶에 무지했던 그녀가 도처에 남아있는 망자의 흔적과 더불어 살고 있는 지금 전처의 마음을 끝까지 오락가락했던 바람과 예상은 다른 빛깔로 그녀의 마음에 옮겨와 있었대. 숙명이야! 잡아 뽑은 클로버 줄기를 손에 든 채 그녀는 감나무 쪽으로 아득한 시선을 주었다. 은행나무 그늘에 앉아 감나무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전처의 눈으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잔디 위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안에서는 남편이 전화를 받고 소재에서 꺼내온 옥당지를 거실의 책상 위에 펴놓고 대련 크기로 자르고 있을 것이다. 부부이지만 지금 남편이 서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실과 아내가 뜰에 나와 휠체어에 앉아 감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나 무심해 완전히 남남같은 상황이다. 머지않아 그는 남고 아내는 가게 될 것이다. 인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지닌 잔혹함을 잘한다. 아내는 깊은 숨을 들이쉰다. 갑자기 기묘한 성적이 한평생 가슴에다 문질러온 오욕칠정의 맷돌질 손잡이를 불련듯 놓아버린 듯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눌러온 깊은 통증과 속내를 시끄럽게 해온 온갖 소란이 멈췄나 싶게 기이한 평화와 고요가 마음에 찾아온다. 우리 집들이 낙원이요. 그녀에게 전처의 음성이 또 한 차례 들려왔다. 전처와 그녀가 있는 존재의 자리는 이 우주 속에서 또 얼마나 멀고 무심한 걸까. 저승과 이승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차이일 뿐 어쩌면 보이는 세계에서 안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보이듯이 말하는 그곳인지도 모른다. 머나먼 북망산천이라고 하지만 그 북망산천은 산자가 죽어 육체의 옷을 벗고 영혼으로 난 바로 그 자리일지도 모른다.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서로가 다른 인연의 매듭을 엮었다 풀고 가는 인생밭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만큼 왔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인연이란 먼저 난자가 나중에 난자에게 주는 미션이다. 이 밭에 난 풀 다 뽑아주면 수미산 약수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과세를 죽자고 견디며 수거해보라고. 거기까지만이다. 김을 매야 할 밭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이 밭 다 매고 나면 또 다른 밭들 찾아나서야 한다. 수미산 약수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계속 나타나는데 수미산이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는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수미산은 사후로 훌쩍 넘어간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클로버와 민들레는 뽑고 나서 돌았으면 제 그림자처럼 다시 살아나 좀 채 줄지를 않는다. 전처가 살아있을 때는 누가 이 풀들을 뽑았을까. 활달하고 속에 말을 감춰두지 않는 전처는 아마도 한 번도 이 풀들과 대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박 선생 불쌍해서 어떡하니?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까맣게 잊고 전처가 남편을 두고 불쌍하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듯 슬펐다. 그 말이 나타내는 어떤 것을 자신이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진짜 부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나 놓고 보면 그녀가 맺은 모든 인연의 시작은 불쌍하다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연을 통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녀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대. 아주 훗날 그녀는 자기를 남처럼 돌아볼 수 있었을 때 그 불쌍하다는 감정이 왜 그다지도 자신을 뒤흔들었는지를 알게 되었대. 자기 연민이었대. 더 나아가 사람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연민이었대. 이제 그녀도 전처처럼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것일까 결혼 초에 있는 자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대바람에 자기 아파트로 달려가 숨었던 그 성마름을 이제는 많이 이 집에 주저앉히고 있는 중이었대. 클로브나 민들레는 뽑혀 버려지고 대신 그녀가 자기 마음을 그 마른 땅에 꾹꾹 눌러 심고 있었대. 귀그레사 오후에 외출할 일이 없으면 노인은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대로 뜰러 나갔다. 운동모사에 흰 장갑을 끼고 전지가위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었대. 전구를 갈아낀다거나 벽에 못을 박는 등의 가사일은 나몰나라에서 아내가 못질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뜰의 꽃나무 보살피는 일만큼은 너무나 즐겨했대. 아마도 도연명의 귀그레사로 서예 연습을 계속하는 동안 오히려 도연명보다 더 귀그레에 대해 깊은 감회가 생긴 것 같았다. 노인은 사회적 경륜이 한창 화려했던 5, 60대 시절 대학에서 맡고 있던 직함 외에도 중요한 직함만 7, 8개 이상 가졌었대. 그 자신의 개인사가 한국 역사와 괴를 같이하는 동안 그는 늘 단체의 장으로서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끌었대.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난 단체를 정말 싫어해. 그녀는 그의 말이 진실이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었대. 초등학교 때 또 때없는 백의민족이란 시가 지방신문에 게재된 것 때문에 아이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취조를 받고 훈방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중시의 가게 뒷방에서는 그 지역 사범학교 수재들이 몰래 모여 해결의 책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해 학습을 하고 있었대. 이들은 중학생 아이의 장래가 총망됨을 알아보고 모임에 끌어들여 사상교육을 시켰대. 하지만 아이는 큰형들이 주입하는 지식의 핵심을 단박에 간파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나는 내 것이 없는 세상은 싫어요. 큰형들이 내 것보다 우리 것의 의미를 역설했으나 아이는 그 우리 속에 내포된 위선적 요소까지도 꿰뚫어보고 있었대. 또 그 우리라는 공동체적 인식을 내세워 일제와 싸우는 민족해방 이데올로기의 바탕으로 삼고 있어 내 것 또는 나를 우선시하면 마치 독립을 반대하는 것 같은 논리적 함정을 감추고 있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대. 아이는 자아 존중을 굽히지 않았고 그것은 아이에게 타고난 생리였다. 어느 날 중시 뒷방에 차려진 아시트를 일본 경찰이 급습했고 형들은 모두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들은 끌려가며 자신들의 옷과 해결 전집 한 세트를 아이에게 유언처럼 남겼다. 하지만 아이는 그들이 남긴 옷과 책을 독에 넣어 땅에 묻었다고 한다. 아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이 한반도의 운명적 분단 상황을 이념이 아니라 생리로 맞닥뜨리게 되었대. 타고난 생리로서 문학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의 신념은 국가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몸던지는 자기 희생적 외침에서는 한 목소리이나 그 사상적 불의에서는 고집스러울 만큼 인간 중심론을 근거로 삼고 있었대. 자유를 신봉하는 수줍고 어눌한 사람들 몇몇이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고 그것이 그가 젊은 날부터 한쪽 진영의 총대를 매게 된 경위였다. 역사 속에서 그는 혼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키워내기도 했다. 100대 1의 팬의 대결이었대. 그는 전선의 전면에 서서 비오듯이 날아오는 화살을 맞았고 그 화살들을 자기 손으로 뽑으며 고군분투했대. 나이가 들어 금력, 권력, 여론의 눈치조차 볼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에게 더욱 정직해진 그의 말은 시대에 대한 묵시적 선언이었고 그 때문에 이득을 쫓아 얍사 파괴 처신하는 철부지들이 그를 더욱 공격적으로 매도하며 영웅처럼 어슷했대. 하지만 그는 어떤 단체에서도 억지로 밀려난 일이 없었대. 스스로 고소하거나 임기를 채워 물려났을 뿐이었대. 내가 만약 좌파 행세했으면 우상처럼 떠받들었겠지? 지나가는 말과는 달리 그는 자기 인생에 별다른 여한이 없었대. 이제 대부분의 현직을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대. 낮에 온 손님들이 저녁까지 놀라앉게 되면 그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을 차리도록 해서 푸짐하게 손님들을 대접했대. 그것이 말년의 그의 낙이었대. 저녁 술자리에서 잔이 몇 순배 돌고 나면 얼굴이 불쾌해진 그가 만면에 흡족한 미소를 띄고 손님들에게 말했대. 나는 다 가진 사람이요. 첫째 아내는 자식을 주었고 둘째 아내는 재산을 주었고 셋째 아내는 사랑을 주었어요. 세상일로부터 귀걸해 했으나 그의 여생은 도연명보다 훨씬 풍성했다. 그는 떠려났을 때마다 그것을 확인했다. 꽃들과 눈 맞추고 꽃진 자리를 전지 가위로 잘라낼 때 찰깍 하는 소리가 허공을 날카롭게 찢는 소리를 즐기는 여유로 그의 자부심은 나날이 풍성해졌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그가 누리는 풍용화 여유를 뺏어갈 자가 없어 보였다. 어찌 마음을 대자연의 섭리에 맡기지 않으며 이제 새삼 초조하고 황망한 마음으로 무엇을 욕심낼 것인가 돈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죽어 신선히 사는 나라에 태어날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좋은 때라 생각되면 혼자 거닐고 때로는 지팡이 세워놓고 김을 매기도 한다.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업조리고 맑은 시내가에서 시를 짓는다. 잠시 조아의 수레를 탔다가 이 생명 다 아는 대로 돌아가리니 주어진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이리. 무더위가 수그러들면서 이제는 멀쑥한 키로 자란 달리아가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 묶어 주어야 했다. 도자기 단지 안에 똘똘 감아 모아둔 비닐끈이 요긴하게 쓰였대. 전국에서 배달되어 온 소포, 굴비, 꽃감, 마른 멸치, 인삼, 젓갈 등을 묶었던 끈들이 이제는 사발만큼 큰 크기로 자라내 달리아 꽃을 괴어주는 아름다운 배띠로 변신하고 있었대. 노인은 이 시간 이 일만큼은 혼자 했대. 그 혼자는 검은 성용차에 운전기사를 거느린 무선장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젊은 아내가 곁을 지키는 남다른 풍모의 가장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식들이 있는 아버지도 아니었대. 그가 하는 일은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먼 길을 돌아 자기 집들이란 커다란 비움에서 나무와 꽃과 논의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하나의 의미심장한 경지였대. 돌아왔노라 세상과 사귀지 않고 속세와 단설된 생활을 하겠다.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는가.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검은구를 타고 찾아와 봄이 왔다고 일러주니 앞으로는 서쪽 밭에 나가 밭을 갈련다. 혹은 장식한 수레를 부르고 혹은 한 척의 배를 줘 깊은 골짜기의 시냇물을 찾아가고 험한 산을 넘어 언덕을 지나가리라. 나무들은 즐거운 듯 생기있게 살아가고 샘물은 졸졸 솟아 흐른다. 만물이 때를 얻어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의 생이 멀지 않음을 느낀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로다. 이 몸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그 얼마이리. 노인의 손길이 거쳐간 다할리아는 아직 물이 덜 차올라 어떤 색깔의 꽃을 피우게 될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지지대를 통해 온몸으로 느껴지는 기다림은 핏빛같은 선홍꽃을 피워도 괜찮을 것 같았다. 꽃들은 어디로 그녀가 안수인이 된 뒤로 서서히 일어난 변화 중에 눈에 두드러진 것이 있었다. 내방객들의 나이가 3, 40년 젊어졌다는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 그녀의 후배, 그녀가 하는 일과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노인에 비해 새파랗게 젊기 때문이었다. 현관에 벗어놓는 신발을 보자면 굽이 높고 뾰족한 하이힐과 통가죽 샌들, 롱부츠도 있었고 남자들 경우는 양복에 구두 대신 캐주얼 차림에 운동화나 등산화를 선호했다. 거실의 문지방을 지날 때 진한 향수 냄새 대신 어깨를 덮는 긴 파마머리를 손끝으로 살짝 쳐서 뒤로 넘기며 고개만 깎아가고 인사를 하는 30대의 당돌한 여성을 노인은 주방으로 가는 길에 얼핏 마주치고 헛기침을 했대. 우문 잡지사에서 나온 기자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집에 그림이 참 많으시군요. 늘 그래온 사실을 놓고 인사를 받으니 노인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는 듯이 흥미로운 시선으로 여기 자를 살폈다. 아줌마한테 마실 것 좀 내다 달라고 하지? 네. 주방으로 간 그녀는 바닥에 앉아 김치거리를 다듬고 있는 아줌마를 일으켜 세워 손님 시중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대. 아 괜찮아요 하던 일 하세요. 자신이 컵을 챙기고 냉장고를 열어 손님에게 내어갈 음료를 준비했대. 그녀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여기 자는 브러쉬인지 머리카락을 뒤로 탁 젖히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대. 집안의 캐캐 묵은 조용함이 어떤 생기있는 움직임 하나로 들썩 속고치는 것 같았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녀가 짐짓 관심을 나타냈대. 선생님이 저들을 술 마실 줄 아느냐고 하셔서 술은 잘 못 마시지만 그런 분위기는 좋아한다고 했더니 저녁에 한 잔 같이 하자고 하시네요. 여기 자가 그녀를 찾아온 용끈은 한 시간 정도면 끝나는 일이었대. 저녁 시간까지는 두세 시간이나 남아있어. 그녀는 여기 자와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대.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저는 어차피 회사일로 나온 거니까 오늘은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럼 뜰로 나가세요. 거기서 얘기해요. 그녀가 여기 자를 데리고 뜰로 나가는 것을 보고 노인은 주방으로 가서 아줌마에게 저녁에 손님이 있음을 알렸대. 여기 자의 굽이 높은 하이힐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여 그녀가 슬리프를 밀어주었대. 그 신발 벗고 이걸 신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여기 자가 볼이 조붓한 뱃속 같은 구두 속에 하얀 팔을 집어넣다가 약간 비틀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얼른 팔을 내밀었대. 일터의 수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한 만큼 다른 이첨도 있어요. 무슨 하고 물어보려다 그녀는 그만두고 앞장서 뜰로 나가는 현관문을 열었대. 금돌이가 컹하고 짖을 태세를 하자 여기 자는 마치 자기가 키워온 개를 대하듯 선뜻 금돌이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대. 몇 발짝 앞서가던 그녀가 뒤를 돌아다보며 개를 조심시키려다 여기 자의 아련한 몸짓에 잠시 멈치댈대. 아 좋다.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여기 자가 난데없이 기지개를 활짝 켰대. 임혜진 씨 아이 선생님 저 한 씨예요. 미안 한혜진 씨 결혼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결혼은 안 하고 사귀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돌리다 말고 그녀는 남편이 현관 유리문 앞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대. 잠깐 안에 좀 들어갔다 나올게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남편은 현관에 서 있었대. 남편의 시순이 자신의 어깨 너머 은행나무 아래 앉아있는 여기 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숨이 잠시 멈추댔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대. 여기서가 검돌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을 때의 아련한 눈빛이 그려했듯 그녀에겐 남편의 무심한 듯 하지만 그 무심한 눈빛이 젊은 여성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대. 그 시선에 상실감이 감춰져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었대. 일본에서 이상구가 왔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 오라고 할까?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도 반토막이 나는 것이었대.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감이 임박한 일거리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대. 30년 나이 차이는 일상 깊숙한 곳곳에 숨어 있었대. 그녀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지만 남편 앞에 놓은 시간은 그 무엇을 하기에도 아까워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이대. 그래서 그녀는 자기 시간을 둘러 흐리내어 남편이 아까워하지 않을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대. 시장을 좀 봐와야 하지 않을까? 어제 사다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자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괜히 남편을 뒤에서 한번 껴안아 보았대. 뜰로 나와보니 여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대. 설마 가버린 건 아니겠지? 하며 둘러보는데 뜰 저쪽 끝에 있는 감나무 아래 그녀가 치맛자락을 가볍게 쳐들고 서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대. 하지만 시선의 방향에 감나무가 있을 뿐 훨씬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이 자태에서 묻어났대. 그녀는 의자에 살그머니 앉아 말없이 여기자를 지켜보았대. 결혼 전 나도 저랬을까? 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대. 그 사이 그녀는 컵에 남은 주스를 천천히 다 마셨대. 상념에 빠져있던 여기자가 문득 자기를 지켜보는 시선을 의식했음인지 흐느낌 같은 혼자를 얼른 숨겼대. 치맛자락을 놓은 손으로 이마를 쟁처럼 가리고 여기자는 그녀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대. 뜰이 참 조용하네요. 커피 한 잔 갖다 줄까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곁에 계세요.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친해지면 서설로 알게 되겠지요. 그녀가 계속 여기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기다리는데 결혼 결심하기 쉽지 않았지요? 갑작스런 질문이 그녀에게로 날아왔대. 글쎄요, 결심하고 뭐고 할 사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일어났을 뿐인 것 같다고 할까?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하듯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대. 신문에서 두 분의 결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랬겠죠? 내 친구들도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감쪽같이 비밀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많은 것을 참았지요. 그건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혼자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저는 매니큐한 금지 손가락으로 칠이 벗겨진 테이블 모서리를 집요하게 파고 있었대. 사람은 때로 자기하고 싶은 말을 남이하게 하기도 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그녀의 말투가 심드렁해졌대. 여기저는 그녀가 말을 중단한 것조차 알지 못할 만큼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 있었대. 그러다가 예쁜 손톱 다 망가지겠어요. 안쓰러운 속내를 감추고 그녀가 일부러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대. 이제 우리 일 얘기해 볼까요? 여기저가 화들짝 생각에서 깨어나 그녀를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무척 혼란스러웠대. 그때 대문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대. 손님이 오시는군요. 입속말처럼 중얼거리며 여기저는 어느새 콤팩트를 열어 화상을 고쳤대. 이제 우리도 들어갑시다. 거실에는 일본에서 온 손님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대. 그녀가 잘 아는 영화감독이었대.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아는 사이였어요? 제가 교도에 촬영 갔을 때 이순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전에 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감독이에요. 그녀가 먼저 남편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대. 노인이 여기자를 두 남자 손님에게 소개시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주방으로 갔대. 아주머니에게만 상차림을 맡길 수 없었대. 저녁상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어쩐지 여기자가 신경 쓰였대. 사랑에 빠진 사람을 너무 오래 혼자 두면 위태로운 법이다. 여기자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쩌면 숨겨진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대. 한혜진 씨는 여기 우리 선생님 옆에 앉으세요. 그녀는 평상시에 사기가 앉는 남편의 옆자리를 여기자에게 앉도록 권했대. 그녀가 혹시 술에 취해 어떤 위태로운 정서를 밖으로 노출해도 노인은 그 감성을 절대로 음용하게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대. 자, 다들 들어요. 먼저 자기 잔을 들고 손님들을 돌려보는 노인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어려 있었대. 술 마시는 일이 그녀에게는 늘 부담이 되었으나 어쨌든 오늘 저녁은 활짝 웃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도 자기 앞의 잔을 들어 올렸대. 그 잡지사 사정이 내 친한 친구요. 일본에 오면 우리 집에 와서 무거요. 노인의 잔에 부딪힌 잔을 유독 다시 여기자의 잔에 대고 재차 그것도 살짝 문지르듯 부딪히고 나서 한다름에 술잔을 비운 이상구 씨가 말했대. 어머, 그러세요? 머리카락을 뒤로 탁 치는 것과 동시에 고개까지 살짝 옆으로 비트는 여기자의 에로틱한 몸짓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식탁이 잠시 어질하는 듯 했대. 노인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주방에 대고 아줌마를 불렸대. 은행 좀 내와요. 노인이 나름 물타기를 시도했으나 자, 드세요. 얼굴이 멀쩡한데 뭘 취한다고. 이상구는 무례할 만큼 강하게 여기자를 몰아붙였대. 여기자의 앞엔 가득 찬 술잔 두 개가 그대로 있었대. 첫 잔에 혜진은 이미 얼굴이 붉어서 이마를 짚고 있었대. 천천히, 천천히. 노인이 다소 엄한 음성으로 일본 손님을 제지했대. 남자들이란 참. 그녀도 속으로 이상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툼한 손이 생률 하나를 그녀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감독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생률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오래전의 일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그때 그녀는 지금의 남편인 연인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감독과 그녀는 어느 술집 겸 밥집에서 일 얘기를 하며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대. 두 사람이 쭉이 척척 맞아들 즈음 감독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이거 놓으세요. 그녀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듯 했대. 하지만 그녀가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이 점점 뜨거워졌대. 그때였대. 갑자기 손을 잡아 빼며 그녀가 옆에 있던 술잔의 술을 그의 얼굴에 확 끼얹었대. 그녀의 얼굴에 주르륵 흘러내린 눈물을 보고 그가 말했다. 당신 누구를 사랑하고 있군요. 당시에 그녀는 이 정도로 인간 심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라면 작품을 맡겨도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 이 선생님 지금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죠? 매우 날카롭고 단호한 음성이 그녀를 과거에서 깨어나게 했대. 여기자가 고개를 빳빳이 하고 이상구를 노려보고 있었대. 작업이라니 이 아가씨가 사람 무한하게 하네. 그럼요. 무한하셔야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아가씨야. 아가씨 아가씨 그런 말은 술집에 가수나 쓰세요. 여기자가 자리에서 발 딱 일어나 주방에서 휙 나가버렸대.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벌떡 일어나 여기자를 따라 나가려는 이상구를 감독이 주저앉혔대. 이상구는 관자놀이의 핏줄이 붉은 솟았으나 못 이기는 재활을 사귀며 노인에게 꾸벅저를 했대.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 가보고 오겠어요. 그녀가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자를 뒤따라 갔다. 혜진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다 비틀거리고 있었대. 취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내 방에서 마음 좀 가라앉혀요. 말려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혜진이 말했대. 목소리에 울음이 넘어와 있었대. 저 취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렸소. 이런 모습이라니요? 자 이 팔 붙잡아요. 그녀는 여기자를 문밖까지 나가서 배웅했대. 대문을 잠그고 현관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르는 새 한숨을 쉬었대. 신발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것을 일삼아 가지런히 정돈해놓고 주방으로 가렸는데 복도로 나오는 감독과 마주쳤대. 무심한 듯 그냥 지나치렸던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고 복도의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갔대. 그는 화가 난 사람처럼 그녀를 벽에 붙여넣고 목소리를 낮춰 따지던 물었대. 당신 지금 행복해요? 절대 불행하지는 않아요. 앞길을 맞듯 벽에 대고 쭉 뻗은 그의 팔뚝을 조용히 내치며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갔대. 금망층과 혼잣말 내가 왜 어디 갔나? 아! 거실에서 들려온 소리에 그녀는 못 들은 채 턱을 괴고 가만히 있었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는 일이었대. 일일이 나가서 찾는 것을 거두로 보았지만 그녀가 도움 준 일은 한 번도 없었대. 남편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대. 발단은 늘 하던 일을 하려고 하는 참에 가위가 풀이 볼펜이 안경이 없어진 것이다. 항상 두둔 자리에 그것이 있지 않은 데서부터 찾는 일이 시작된다. 우선 주변을 주섬주섬 뒤적거려 보다가 없으면 일어나서 이방 저방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고 나중엔 뒤집어 엎어보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처음부터 같은 곳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내 가위 누가 치웠어? 이제는 목소리에 짜증이 담겨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조금 더 버텨본다. 어느 땐 버티다 보면 잠잠해질 때도 있기 때문이다. 내 가위! 내 가위! 마침내 남편이 그녀의 방으로 쿵쿵 다가와 방문을 벌컥 열어서 칠 수도 있는 일이었대. 그러기 전에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무슨 가위요? 내가 책상 위에 놓고 쓰는 가위 있잖아. 손잡이가 까만 거. 그의 목소리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아까 우편물 왔을 때 쓰셨잖아요? 글쎄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아까까지 여기 있던 가위가 어디 갔느냐 말이야. 그녀가 대답할 말은 더 이상 없었다. 가위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의 곁에 서서 같이 찾는 척이라도 하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집 안 어딘가에 그녀가 알지 못하는 블랙홀 같은 것이 있어 모르는 새 물건들이 하나씩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기묘한 일이다. 안경이 조비칼이 스테이플러가 어떤 강력한 사력에 이끌려 공중으로 떠올라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지워진 것일 뿐이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런 식으로 책상의 그림이 커튼이 소파가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게서도 지워질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남편의 머릿속 한 부분이 암전되어 자신이 써던 물건들을 놓쳐버리고 허공 중에 손을 뻗어 휘휘 저으며 그 눈앞에서 사라진 물건을 잡으려고 애써는 것처럼 보인다. 좋은 수가 있어. 테이프고 조비칼이고 풀이고 한 다섯씩 사다 놓는 거야. 하나가 없어지면 곧바로 색을 꺼냈으면 찾지 않아도 되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는 거잖아 바보야. 그녀는 자신의 혼잣말에 풀이 죽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대. 갈증이 심해 찬물을 넣어도 들이켜야 할 것 같았대. 무슨 일 있어요? 아줌마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아니요. 물을 마시고 그녀는 화장실로 갔다. 손을 씻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메랑이가 나타나 세면대 위로 풀쩍 뛰어올랐다. 그녀는 두 손에 물을 받아 메랑이에게 먹여주었대. 최근 들어 남편과 자기 사이에 이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부쩍 자주 들었대. 메랑아 나 죽어 죽어. 아무도 들을 사람 없는 말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남편에게서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그녀에게서는 말들이 어딘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 누가 옆에 있거나 없거나 그 말들은 혼자 피었다 쓰러지는 꽃처럼 들을 사람 없는데도 계속 그녀의 배에서 새어나왔다. 셋, 어이없어. 그녀가 세면대에 선 채로 가벼운 손빨래를 하며 자기도 모르게 누구 들을 사람 없는 말을 이따금씩 중얼거리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는 노인이 가위를 찾아놓고 이번엔 다른 것이 없어져 이 방 저 방으로 옮겨다니며 내 안경 내 안경 하고 있었대. 야, 회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때 남편은 챙 달린 모자에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하러 나섰대. 한 달 전 어느 날 신발장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내 먼지를 털어 신고 집을 나선 이래로 조깅은 이제 그의 생활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있었대. 남편이 조깅을 시작했을 무렵 친구가 되어줄 양으로 짧은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따라 나섰으나 그녀는 고작 3일 만에 그만두어 버렸다. 이유인즉 두 사람이 함께 강변의 방풍림을 따라 30분 남지 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고온한 잠에 가는 귀까지 먹은 아줌마가 좀 채 뵐 소리를 듣지 못해 그녀가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신기 좋게 운동화를 놓아주고 문박 층계참까지 따라 나가서 그를 배웅했다. 계단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 무겁고 침울한 것을 간신히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등 뒤에서 아내의 시선을 느꼈음일까 대문을 닫는 그의 몸짓이 무척이나 호기로웠대. 그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담너머로 뒷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아내는 집안으로 들어왔대. 개가 지졌고 동시에 벨이 울렸대. 남편이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아내는 비디오 폰이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다. 스크린에 비친 남편은 모자를 벗고 있었대. 뛰는 동안 모자 속에 땀이 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관으로 가서 남편을 마중했다. 계단을 올라오는 남편의 발걸음은 집을 낳았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대. 아내는 남편이 벗어놓은 운동화를 신발장에 집어넣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샤워를 하기 위해 땀에 채인 옷을 벗고 있는 남편에게 그녀가 물었다. 저녁에 누가 오나요? 아니. 그리고 서둘러 뒷말을 이었대. 누구 부를까? 제 발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손님이 없는 날이면 부부는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었대. 그러세요. 벗어놓은 옷가지를 챙겨 주방으로 간 그녀는 아줌마에게 빨략함을 넘겨주고 냉장고 안을 살펴보았대. 이틀 전에 안수감을 많이 사다 놓았기 때문에 시장에 가지 않아도 손님을 맞을 만했다. 아내가 식탁 앞에 앉아 방껍질을 벗기고 있노라니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가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곧이어 거실의 창문들도 차례차례 소리를 내며 닫히고 잠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긴 홈을 차르륵 미끄러지며 묵중한 커튼이 드리워졌대. 같은 시각에 정확하게 되풀이되는 남편의 습관, 어쩐지 아내에겐 그 소리들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대. 그것은 마치 남편이 밖에서 이 집을 기웃거리는 보이지 않는 척을 향해 자기가 이룩한 성을 물샐 틈 없이 지키겠다는 내심의 결의를 과시하는 것처럼 들렸대. 아내는 생류를 하나 입안에 넣고 우적우적 씹으며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대. 아직 날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으나 소리 없이 차오르는 땅거미 속에 이웃집의 처마가 파묻히고 있었대. 맞은편 공터에 시머니도 없이 저질러 나서 여름내 해바라기를 해온 너드넷주의 해바라기 꽃도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있었대. 한순간 아내의 가슴속으로 무언가 쿵 하고 지나갔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녀는 무엇이 더 보이나 하고 계속 창밖을 지켜보았대. 그 뿐이었대.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없었대. 갑자기 아내는 남편이 궁금해져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거실로 갔대. 남편은 전화를 하고 있었대. 등받이 없는 나직한 의자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는 남편의 등을 슬그머니 한 번 쓰다듬어 보고 거실을 멀찍이 돌아 주방으로 돌아왔대. 잠시 후 남편이 주방 문 앞에 나타났다. 당신 친구 메이하고 은경이도 부를까? 친구들까지 부르게 되면 오늘 밤도 조회가 길어질 것이다. 그래도 남편이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는 맘이 그녀를 손뜻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 아내의 두 친구는 가정에 매이지 않는 몸이어서 불시에 불려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나는 대체로 초대에 응했대. 두 사람 다 전문직 여성으로서 매희는 4년 전 이혼하고 동시 통역사로 독신인 은경은 유치원을 하고 있었대. 매인이 나야. 어부인께서 웬일이야? 너 저녁밥 하기 싫지? 그거 참 솔깃한 말이네. 숟가락도 가져올 필요 없고 맨몸으로 와.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뭔데? 내가 가신 옷 중에서 제일 멋진 옷 입고 오는 거다. 누구 잘 보여야만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누군데? 우리 남편. 너 그러다 나한테 남편 뺏기는 수 있다? 그래. 우리 남편 기분 좀 업 시켜보아라. 또 다른 친구한테도 아내는 비슷한 전화를 했대. 내가 너네 남편 흥겹게 하기 전에 너네 남편이 날 사로잡으면 어떡하니? 친구의 능청에 아내는 웃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끊었대.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대. 손끝으로 전화기에 묻어있는 검은 얼룩을 닦아낸다고 하지만 마음은 얼룩에 있지 않고 좀 전에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골똘히 생각해보고 있었대. 아내는 입술을 한껏 안으로 말았다가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대. 7시가 가까워지면서 초인종이 영겁 후 울렸고 7시 반이 되었을 때는 초대된 손님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었대. 노인의 제자들이 다섯, 아내의 친구가 둘이었대. 아줌마가 호리병이 담겨있는 뜨거운 물주전자를 갖다 놓았고 노인은 분홍빛 마른 행주로 호리병의 주둥이를 감아 새끼줄처럼 꼬아 뜨거운 물로부터 병을 건져올린 뒤 맨 먼저 술을 부어줄 사람을 눈으로 찍었대. 자, 오른편에 앉아있는 제자부터 시계방향으로 차례차례 술을 부어주고 맨 나중에 자신의 잔을 채운 뒤 남편이 말했대. 마시라고. 손님들이 저마다 잔을 들고 노인과 아내를 향해 한마디씩 인사말을 하고 서로의 잔을 부딪혔대. 야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대. 식탁엔 마른포 종류에서부터 생렬, 멍게, 간, 부침, 감자, 부침, 겉절이 등 안숙감들이 그런대로 그들 먹었고 진기숙한 요리를 하기 위해 모시조개와 다시마를 끓이는 전골냄비에서는 새하얀 김이 서리서리 피어오르고 있었대. 손님들이 각각의 앞접시에 안주를 집어다 놓고 먹고 마시기 시작함에 따라 남편은 남편대로 주방과 식당을 오가며 호리병에 담겨있는 물주전자를 날라와 빈 잔을 채워주느라 분주했고 안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는 양념 육수에 각가지 야채와 얇게 점인 고기를 살짝 익혀 손님 접시에 나누어주는 한편 손님들을 상대로 두서없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선생님은 지난번 뵈었을 때보다 혈색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겉절이 참 맛있다. 이거 내가 묻혔니? 그래 많이 먹어. 선생님이 저렇게 손수 술시중을 하고 계시니 이거 어디 선구해서? 괜찮아요. 편히 드세요. 저 일은 다른 사람이 못해요. 노인은 중탕을 하는 정정술의 온도에 무척 까다로워서 그 일을 자신이 직접 맡아했다. 그런데 호리병에 담기는 술의 양이 적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을 때는 한숨 배 도는데도 두세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의 말상대는 자연 아내의 몫이 되었다. 지난번 저는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선생님 댁 앞에 있는 전봇대 밑에 누워있지 뭡니까? 같이 나가신 분들은 어디로 가고요? 글쎄 그게 전혀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택시를 같이 타고 집으로 간 것 같은데 어째서 저만 혼자 선생님 댁 앞에 쓰러져 있게 되었는지 제자가 또다시 뭐라고 뒷말을 이었으나 아내는 그의 말을 흘렸대. 긴 식탁에 비어있는 주인석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술도 잔도 너무나 빠르게 먹어치우는 바람에 빈 술잔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줌마를 불려보기도 하지만 자연 자신이 직접 주방과 식당을 오가는 빈도가 잦을 수밖에 없었대. 짬짬이 제자들로부터 받아놓은 술잔을 들면서 그가 천천히 천천히 마시라고 말하는데도 손님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귀에 담지 않았대. 남편은 비어있는 술잔을 채우기 위해 주방과 식당을 빈번히 오가고는 있으나 그저 먹는 데 열중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뭔가 아쉽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여기를 봐, 여기를 이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손님들이 술도 찬도 어느 정도 마시고 먹어 느긋해진 기색에 노인은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실리고 생류를 집어 입에 넣고 으적으적 씹으며 잠시 물끄름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아내에긴 그가 같은 식탁에 섞여 있지 않은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대. 그리고 뒤이어 이제는 얼굴이 불가해진 그의 옆자리의 K대 교수인 제자가 그때까지 아내의 친구 메희의 귀를 잡고 쏟아놓던 얘기를 갑자기 스승에게로 옮겼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자는 아침 신문에 실린 정교조에 관한 사슬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대. 노인은 분명 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표정은 여전히 자기 아내의 보다 사무진 어떤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 흐릿하고 무심해 보였대. 아내는 그런 남편을 흔들어보려고 일부러 구실을 만들었대. 은경이 산이 비었어요. 아냐에, 난 이제 그만 마실래. 아내는 식탁 밑으로 은경의 무릎을 손가락으로 쿡쿡 질렀대. 남편이 분홍빛 행주로 호리병의 주둥이를 둘둘 감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은경의 곁으로 갔대. 그때 거실에서 전화별 소리가 들려왔대. 아내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경의 귀에 대고 속삭였대. 너, 우리 남편 사로잡아 본다며? 아내는 동굴 속처럼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미국의 노모였다. 집안에 별일 없고 네, 하는데 괜히 울컥 울음이 넘어왔다. 어머니는 모른 채 하며 며느리 얘기를 꺼냈다. 미국에서야 어디 부엌이를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해서 하나요?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사람을 시켜먹다니. 식당에서 왁자시끌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대. 은경이 무슨 재미난 농담을 해서 좌중을 웃긴 것일까. 아내는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오래 전화통 앞에 붙잡아 놓지 않기를 바랏대. 너, 무슨 일이 있니? 어머니가 넌지시 그녀의 속내를 살펴대. 아니에요. 지금 손님들이 오셔서 저녁 먹는 중이에요. 그럼 끊어야겠구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자리는 여흥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대. 손님들로부터 노래 부르기를 요청받은 노인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대. 노래 대신 시를 한 수 없겠네. 그러자 손님들이 박수를 짝짝 쳤대. 아내는 왠지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 그가 손에 잡고 있는 분홍빛 마른 행주에 시선을 두고 있었대. 세월 가는 것이 아까워 아무 일도 못한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기에도 사랑을 하기에도 아깝다. 책을 읽거나 말을 건네기에도 아깝다. 전화를 받고 손님을 맞고 하기에는 더욱 아깝다. 아까워 세월을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다. 흘러가는 모든 순간을 앉아서 똑바로 지켜볼 수밖에. 앉아서 지치면 누워서라도 누워서도 지치면 다시 일어나 술이라도 마실 밖에. 술은 마실수록 취하는 것. 아무리 마셔도 취해 있어도 나는 그 달아나는 세월의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눈 지그시 감았어도 눈 딱 벌려 떴을 때처럼 달아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그냥 그렇게 지켜볼 뿐이라. 가능구나 가능구나. 그렇다. 그냥 지켜볼 뿐이다. 남편이 시를 읽고 있는 동안 분홍빛 행주는 그의 손에서 새끼처럼 베베 꼬여지고 있었대. 아내는 남편이 살고 있는 세월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월 사이에 고개 하나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 슬프고 쓸쓸했다. 손님들의 요란한 박수소리 속에서 아내는 가만히 이제는 남편의 손에서 풀려나 주전자 옆에 구겨진 채로 놓여 있는 그 분홍빛 행주만 노려보며 숨을 죽였다. 박수소리에 답하듯 남편이 화들짝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먼 곳으로 떠났다 돌아온 듯이 다음 차례로 노래를 요청받은 매희가 술이 더 취해야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남편에게로 술잔을 내밀었다. 그러자 남편이 행주를 집어 술병의 주둥이에 감고 뱅뱅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경보기가 왱왱 그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손님들이 영문을 몰라 좌우를 둘러보고 노인은 안색이 다소 굳어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녀는 쑥스러운 이를 들킨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감지기를 설치해 놓은 이래로 도둑고양이가 담을 넘어와도 웽웽대고 울어 사람을 놀라게 했다. 지금도 그 비슷한 일일 거라고 아내는 느긋해 하는 반면 남편은 아이쿠나 하는 듯이 긴장하며 바깥을 살펴보려고 거실로 간 것이다. 아내의 한마디에 손님들은 안심하고 다시 여흥의 분위기로 돌아갔대. 자 정선생 이제 그만 빼시고 노래하세요. 조금 이따가 부를게요. 허 이제 그만하면 됐다니까요. 이 사람은 왜 이리 눈치가 없나 선생님이 좌정하셔야 노래가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그러 시간이 자꾸 지남에 따라 여흥의 기분도 시들해지고 있었대. 남편이 궁금해진 그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왜 안 오세요? 다들 기다리는데? 어두컴컴한 거실에다 대고 그녀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커튼이 출렁 움직이더니 남편이 그 안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그때까지 남편은 커튼으로 몸을 숨기고 뜰을 망보고 있었던 것이다. 저기 감나무 아래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어. 아내는 반신반의하며 남편이 망보고 있던 자리로 가서 뜰을 내다보았대. 불을 밝힌 외등이 뜰을 비추고 있으나 땅 밑으로 나무 그림자가 검게 웅크리고 있었대. 그렇더라도 그 그림자는 침입자의 흔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그림자일 뿐이에요.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노인은 그녀를 잡아 끌며 안방으로 갔다. 손에 들고 있던 문세의 장칼로 그가 다시 안방 창문의 커튼을 조금 덜 쓰고 감나무 및 대나무 숲을 가리켰다. 부럽던 눈으로 다시 보아도 그것은 늘상 감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던 그 그림자였대. 그녀는 그 두려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대. 제가 뜰에 나가서 둘러보고 올게요. 그러자 노인의 손이 아내의 어깨를 왈칵 붙잡았다. 그녀는 못 이기는 채 어깨를 잡혀 가만히 있었대. 남편의 마음이 다급하게 잡은 손을 통해 가슴에 깊이 서름처럼 새겨졌대.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거실로 우르르 몰려나온 손님들이 불을 켜고 웅성거렸대. 노인의 두려움은 우스꽝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버렸대. 도둑이 들었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때려 눕히겠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띄기 전에 그녀는 남편에게서 녹슨금을 넌지시 건네받아 치마폭으로 감추었다. 아무렴 우리 나가서 집 주변을 둘러보자고 됐네 됐어 다들 가서 함께 그리하여 식었던 술자리의 열기는 노인이 분홍빛 행주를 다시 잡음으로써 되살아났대. 그와 동시에 노인이 자기 안의 그 이상한 고요의 길을 따라 멀리까지 나가봤던 마음의 흔적은 왁자하고 권한 웃음소리로 빠르게 지워졌대. 그 웃음소리 속엔 아내가 의식적으로 터무니없이 즐거워하는 웃음소리도 보태어져 있었다. 폭풍우 꿈 때문에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처럼 새 찬 빗줄기가 창문을 흔들어대고 번개와 천둥이 노여운 소리로 세상을 결단 낼 듯 다그치고 있었다. 뜰의 나무들이 바람에 부대 끼어내는 소리가 아우성처럼 들려왔다.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그저 추적거리는 장마비에 지나지 않던 지루한 기세가 언제 이렇게 드세진 것일까. 그 드셈이 집어삼킬 듯 맹렬해서 잠들어 있었음에도 심장이 저 혼자 벌렁거리고 있었던 것 같다. 꿈속의 그 사람은 넘넘하고 강인해 보였다. 남 모르는 사람이었고 남성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막연한 동질감이 자기 자신으로도 느껴졌다. 옷차림은 검은 바지에 흰 시어처를 입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숲속의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다. 나무는 폭풍우 속에서 뿌리가 뽑힐 듯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거센 비바람에 사기를 맡겨놓은 듯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고 어떤 비밀스러운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표정이었대. 그것이 온몸을 돗대처럼 나붓기게 하는 바람의 맹렬한 힘인지 그 힘을 맞받아 즐기는 자기 하나의 용기 또는 담대함인지는 분명치 않았대. 이게 무슨 꿈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밖에서 검돌이가 몸을 뒤척이는 쇠사슬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에 그 꿈의 생생함은 어느결에 그녀의 가슴을 떠나갔다. 잠시 후 그런 꿈을 꿨는지조차 기억이 희미했다. 그러고 보니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어느새 잦아들어 다시 잠을 청할 만했대. 이튿날이었대. 비는 일단 그쳤으나 언제라도 다시 올 듯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대. 몸이 무겁고 찌부둥 했대. 마치 큰 시렴을 치른 것 같았대. 주방으로 들어서는 그녀에게 아줌마가 황망하게 말했대. 지하실에 좀 내려가 보세요. 지하수가 역류되어 침수된 집이 많대요. 어마 그래요? 그녀는 안방에서 열쇠를 가서와 지하실로 내려갔대.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열면 커다란 서고가 있었대. 서고 입구 천장에서 물을 새고 있었고 서고 선반 위에 둘둘 감아놓은 미나 두루마리들이 물에 흠뻑 젖어 쭉 늘어져 있었대. 서고 옆방 수장구로 쓰인 방에 물이 반점 차올라 있었다. 백평점 되는 큰 공간에 보관해온 도자기들과 그림 두루마리들 고급 술병들 두꺼운 책들이 물에 둥둥 떠 있었다. 오 맙소사 자기 살림을 놓아둔 방은 아예 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그녀는 급히 위로 뛰어올라 갔대. 집에 물이 찼어요. 무슨 소리야? 지하실에 좀 가보세요. 그녀는 남편을 뒤따라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대.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으나 보일러실에도 물이 들어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이 아연한 표정으로 짧게 중얼 그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숨겨진 나이를 얼핏 보았대.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의기양양 해야된 왕같은 남자는 간 곳 없고 태풍의 엄습에 속수무책인 쇠산한 노인이 그녀 앞에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을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대. 꾸깃꾸깃한 잠자리를 심란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던 노인이 도로 잠자리 속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대. 이제 어떡하지? 물을 버내야지요 뭐 더 주무세요. 자신의 말에 최면이 걸린 듯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양말을 벗고 짧은 바지로 갈아입었대. 방에서 나오기 전 뒤를 돌아다보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서 진짜 남편의 곁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결심을 발견했대. 아줌마 아저씨 오면 지하실로 내려오라고 하세요? 활짝 열린 지하실 문앞에 서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줌마의 표정이 기묘했대. 마치 어느 날 활짝 열린 곳간 문앞에 서서 자기 눈을 의심하는 고양이 같았대. 지하실에 물이 꽉 차서야 집에서 부르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보인 곳간 이 문이 열리기까지 두 개의 금속 열쇠가 있어야 했대. 그녀는 오두컨이 서서 한동안 어두컴컴한 저 지하의 속내를 망연히 바라보았대. 수천 군의 책들이 가득 꽂힌 서가와 사방에 늘려있는 그림 두루마리들과 물위에 둥둥 떠있는 도자기들. 이것들이 노인이 그토록 애지중지해 온 것들의 실체였나. 설사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그 무엇 지금 당장 골동상들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들이 이 속에 있다 해도 그녀의 눈에는 인간의 어이없는 허욕의 현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대. 그녀는 맨발로 물이 찬 수장고 방으로 들었었대. 물에 젖은 책과 쓰러진 도자기 쓰러진 꼬냑병들이 발길에 툭툭 채였대. 자신의 살림살이들을 넣어둔 옆방에 이르러 차고지로 통하늘 문을 열려고 보니 거기도 거기야말로 힘센 거인이 문을 부수기 전에는 열리지 않을 단단한 잠금쇠 장치가 되어 있었대. 그 문을 열고 차고 쪽으로 물을 버려야 그나마 수고를 줄일 수 있었대. 그녀는 다시 위로 올라갔대. 지하에서부터 안방까지 그녀의 물발 자국이 찍혀 있었대. 지하에서 차고지로 나가는 문 열쇠는 어디 있어요? 반드시 누워 발둑으로 시름에 찬 얼굴을 가리고 있는 노인이 측은하다 못해 눈물이 쿡 솟는 것을 참으며 그녀가 환한 음성으로 말했다. 노인이 마지못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갑 서랍을 이것저것 열어보더니 열쇠 뭉치 하나를 꺼내어 그녀에게 말없이 끝내었다. 말도 안 돼. 한 번도 열려 본 일이 없는 문을 온몸으로 밀어 열며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대. 문이 턱하고 열렸음에도 그 밖은 습하고 캄캄한 어둠이었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고에는 철문이 내려져 있어 그 철문을 올려야 빛이 들어올 잠이었대. 아저씨가 와야 뭘 하든지 하지 지하의 그곳에서는 모든 말이 혼잣말이 될 수밖에 없었대. 지하에 내려와 본 지도 몇 달이나 지났대. 작은 아줌마가 쓰던 방과 기사가 대기하던 방을 자기의 소재와 침대방으로 만들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을 바쳤다. 위로 올라가지 못한 살림살이들이 아직 그곳에 있었대. 아파트를 전세주고 짐을 이곳으로 옮겨와 뿌려놓을 때만 해도 꿈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창문 없는 지하방을 수리하던 때가 떠올랐다. 새로 산 카펫을 바닥에 깔고 술을 놓은 하얀 모슬린 침대보로 침대를 덮고 20대부터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해온 책들을 책장에 정리했다. 그리고 조명기구 파는 상점에서 큐린 모양의 샹덜리에를 사와 천장과 벽에 설치할 때만 해도 그곳은 그녀의 꿈과 추억이 머무는 밝고 따뜻하고 애틋한 공간이었다. 어느 날 지하에 있는 그녀를 찾으러 내려온 그가 자기에게도 익숙한 살림살이들을 둘러보고 감회에 서서 불쑥 말했다. 우리 여기서 한번 할까? 그녀가 착한 소녀처럼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지나치게 밝아 오히려 생뚱맞아 보이는 조명만 이삿짐이 나가고 남은 어수선한 뒷자리를 비추고 있었대. 가운데 수장고보다 지대가 높아 물은 들지 않았으나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 자신에게서도 잊혀진 지 오랜 짐들이 아직 거기에 남아있었대. 그녀는 서가로 다가가 책 한 권을 꺼내어 후루룩 넘겨보았다. 첫 청탁을 받고 진한 커피를 마시며 밤을 세우던 때의 열기로부터 얼마나 많이 흘려와 있는가? 여기는 어디일까? 꼬눅스럽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속으로 어마아하는 소리를 삼켰다. 당대 최고의 화가 그림에 당대 최고 시인이 쓴 시화 액자가 잊혀진 채 벽에 걸려있었대. 그림에는 매가 피어있었대.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벽 너머에서 차고문이 차르륵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사가 출근한 것이다. 혼자 생각에 빠져있던 지하의 그녀에게로 바깥의 빛이 들어왔다. 이 문이 왜 열려있지? 기사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열린 문 안을 들여다보았대. 아저씨 이리로 좀 들어와 보세요. 그가 주춤주춤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쿠 세상에 이게 웬 물이야? 퍼내야 되겠어요. 이 많은 물을 어떻게? 별 수 있어요? 양동이랑 바가지 가져오세요. 그녀는 일부러 똑 부러진 명령조의 말투를 썼다. 그로부터 양동이의 물을 퍼담아 차고의 하수구에 버리기를 하루 종일 했다. 그녀에겐 그것이 단순히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든 노동만은 아니었대. 이 반 메워주면 가르쳐주지? 하는 인생 그 자체의 무언의 소리에 이끌려 또 하나의 밥 메기가 끝나가고 있었대. 이제 다음 길을 가르쳐줄 귀인은 어디서 나타날까? 이거 먹고 하지? 밖에서 차고지로 통하는 문으로 노인이 불쑥 들어서서 불화복권 하나를 내밀었대. 전조 태풍이 남긴 상처는 그것만이 아니었대. 물 퍼내는데 정신이 팔려 미처 뜰에 나가볼 경황이 없었대. 며칠 만에 해가 나서 뜰로 나갔더니 은행나무 옆의 고목나무가 윗동이 잘리였고 그 고목나무를 감고 오른 주황빛 능소와 능쿨이 꺾인 고목나무를 끌어안은 채 늘어져 있었대. 고목은 번개를 맞아 꺾였음에도 꽃은 서연하도록 그 빛이 선연했다. 그래도 피어야지 어쩌겠어? 그런데 하고 그녀는 달리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달리아는 테라스 아래만 제외하고 뜰을 빙 둘러 심어 나서 접시만한 크기의 꽃들이 피어나면 사방에서 단장한 궁녀들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왜 꽃이 안 피지? 여느 때 같으면 피고도 남을 때인데 비바람에 쓰러진 지지대가 있다고 해도 꽃이 안 피는 것은 이상했다. 뜰에 나가보셨어요? 왜? 달리아가 이상해요. 그렇지?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점심상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이 말했다. 기사에게 원인을 알아보려고 말해야겠어. 저녁 무렵 남편이 심으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구근을 거꾸로 심어서 그렇대. 기사가요? 여느 때는 기사가 구근을 심었었는데 금년 봄엔 내가 구근을 심었더니 거참 금년엔 꽃을 못 보게 생겼어. 남편의 안타깝고 쓸쓸해하는 표정에 깊은 상심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그녀도 깊이 상심할 일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뜰로 나가던 그녀는 자지러질 듯이 놀랐다. 고양이 메랑이가 서재 벽 밑에 죽어 있었다. 검돌이에게 물려 죽은 것이다. 메랑이는 현관에서 뜰로 나가는 문을 열어놓기 무섭게 뜰로 달려나가곤 했다. 서재 벽 밑으로 조붓한 화단이 있었고 단풍나무 한 그루가 집 그늘도 괜찮다 하며 그곳에서 쑥쑥 자라고 있었대. 검돌이는 그 단풍나무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대. 이유인즉 검돌이는 본래 셋째 아들 내가 키우던 개였는데 동네 사람을 물어 이곳으로 쫓겨왔던 것이다. 이 집에서는 오히려 개의 사나운 성질이 집 지키는데 쓸모가에서 거두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메랑이는 하필이면 뜰로 달려나갈 때 늘상 검돌이 집 뒤로 해서 서재벽에 바싹 붙어 뜰로 다가는 길을 터놓아 그때마다 어르렁대는 검돌이로부터 위협을 당하곤 했다. 그것을 지켜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아슬아슬해서 메랑이가 뜰로 나갈 때면 자신이 어모해 주고 냈다. 하지만 메랑이의 들고 나는 때를 알지 못하니 일일이 쫓아다니며 어모해 줄 수는 없어 늘 마음 한켠이 불안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식구를 물어 죽이면 어떻게 해? 이 집에 와서 처음 질려보는 그녀의 큰 소리에는 울음이 잔뜩 배어 있었대. 그녀는 메랑이의 시체를 안아 치마폭에 감싸놓고 현관 바닥에 철버덕 조저앉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대. 무슨 일이야? 노인도 아슴마도 안에서 뛰어나왔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그녀의 울음은 두 사람이 보기에 고양이의 죽음을 놓고 우는 거라고 보기에는 사뭇 과도한 모양새였다. 그렇다. 그녀는 자식같은 고양이가 죽어서 우는 것만이 아니었다. 지난 시간 울어야 할 수많은 사연 앞에서 참아온 눈물과 어쩐지 가슴을 가득 옥죄는 불길한 예감 또한 이미 눈물의 바닥에 홍건이 고여 있었대. 휠체어 전생 금생 후생 당신 당신이 왜 휠체어에 앉아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 또 이 휠체어를 뒤에서 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생의 당신 아내인지 여름의 끝 유난히 무더웠던 그날 점심에 우리는 아슴마가 솜씨를 부려 만든 시원한 물냉면을 먹었지요. 당신은 대접을 들어 국물까지 깨끗이 마시고 땀을 닦으러 욕실로 갔지요. 그 이후 욕실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만이 아는 일이지요. 아마도 대야의 찬물을 받아 일시에 뒤집어 썼는데 그 한순간 시원함의 대가가 너무 가오겠지요. 뇌 속의 핏줄이 터진 사실은 몇 분 뒤의 일이고 속옷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온 당신은 빵으로 들어서는 나를 보자 장롱문을 열고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주며 저녁에 손님이 오니 시장에 나는 당신이 주는 돈을 받아들며 당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진 당신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안되겠어요. 누우세요. 나는 당신을 부축해서 눕혔는데 이내 먹은 것을 토하며 당신은 의식을 잃었어요. 그 이후의 시간들은 당신을 졸지해 흑암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운명의 철퇴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잔혹하고 끔찍한 흉몽이었지요. 의식을 잃은 당신은 내 눈앞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한이, 양이, 간호원들, 자식, 며느리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일이 없는 친척들, 당신이 그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면서 내 남편인 당신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병원을, 의사를, 수술을 결정지었고 간병인을 구했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자식들에게 비겁했던 만큼, 세상에 비겁했던 만큼, 당신 인생에 있어 가장 위급한 때, 당신 곁들 아내란 이름으로 물고 같은 의지와 사랑으로 지켜져야 할 아내의 입지가 참으로 구차스러워졌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너는 내 곁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새어버린 당신의 아내 내가 조롱과 비웃음, 학대를 무릅쓰고 두 손에 바리바리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고 병원의 당신을 찾아갑니다. 사랑 때문이냐고요? 아니요. 사랑은 진즉, 당신과의 결혼생활에서 이미 메말라버린걸요? 우리는 지순한 사랑으로 부부연을 다하기에는 너무 어비큰 관계였던가 봐요. 당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은 생활비를 받고 밤에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간병인과 함께. 병실로 들었으면 나는 그가 밤새도록 간병인에게 나를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당신의 머리맡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너는 우리 아버지 요강에 지나지 않아. 이제 필요없어. 당신은 의식이 아주 없지 않아서 이 말을, 어리석고도 불쌍한 당신 아들의 말을 나와 함께 들었을 겁니다. 분노는 내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이라도 지키려 했을 때 남은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의 복도를 돌며 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언제까지 잡고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기도 했답니다. 때문에 운명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감출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손바닥에 모래 하나를 남아 있지 않은 죽음 같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는 모든 것을 잃은 당신을 한 번 더 잃음으로써 그 재앙의 순간순간을 당신을 대신해 지켜볼 것이라 다짐했지요. 또한 그 고통스러운 허감 중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희망의 시작일 것이라는 모호하지만 명료한 의식의 줄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었지요. 내가 좀 더 현명했었다면 이 흉몽을 치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당신 인생의 어리석음까지 내 몫으로 지켜보고 깨우쳐야 했어요. 내 무엇이건 나를 넘어 지긋지긋하게 메이는 사랑의 사슬을 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어요. 당신 평생 가신 것 때문에 도둑이 될까 봐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유를 당신 인생의 대단한 성취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검은 보아로 여겼던 그 1천 점이 넘는 골동품들이 거의 다 가짜였답니다. 어느 날 내가 설탕 단지를 집어던졌을 때 당신은 나보다 이 수지품들을 선택했었고 나는 그때 이미 당신 곁을 떠나게 되어도 나 홀로 설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발견했지요. 사랑하는 당신 이제야말로 나는 나를 사랑한 당신 당신을 사랑한 나라는 삼생을 이어온 관계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의 무명을 깨워주기 위해 평생 수고한 당신의 그 앳그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후생해서 우리 만나게 되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전생의 빛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 나의 이 회안과 참여의 눈물을 핏빛 찐달래처럼 절여밟고 편히 가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마지막임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나에게 맹세시키셨죠. 이제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한 번으로 그 욕의 앳그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천번, 만번이라도 밟으세요. 당신처럼 위대한 천재의 평생토록 채워지지 않은 결핍감을 나라는 제물로 끝내고 싶군요. 나 그 제물을 되려는 것은 당신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여사들이 받아야 할 사랑을 빼앗은 죄를 지었기에 네, 보입니다. 보여요. 우리 앞에 다른 세상으로부터 마중을 나오듯 하얗고 먼 길이 복도 끝에 닿아있군요. 당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를 한 번 돌아다보며 손을 흔들고 나서 복도 저 끝, 빛이 가득한 그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군요. 나는 내 몸의 살, 피, 한숨, 눈물, 고통 그 어느 것도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당신을 위해 산 제물로 바치며 좀 더 이곳에 남아 수고하고 있을게요. 내 제사로 인해 당신이 나를 모르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를 알았던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도 내 삶이 제물로 바쳐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빛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